월낙검극 천미명 11. I.I.의 대명마력 신종만력 22년 대파천의 껍이 태동하다. XXX. 한 사나이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재생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 년 후인 만력 41년. 그 사나이는 자신을 그토록 처절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하늘을 상대로 엄청난 공포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으니. 살인혈척. 바로 그 죽음의 최명구를 전 중원에 뿌려내며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공포의 살인혈척. 그로부터 중원 무림에는 단 하루도 피가 마를 날이 없었으니. 5호 통제라. 죽음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재생한 그 사나이가 뿌려낸 살인혈척의 상대를 찾아 사나이의 수아들은 마 7혈사신인 양밤낮을 가리지 않고 척살을 버리기 시작했다. 공포의 대사령은 끄덕이 이어지고. 하나 그 중에서도 가장 공포스러웠던 일은 그 사나이가 만력 42년 늦 겨울에 뿌린단 3장의 극비살인혈척이었다. 또 3장. 그 3장의 살인혈척에 적힌 이름은 3인 사나이의 충성스런 수아들은 그때부터 그 3인을 죽이기 위한 처절무비하고 가 증스런 계획을 세운다. 훗날 세인들은 그 당시 3장의 혈척으로 발생한 그 끔찍한 사건을 일컬어 이렇게 불렀다. 파천의 거. XXX 극비살인 지령 제2호. 집행자 혈관음 집행대상자 무형 고검형 집행등급 제1등급 척살기타일체는 첩지와 함께 보내는 자료에 의하여 참조하라. 극비살인 지령 제2호. 집행자 동로장 및 집행대상자 신산재갈사 집행등급 제1등급 척살기타일체는 첩지와 함께 보내는 자료에 의하여 참조하라. 극비살인 지령 제3호. 집행자 천면위뇨 집행대상자 폐진왕 주익적 집행등급 제4등급 회유 불가하면 척살기타일체는 첩지와 함께 보내는 자료에 의하여 참조하라. 이 세장의 살인 혈척.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음모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 때는 아직껏으로는 평온한 듯 보이는 말력 42년 가을 파천의 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 이해. 그는 일신의 낙비 낡은 흑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깊숙이 쭉 립을 쓴 채 한 자루의 칼에 몸을 의지하고 무림에 출현했다. 때는 말력 22년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출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저 30세가 간넘은 젊은 낭인무사 정도로만 모두들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나. 곧 전 무림은 경악했다. 그가 묘강의 마군인 구독잔말을 운남성에서 단 3초 만에 목을 날려버렸을 때 절강의 명숙 천수 신마 구여해를 단 1초에 양파를 잃게 하였을 때 전 무림은 경악하다 못해 불신하기까지 했다. 하나 곧 그것이 그저 시작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하의 어떤 고수도 그의 칼 아래 단 3초를 넘기지 못했던 것이다. 중원인들은 곧 그를 100년 전 천하재일도였던 도성 유백과 견주기를 서 승지 않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도다무 벼론은 만승금도 하나 이해할 수 없게도 그는 무림에 등장한 지 꼭 6개월 만에 다시 중원에서 모습을 감추어버린다. 숱한 의문과 의혹을 남긴 채로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어업말력 42년 XXX 살인지령 집행자 무정도 집행대상자 만승금도 도다무 대상거처 사천 무산 철마보 무공등이 초일급 천절 금도를 이용한 수락우류도는 당대무적 현문강기를 깊이 채득하여 전신이 도검불침인 생혈과 사혈의 구분이 없음. 주의사항 철마보 입구에서 그의 거처에 이르는 곳까지 수십 개의 사진과 수백 개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게다가 도다무과 직접 키운 백명의 절정고수들 이 철통같이 그를 지키고 있음. 동시에 철마보 내에는 특수하게 훈련된 천천여 마리의 야효 올빼미와 산흥 독수리 이 항상 철마보 위를 날아다니며 철저히 지키고 있음. 정면돌파는 불가능함. 기타 필요한 일체는 첩지와 함께 보낸 자료를 참조할 것. 붉은 첩지 위에 쓰여진 검은 글씨 그 글씨는 흡사 사망인인 양 촛불 아래 섬특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얇은 소 책자가 놓여있다. 촛불 위에서 그 두 가지 물건을 바라보는 한 쌍의 눈은 무감각하게 빛나고 있었다. XXX 백발 아니 은발이라 함이 더욱 어울리리라. 윤기 흐르는 백발을 단정히 백건으로 묶은 오순가량에 놓인 두 눈은 냉정하다 못해 차디찬 얼음조각을 보는 듯하다. 각진 얼굴 왠지 음산한 느낌이 들어 드나 그렇다고 사연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왼손에는 석자 길이의 금도를 쥐고 있었는데 50여세의 나이치고는 그보다 훨씬 늙어 보인다. 생애의 파란 탓에 이마에 주름살이만 아서일까. 이 노인이 만승금도 도다무라면 믿겠는가. 또한 동시에 철마보에 신비에 쌓인 보주이기도 하다. 주름진 얼굴과 백발이 성성함과는 달리 섬뜩할 이만큼 강렬한 인상을 풍기는 그. 그는 항시 천절금도를 손에서 떼어놓지 않는다.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늘상 가슴에 품고 잔다. 그의 전신은 언제나 무섭도록 긴장되어 있다. 단련된 무혼이 습관적으로 베인 탓이다. 지금 그의 시선은 촛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두 동공에 촛불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비쳤다. 그는 상념에 빠져있었다. 그때 그를 확실히 죽였어야 했다. 파르르. 백미가 떤다. 단 한순간의 실수가 지금에 와서 내 마음을 긴장시킬 뿐더러 숨통마저 조이고 있다. 무엇을 염려하는 것일까. 문득스. 소리도 없이 그는 금도를 뽑았다. 순간 방 안이 온통 눈부시면서도 음산한 금빛 광채로 휩싸였다. 환상인가. 촛불의 불꽃이 순간적으로 세계로 갈라졌다가 합쳐졌다. 아. 언제 금도를 휘둘렀단 말인가. 하나 후회는 없다. 어차피 20년 전 그때. 나의 혼은 하얗게 제가 되도록 태울 수 있었으니까. 철 키읍. 나올 때와는 달리 도집에 꽂을 때는 소리가 났다. 하늘과 땅을 우러러. 조금도 부끄럼 없이 살아온 50인생. 이제 더 무엇이 두려우랴. 슥. 그는 몸을 일으켰다. 이어 걸음을 옮겨 휘장이 처져있는 옆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옆방은 침실이었다. 침상은 건박한 나무침상이었다. 침상 옆에는 한 명의 여인이 공손히 서있었다. 의부님. 양녀였던가. 자세히 보면 여인이라기에는 아직도 소녀티가 풍겼다. 17,8세쯤 되었을까. 백합처럼 깨끗하고 난초처럼 청초한 아름다움이 풍기는 소녀가 허리를 나직 이 구부렸다. 도다무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지우며 자아애롭게 말했다. 아직 침소에 들지 않았느냐. 소녀는 눈을 들며 생긋이 미소 지었다. 두 눈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순해 보였다. 의부님께서 아직 침소에 들지 않았거늘 어찌 소녀가 먼저 잘 수 있겠어요. 허허. 도다무는 가볍게 웃었다. 도다무는 20여 년 전부터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키운 100명의 고수들조차 완전히 신임하지 않았다. 하나 오직 단 한 명만은 믿었다. 바로 눈앞의 소녀였다. 손미의 자신이 한때 지극히 사랑했던 한 여인의 현륙이었다. 그 여인과 맺어지지 못한 그로서는 손미는 쓰라리면서 달콤한 추억이 깃든 존재였다. 그 여인이 죽은 이후 그가 대신 맡아서 키웠다. 현재 나이 18세 비록 딸처럼 키웠으나 손미는 자라면서 너무나 과거에 사랑했던 그 여인과 닮아 그는 차라리 일종의 애정마저 그녀에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 그가 어찌 손미를 믿지 않겠는가. 이제 그만 가서 쉬거라. 그는 부드러운 시선으로 손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의부님. 손미는 공손히 대답한 후 다가왔다. 옷을. 그녀는 도다무의 곁으로 가 그의 장포를 벗기려 했다. 허허. 참 괜찮태도. 하나 그는 싫지는 않은 눈치였다. 손미는 그의 곁에서 고개를 숙인다. 고개 숙인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다워. 자칫 도다무는 과거의 연인을 보는 듯한 달콤함을 느꼈다. 손미는 뒤로 돌아가 그의 장포를 벗겼다. 그때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도다무는 느끼지 못했다. 이윽고 겉 장포가 벗겨지자 그의 등 한복판에서 이상한 물건이 나타났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둥근 금빛 겨울 이끈에 묶여 등 한복판에 매달려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손미의 눈이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다. 동시에 그녀의 떨리는 손이 거울을 향해 뻗는 것 이 아닌가. 바로 그때 도다무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손미 이제는 가서. 문득 그의 말이 끊어졌다. 갑자기 등 뒤가 허전해진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쨍그랑. 동시에 그의 등 뒤에 매달려 있던 금빛 거울이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도다무는 흠칫하면서 몸을 돌렸다. 손미. 손미는 안색이 하얗게 탈색한 채 서서 겁먹은 눈으로 멍하니 그를 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금빛 거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도다무가 몸을 돌린 그 순간 도담 후의 등 뒤에서 돌연 묵광 입원뜩 잃었다. 도담 후의 동공이 크게 벌어진 것도 그와 동시였다. 경악과 고통 그리고 회의에 찬 표정으로 그의 얼굴이 무참하게 일그러졌다. 욱. 욱. 정작 비명은 뒤늦게 터져나왔다. 그의 눈은 자신의 앞가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 자루에 검은 빛이 도는 칼. 칼끝이 어느새 등을 꿰뚫고 가슴까지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것이었다. 누. 누구. 야. 순간 쫘악. 검은 칼이 뽑혀졌다. 분수같은 핏줄기가 그 바람의 등과 가슴으로 동시에 분출되었다. 동시에 도다무에 눈앞에 한 명의 준수한 흑예를 입은 미청년이 나타났다. 흡사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는 나타났다. 극히 섬세하게 생긴 미청년이었다. 아니 여인처럼 곱게 생겼다. 아찔할 정도의 극미한 매력이 넘쳤다. 도다무 그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뜻 이 불신의 눈빛으로 자신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자신의 피라는 것을. 도다무는 눈앞에 흑이 청년의 존재를 무시하고 힘겹게 시선은 손미에게 돌렸다. 손. 손미. 내가. 나를. 그의 시선은 절망을 담고 손미의 두 눈에 꽂혔다. 손미는 구석에 등을 붙인 채 격렬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손미의 커다란 두 눈에는 온통 후회와 고통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눈물까지 고인 채 그녀는 계속 와들와들 떨었다. 왜이. 부님. 지금 이 순간에서야 그녀의 마음 속에 극도의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다. 허나 그것은 너무 고 늦은 후회였다. 이때 미청년의 입에서 담담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녀를 탓할 필요는 없소. 그녀의 마음이 배신한 게 아니라 그녀의 몸이 배신한 것이니까. 도담 후회의 안면은 더욱 창백해졌다. 하얗다 못해 푸르게까지 변색되었다. 너는 누구냐. 미청년은 입가에 너무도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 반할 정도의 아찔한 미소였다. 나는 당신의 삶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분이 보내서 왔소. 순간 도담 후회의 눈이 공허하게 빛났다. 그가. 그가. 너를 보냈구나. 각. 오는 하고 있었. 지만. 도담 후회의 머릿속에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한 인물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하지만. 이토록 허무하게 당할 줄은. 미청년은 다시 매혹적인 미소를 지었다. 도담 후 당신은 실수를 한 거요. 첫째는 여인이란 존재를 너무 믿은 것이었고 둘째는 그 여인에게 자신의 급소를 가르쳐 준 것 이 결정적인 실수였소. 여인이란 말이오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떤 행동이라도 해낸다는 것을 당신은 몰랐던 것이오. 문득. 으하하하하하. 도담 후는 앙천광소를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나 그 광소는 어딘가 모르게 짙은 허무의 기운이 어려있었다. 그는 곧 웃음을 그쳤다. 이어 그는 구석에서 여전히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손미를 응시하며 뭐라 입을 열라 했다. 하나 손미의 두 눈에 가득 찬 눈물과 그 속에 서린 후회의 빛을 발견한 도담 후는 자 신의 모든 분노를 덮기로 했다. 그는 허망한 음성으로 탄식하듯 말했다. 손미. 너를 탓하지는 않겠다. 하나 그의 시선이 흑의 청년에게 돌아갔다. 순간 이미 그의 오른손은 천절금도를 뽑고 있었다. 번쩍 금빛이 휘황하게 물들면서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그의 칼끝이 흑이 청년의 목을 노렸다. 그야말로 가공할 쾌도였다. 하나 미 청년은 여전히 아름답게 웃으며 태연히 말했다. 당신의 현문감기는 이미 깨어졌소 도담 후. 스읍. 그의 수중의 묵도가 비스듬히 움직였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움직임이 완만하고 느려 보여. 은하 일단 펼쳐지자 섬광처럼 장렬했다. 헉. 두 자루의 도가 교차하자마자 도담 후에 경악성이 울렸다. 그는 뒤로 칠팔보나 뒤로 밀려나갔다. 이어 힘없이 벽에 기대 서더니 회의의 음성으로 더듬거렸다. 도성 유. 유백에. 무국팔로 도세. 퍽. 그 순간 그의 복부가 갈라졌다. 동시에 핏줄기와 함께 내장이 흘러내렸다. 모장 육부가 모조리 갈라터진 복부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도담 후는 그것을 막을 생각도 없는 듯했다. 그는 고통스런 시선으로 미청년을 응시했다. 유. 유백의 후예냐. 미청년은 담담히 웃었다. 도담 후의 허연 눈썹이 가늘게 격렬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한 손으로 천절금도 를 짚고 중얼거렸다. 차라리. 마음은 평안하구나. 그는 어지러운 듯 눈을 감았다 떴다. 지난 20년 세월은. 차라리 숨 간 순간이 고통의 연속. 이었다. 20년 동안. 나는 긴장 속에서. 몸과 마음이 너무도. 늙어버렸지. 그래. 던가. 그래서 그의 모습이 나이고 다. 그토록 훨씬 늙어 있었던가. 미청년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문득 도담 후가 안간힘을 쓰듯 최후의 음성을 짜내었다. 하나. 하나. 너는 알아야 한다. 나는 죽는다 해도. 아직 무 영과 신산 이사라. 있다는 것을. 그는 서서히 무릎을 꺾기 시작했다. 조화성주. 그. 그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다. 쿵. 결국 그는 쓰러졌다. 거목은 쓰러졌다. 한 자루 천절금도로 천하를 경악해 한뒤 사라져. 조용히 철마보에서 20년을 잠적했었던 도의 명인 천절금도는 꺾이지 않았으되 그의 주인은 쓰러진 것이다. 천절금도는 도담 후에 시신 앞에 박힌 채 음우란 광채를 뿌리고 있었다. 고목은 죽대 잔뿌리 하나는 남겨 언제고 새로이태의 언하기를 암시라도 하는 것일까. 왜이. 의부님. 순간 봄을 터지듯이 손미의 오열이 터졌다. 그녀는 양손으로 한껏 입을 틀어 막았으나 터져나오는 오열을 채 다 막을 순 없었다. 이때 미청년은 묵돌을 도집에 천천히 꽂으며 몸을 돌렸다. 그 모습이 눈물어린 손미의 두 눈에 뿌옇게 투영되었다. 잠깐. 황급한 그녀의 제지에 미청년은 힐끗 돌아서며 그녀를 응시했다. 왜 그러느냐 손미. 손미는 눈물로 얼룩진 두 눈으로 두려운 듯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를. 설마. 미청년은 문득 감미롭게 웃으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타이르듯 말했다. 손미 너는 보다무의 죽음을 보고도 나를 따를 수 있단 말이냐. 순간 손미의 안색이 거듭 변화를 일으켰다. 그야말로 자신의 아픈 곳을 무자비하게 쑤시는 말이 아닌가. 하나 곧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미는. 당신의 여인이에요. 순간 미청년의 아름다운 두 눈이. 갑자기 빛을 상실한 듯 무감동하게 변해버렸다. 음울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막을 씌우듯 덮어내렸다. 섬뜩한 변화였다. 그런 그의 모습은 정과는 달리 무섭도록 무정해 보였다. 당신. 손미는 그의 그런 변화에 갑자기 어떤 무서운 예감을 느낀 듯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하나 미청년은 앞으로 다가서며 무감동한 음성으로 말했다. 맞아. 너의 일을 해결할 것을 잊고 있었어. 잊을 뻔한 일을 내가 일깨워 주었다. 순간 번쩍 목섬이 이렇다. 그 뿐이었다. 청년은 이미 무정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손미의 아름다운 두 눈이 크게 떠졌다. 허나 곧 그 두 눈은 공포와 절망을 담은 채 빛을 상시했다. 비틀. 손미의 가슴에 뜨거운 선열이 뭉클 솟았다. 그리고 곧 그녀의 몸은 썩은 집단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때 문 밖으로 사라져가는 무감동한 음성이 바람결을 타고 들려왔다. 누가. 여인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는가. 방 안 온통 피바다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한자루 금도만이 암울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한데 이때 하이한 손. 피에 젖은 여인의 손 하나가 꿈틀거리듯 움직이더니 금도에 나를 움켜쥐는 것이었다. 칼날의 배에 여 여인의 손에 핏물이 흐른다. 허나 그 여인은 그 칼을 놓지 않았다. 여인은 손미였다. 그녀는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하는 듯 금도를 움켜쥐었다. 허나 그녀는 금도에 나를 움켜쥔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하얀 손끝을 타고 방울방울 떨어지는 핏물은 차라리 처절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렇게 온갖 비밀을 간직한 채 잔혹 무비한 살인의 막은 내려졌다. 만승금도 도담 후에 죽음 속에 담긴 비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미청년의 정체는. 또한 무영과 신사는 또 누구란 말인가. 이 일막의 살인극이 몰고 올훗날의 바람은 또 어떤 것인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바람. 때는 만력 42년 겨울 어느 날이었다. 아이아이 아이아이에. 너는 결코 태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인간인간이다. 너는 신의 저주로 태어난 비극의 사생하다. 내 몸속에는 내 피가 흐르고 있으나 너는 나의 아들 이 아니고 너 또한 너의 부친이 될 수가 없다. 하나 용서해라오.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은 운명이 어쩔 수 없이 맺어준 너와 나의 인연때 문이다. 아들아 나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으로 키웠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너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할 이 아비의 최선이었다. 아들아 어찌해서 내가 내게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지 결코 의문을 품지 마라. 아아아비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내게 최소한의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아들아 너와 나의 저주받은 이 운명을 내 스스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코 이 모든 의문을 알려고도 풀려고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다오. 이것은 하늘조차 어찌할 수 없는 천륜과 인륜이 잘못 매듭지어진 저주의 수렁이라니. 아들아 너는 이제 공동산으로 가거라. 그것에 너를 위해 한 장의 첩지를 남겼다. 그것에 적힌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라.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때 너의 몸에 세어진 저주의 굴레는 벗겨지고 너와 나는 영원히 만날 수 있으리라. 아들아 부디 내 앞에 행운과 신의 가우가 깃들기를 빈다. 손 흰 천으로 칭칭 감겨진 두 손은 한 통의 서찰을 움켜쥔 채가늘게 경련하고 있었다. 아버님. 피로 쓴 서찰이었고 그 서찰을 바라보는 두 눈은 차갑고 무심했었으나 점차 무섭게 흔들리고 이뤘다. 내부의 격동과 고뇌 그리고 무한대의 고통을 포함한 눈. 그래서 차라리 무심해버린 그 한 쌍의 눈은 언제까지고 피로 쓴 서찰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대체 누군. 가. XXX 공동산. 도가성지 공동산에는 수많은 동혈이 있다. 살을 깎고 뼈를 태우는 구도고행을 하는 장소로서 동혈의 수도 많거니와 때로는 어떤 동혈은 너무나 깊어 인간의 밝기를 거부하는 곳도 있었다. 석실 어두침침한 석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폐쇄된 동혈 내에 있는 곳이다. 석실 중앙에는 사각형의 석대가 있었다. 그 위에 붉은 빛이 놓여있다. 한 장의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의 시뻘건 첩지였다. 그리고 첩지 앞에는 어둠의 화신인 양. 어둠과 일체가 된 한 명의 검은 인형이 정조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은 오직 얼음처럼 빛나는 차가운 두 눈과 흰 천으로 칭칭감은 두 손뿐이었다. 슥! 소리 없이 첩지가 펼쳐졌다. 그리고 첩지 속에서 간결하게 쓰여진 검은 글귀가 보인다. 조화성을 붕괴시키고 조화성주를 척살하라. 아주 간단한 글귀였다. 흐흐흐흐 어둠 속의 인물이 음산무비한 괴소를 흘려내며 혈첩을 움켜쥐었다.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이 드는 우듬이었다. 그의 얄팍한 입술이 열리며 그 속에서 자조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비극의 사생아 오오 너무나 한스런 음성이 아닌가 결코 태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인간이란 말이지. 그의 차가운 음성은 어둠을 공명시키며 이어졌다. 조화성 조화성주라 했든가 문득났고 살벌한 음성이 들렸다. 크키읍 어쩔 수 없지. 내 운명을 알아내고 아버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를 나의 재물로 삼을 수밖에 없다. 공명은 점점 더 살벌해졌다. 크크크키읍 조화성 깡그리 멸하리라 소름이 끼치도록 비정한 음성이 석벽에 부딪히며 회오리쳤다. 푸스스 그 순간 그의 손에 쥐어져 있던 혈첩은 파란 연기를 내며 가루로 화했다. 은밀한 곳 공동산의 수 많은 동혈 중 한 곳에서 벌어진 이 조그만 사건 훗날 이 일이 얼마나 거대한 폭류의 흐름을 조성하게 될 줄 아무도 알지 못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일컬어 이렇게 불렀으니 역천의 꺽. 때는 아직도 만력 42년 겨울의 막바지였다. 1. 신설루 남창성은 몰라도 신설루를 모른다면 강남인 이 아니라고 할 줄 모른다. 천하오대호 중 하나로 그 풍광이 수려하기로 동정호와 함께 선 둘을 다툰다는 파양호 파양호 이쪽 빛 푸른 호반에 세워져 있는 구름을 뚫을 듯 솟아있는 대루가 바로 신설루다. 신선이 구름에서 내려와 잠시 호반의 풍치를 즐기며 술을 마실 것 같 이 아름다운 주루였다. 그 규모 또한 엄청나게 크다. 파양호의 수면에 수천 개의 기둥을 박아 그 위에다 누각을 지어 마치 멀리서 보면 호수 위에 하나의 탑탑이 떠있는 듯 신비해 보이는 것이었다. 또한 주루의 벽와 지붕은 어린 아이 몸통 굵기의 청죽으로 만들어 몹시 탈속한 느낌이 들게 한다. 어디 그 뿐이랴. 혹은 그다지 넓지 않으나 호변을 따라 무려 백여장이나 길게 뻗어 있어 실로 장관이었다. 창강에 앉으면 바로 파양호를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특히나 신설루에서 바라보는 파양호의 석양은 각이 절경을 이룬다. 이는 남창성은 물론 강서성의 명물로 손꼽혀 이름난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강호협객들도 항상 이곳에서 초만원을 이루어 더욱 유명해지고 있었다. 또한 신설루에서 일하는 점원들이 모 두 여인 그것도 꽃같이 아름다운 미녀들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들은 한결같이 상냥할 뿐더러 그녀들 이 요리하고 내어놓는 회맛이나 술 그리고 기타 안주 등의 맛은 황제가 부러워할 정도로 일품이었다. 그러니 어찌 신설루가 항상 손님들로 초만원을 이루지 않겠는가. XXX 신설루의 한자리 바로 호반을 내려볼 수 있는 창가에 마련던 특석이었다. 그곳에 두 명의 노인이 앉아 술을 들며 담소하고 있다. 나이는 모두 50대가량의 얼굴에는 화색이 감돌았다. 그들이 시킨 요리는 가히 최고급 요리로서 웬만한 부부 아니면 들 염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비싼 요리였다. 금포를 입은 뚱뚱한 노인 이 근방에서 그들 모르는 자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백만 이것이 그의 이름인 자 아니지는 오직 그 본인만이 알고 있다. 다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그렇게 불렀다. 그 이유는 그가 강서 제1의 거부였기 때문이다.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 역시 없다. 그의 상권은 그가 사는 남창성은 물론 강남 전역에 뻗치고 있어 상계의 거목으로 통했다. 그가 사는 망금산장은 그 크기와 화려함에 있어 만력재가 사는 자금성과 비유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 한 예로 얼마나 넓은지 처음 가는 사람이 길을 잘못 들면 하루 동안을 헤매도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할 정도라고 했다. 한편 망금장주 금백만의 맞은편에 앉은 노인을 일신해 화복을 입은 청수하게 생긴 노인이었다. 턱에는 멋진 수염이 가슴까지 늘어져 있었는데 윤기가 감도는 흑염이었다. 눈은 어린 아이의 눈처럼 맑았다. 화복 노인이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이곳의 음식맛은 상당히 좋군. 힛힛 자 내가 왜 딴 곳을 마다하고 굳이 이곳으로 오자고 했는지 이제야 알만하네. 그 말에 금백만 노인은 미소지었다. 강국의 음식맛이 어찌 강남을 따르겠는가. 특히 이 신선 룬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곳이네. 화복 노인은 술 한 잔을 들이키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허터터 음식맛도 음식맛이지만 이곳의 풍치는 정말 놀랍군. 그는 정말 감탄한 듯이 호수의 푸른 수면으로 맑은 눈길을 돌렸다. 호수 위에다 이런 것을 만들 이 신선 룬의 주인의 안목에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군 그래. 이어 그는 분주히 좌석 사이를 오가고 있는 날씬한 몸매의 미녀 점원들을 의미 깊은 눈으로 쫓으며 다시 너떨 웃음을 터뜨렸다. 허터터 게다가 강남의 미인은 모두 이곳에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 말에 금백만은 대소를 터뜨렸다. 하타탓 이 사람아. 그럼 말하지 말게. 강국의 절세 미녀를 7명이나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또 미인 타령인가. 화복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느그시 헛기침했다. 험. 세상에 미인이 많다고 싫어하는 남자를 보았나.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위선자이네. 헛헛헛 미인은 그저 다다익선 임법이네. 하타하타. 이 사람 여전한 호색 가구먼. 헛헛헛 아직 늙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두 50대의 노인은 무척 우위가 깊은 사이인 듯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파한대소를 터뜨렸다.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정경이었다. 이때 한쪽으로부터 한 명의 미녀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취의 미녀 언뜻 보아도 눈이 멀 정도의 아찔한 미색의 여인이었다. 화복 노인은 그녀를 본 순간 마시던 술잔을 멈춘 채 흠칫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아찔한 느낌을 받은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의 미녀의 아름다움이야말로 경세절 유난 것이었다. 일신에는 고귀함과 요염함이 절묘한 배합을 이루고 있으며 고운 피부는 휘다못해 투명해 보이기까지 하며 맑은 두 눈은 파양호 전체를 축소해 놓은 듯 보는 이에 넋을 빼고 홈백을 사로잡으며 눈이 멀게 할 정도의 미녀였기 때문이었다. 취록색 궁장이에는 눈부신 금은 보석의 장식이 달려 걸을 때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더욱 사람의 넋을 잃게 만들었다. 틀어올린 머리에는 화전취요 금작 옥소두 등의 극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신구들이 마침 서역으로 기우는 햇살을 받아 온통 영롱휘황한 광위를 두르고 있는 듯했다. 그녀가 나타나자 떠들썩하던 신선부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저마다 술잔을 멈춘 채 또는 대화하던 만 채 넋을 잃고 그녀를 응시하기에 정신이 없었다. 취의 미녀는 손님들 사이를 걸르며 가볍게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말과 눈 웃음을 건네고 있었다.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희색이 만면에 졌다. 이윽고 취의 미녀는 두 노인이 있는 곳까지 다가오더니 금백만을 향해 나그시 고개를 숙이더니 미소지으며 입술을 열었다. 금대인께서 오셨군요. 저자세도 그렇다고 오만하지도 않은 인사였다. 금백만은 너털 웃음을 치며 찬사를 늘어놓았다. 헛헛 취랑의 아름다움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 같구려 어떻소 술 한잔 받지 않겠소 그 말에 취랑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말씀만 들어도 취하는 듯하옵니다. 제가 어르신의 잔을 들었다고 여기시고 계속 두 분이 즐기시기 바라옵니다. 이어 그녀는 옆으로 살짝 비켜서 나그시 묵례를 한 후 다시 걸어갔다. 딸랑 딸랑 가벼운 옥장 신구가 부딪히는 교움은 흡사 선녀의 비파음을 듣는 것 같았다. 그녀가 저만치 떨 어지자 그제서야 화복 노인은 한숨을 들릉락 말락하게 내쉬며 말했다. 허어 굉장한 미인이군 금백만은 빙긋 웃었다. 그렇네 강남에서 취랑보다 더 아름다운 미녀는 없을 것이야 화복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녔다. 강국에도 없네. 그것은 내가 보증하지. 내 생전 저런 미인은 처음일세. 금백만은 허숨음 쳤다. 헛헛 이 친구 단단히 반한 모양이군. 화복 노인은 문득 진지하게 물었다. 대체 저 놀라운 미인은 누군가 금백만은 문득 기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신설로를 경영하는 여인이네. 그 말에 화복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곳의 주인이란 말인가 허나 금백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주인은 따로 있네 다만 경영을 맡고 있을 뿐이지 화복 노인의 눈에 이채가 일어났다. 결혼은 했나 금백만은 실소를 지었다. 이 친구야 공연이 엉뚱한 마음 품지 말게나 자 술이나 들게 자네가 전 재산을 몽땅 준다 해도 따르기는 커 명 눈 하나 깜빡 안을 영인이니까 말이야 화복 노인의 얼굴에 언뜻 의아한 기색이 스쳤다. 후후후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군 그렇네 솔직히 말해 세상의 황금으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나 금백만은 술잔을 쭉 들이켜며 탄식하듯 말했다 황금으로 귀신까지도 부릴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랑까지 살 수는 있겠나 흠짓하는 표정의 화복 노인은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반문했다 그렇다면 임자가 있지 그녀가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네 그게 누구가 금백만은 신설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이 신설루의 주인일세 신설루 주인 그렇네 그는 이제 20세도 채 되지 않은 나이의 약관 청년일세 그리고 풍류를 아는 아주 멋진 청년이지 겨우 약관에 후툿 끝까지 들어보게나 그의 부친은 과거 상당한 거부였지 허나 부친이 죽은 후 바로 그 청년이 이 신설루를 지어 경영하고 있네 뿐만 아니라 이 신설루 외에도 남창성 내에 상당히 큰 몇 개의 주루와 고서점 전장 비단 포목점 그리고 골동품점까지 경영하고 있는 상술의 젊은 귀재일세 허 화복 노인은 놀랍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허텁텁 그는 이 금백만까지 압박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야 그의 사업소와는 상술의 귀재란 칭호를 들을 만큼 놀랍단 말일세 화복 노인은 더욱 궁금증이 치미는 듯 물었다 그 젊은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가 장철린이라고 하지 장 천 린 XXX 벽옥 빗술이 담긴 옥배는 눈처럼 희고 투명하다 한눈에 보기에도 고대의 진품임이 분명하다 허나 정작 그 옥배를 잡은 손은 그보다 더욱 희고 깨끗했다 너무도 희고 투명하여 언뜻 여인의 손을 연상케 했으나 그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손의 주인은 분명 남자였다 미인의 섬 서목수가 무색해질 조각 같은 손의 소유자 그는 일신의 티끌 한점 묻지 않은 옥색의 유삼을 입은 청년이었다 이마에는 단정한 유건을 들었으며 허리에는 금으로 장식한 요대를 맺다 황금 요대만 하더라도 가히 수만금의 가치가 있을 만큼 징귀한 것이었다 허나 정작 유삼 청년의 용모를 본다면 그러한 것은 그저 부속품에 불과했다 반듯한 이마는 단아하고 넓은 깊음을 느끼게 했고 눈썹 겉미라는 표현이 그 지역이 어울릴 정도로 짙고 날카롭게 귀밑까지 뻗쳐 있었다 두 눈은 흡사 두 개의 보석을 박은 듯 신비무상 했으며 코는 우뚝 쏟아 힘찬 기질과 그 유려한 선은 풍류미마저 느끼게 했다 입술은 붉고 육감적이어서 여인의 그것과 같았으나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굽히지 않는 의지를 담은 듯 난카로운 선을 긋고 있었다 이 청년 그러나 체구가 당당했다 헌칠한 칠척을 바라보는 키에 딱 벌어진 어깨가 그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청년 그가 바로 신설로를 지은 장본인이자 주인이었다 장철린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남창의 사람이 아니거나 바보 천치일 것이다 그는 지금 신설로에 달린 한 채의 누각에서 화양호해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홀로 술을 들고 있었다 그의 아름다운 눈에 석양이 물들어 더욱 신비한 느낌을 준다 석양 빛을 받고 창가에 선 채 파양호를 내려보는 그의 모습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인 듯 손에 가볍게 쥔 옥배에는 벽옥색 술이 반쌍지읗 남아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혹 당대의 명식구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노을은 점점 짙어져 파양호로 온통 물들이 고 청년 장철린의 모습은 더욱 신비한 광위에 감싸였다 헌데 문득 문 이살며시 열렸다 이어 취의 공장을 입은 미녀가 사뿐히 들어섰다 바로 신설로를 경영하는 미녀 취량이었다 그녀의 본명은 취옥교 그녀가 신설로에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오직 장천린만이 그녀의 본명 이 취옥교이며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뿐이었다 신비의 미녀 취옥교 그녀는 아름다운 눈에 어떤 동경을 담은 채 여전히 호반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장철린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때 문득 낭낭한 음성이 들렸다 화양호변의 날이 저물어 풀서펜 자곳에 설리도 운다 장부에 뜬 마음 둘 곳도 없나니 한 곡조 길게 빼어 노래 부를까 하노라 시음이 끝나자 취옥교는 도취된 듯 눈빛이 몽롱해졌다 그야말로 그윽한 정치와 사나이의 기계가 어울린 노래가 아닌가 그녀는 살며시 다가가더니 장천린의 어깨에 섬서 목수를 가볍게 얹었다 그러자 비로소 인기척을 느낀 듯 장천린은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영준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언제 왔소 취 누이 후훗 정말 뜻밖이군요 제가 오는 것도 모르고 낭만에 젖어있다니요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석양을 보다가 흥취가 나도 모르게 솟아올랐소 취옥교는 싱긋 웃으며 그의 몸에 바짝 기대며 한 손을 뻗어 장천린이 들고 있던 옥대를 빼앗았다 정말 당신답지 않은 낭만적인 말이군요 그 말에 장천린은 가벼운 웃음을 흘렸다 후후 후후 취 누이는 그럼 내가 낭만도 모르는 삭막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소 그것 참 실망인걸 호호호 눈부신 웃음이었다 취옥교는 아찔할 정도의 교소를 흘리더니 빼앗은 술잔을 고혹적인 입술로 가져가 한 모금 마시었다 그러자 장천린은 염려쓰리을다는 뜻 주의를 준다 많이 마시지 마시오 취 누이 그것은 사천 특산의 첫일 취이오 한 번 취하면 최소한 사흘은 잔다는 독주요 그 말에 취옥교는 요염한 눈웃음을 치며 반문했다 제가 취할까자 걱정이세요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하기사 미녀에 취한 모습도 아름답기는 하겠군 호호호호 취옥교는 또다시 교소를 터뜨리며 천일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자 그녀의 뺨은 금시 발그레한 홍조가 피어올랐다 술 탓인가 아니면 석양 탓일까 그녀의 그런 모습은 아름답다 못해 가히 선정적이기까지 했다 천린 당신 앞에서만은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천린은 짐짓 엄숙하게 말했다 후회할 것이오 남자는 여자의 허를 보면 때때로 응용한 늑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오 취옥교는 까르르 은방울 같은 웃음을 터뜨렸다 늑대가 되면 어떻게 행동하죠 장천린은 싱 웃으며 말했다 잠자는 미녀를 근행둘리가 있겠소 냉큼 취옥교는 목이 타는지 다시 한 모금을 삼켰다 냉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잡아먹어 버리지 그 말에 그녀의 고혹적인 눈에서 아름다운 광채가 솟아나왔다 후훗 늑대에게 잡아먹혀도 취하고 싶은데 어쩌죠 유혹인가 그녀의 갸름한 턱이 약간 올라간 채 열기를 발산하며 장천린을 올려다본다 하하하하 문득 장천린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최옥교는 남은 술을 모두 마셨다 이어 벼곡잔을 한쪽 탁자에 내려놓고는 빙글 돌아섰다 순간 징천린은 흠칫했다 뜻밖에도 그녀가 갑자기 두 손을 뻗어 올려 그의 목을 휘어 감은 것이었다 목에 매달리다시피 끌어앉아 그녀의 얼굴은 장천린의 얼굴에 닿을 듯이 가까워졌다 그녀의 몸에서는 강렬한 꽃향기가 풍겼다 그녀는 입술을 장천린의 귓가에 대다시피하여 속삭였다 당신은 아직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천린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그녀의 체형에 신비로운 표정을 지었다 흠 냄새가 무척 좋군 호호 다행이여요 최옥교는 더욱 그의 몸에 자신의 교구를 밀착시켰다 장천린은 무득 그녀의 붉게 타오르는 뺨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허나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어조였다 옥교 신설로에는 더 이상 나가지 마시오 왜죠 장천린은 그녀의 뺨의 감촉이 손끝에 묻어날 듯하다는 생각을 하며 담담히 말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 이응해서 웃는 모습이 별로 좋지 않거든 순간 최옥교의 눈이 빛났다 왜 그곳이 싫을까요 약간 애교 띈 음성이었다 장천린은 최옥교의 수려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며 말했다 아마 당신을 사랑하기 쌍디귿 문인 것 같소 그 말에 최옥교는 잠시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장천린을 응시했다 서서히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허나 그와는 반대로 그녀의 호수같이 깊은 눈에서는 뽀 오얀 안개가 서리는 것 이하 아닌가 그녀는 문득 가는 음성으로 말했다 옥교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걸요 장천린은 그녀의 오뚝한 코에 입맞춤했다 그건 말고 또 있소 그 말에 최옥교의 눈이 반짝 빛났다 또 뭐죠 그건 말이요 장천린은 그녀의 한줌밖에 되지 않는 세류요를 한 손으로 감으려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는 것이요 순간 그녀의 교구가 팔을 떨리는 것을 그는 영역히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기쁨이며 성광처럼 그녀의 영혼이 희열에 잠기는 순간이었다 청혼 하시는 건가요 조심스러운 물음에 장천린은 단담히 그러나 확신있게 대답했다 그렇소 최옥교는 망연히 그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문득 안개가 짙어지더니 눈물이 구였다 허나 얼굴은 웃고 있었다 기쁘 굿요 그녀의 눈망울이 온통 비에 젖는다 옥교는 정말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춰 버리기를 바랄만큼 기뻐요 장천린은 그녀의 허리를 힘주어 안았다 사랑하오 그리고 그가 막 그녀의 입술에 입맞추려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우는 것이요 그가 흠짓하며 묻자 그녀는 급히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일 거예요 허 기뻐서 운다 취옥교는 문득 그의 손을 이끌었다 만져보세요 옥교의 작은 가슴은 지금 터질듯이 뛰고 있어요 허나 장천린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옥교 솔직히 말하시오 지금 당신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아닌 슬픔이 깃들어 있소 장천린은 한숨을 쉬었다 나의 청혼이 무례했다면 미안하오 순간 최옥교의 교구가 바르르 떨었다 마치 플립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는 강하게 도리질을 하더니 애타게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옥교는 당신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장천린은 다만 묵묵히 그녀를 볼 뿐이었다 결코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천린 흑 듣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최옥교 순간 장천린의 철석심은 녹아버렸다 그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울지 마시오 옥교 그는 양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서서 히 아래로 내려가더니 마침내 오똑한 코를 스쳐 최옥교의 꽃잎 같은 입술을 덮었다 순간 최옥교는 눈을 꼭 감은 채 바르르 떨었다 입맞춤 황홀하고 짜릿한 청춘의 문이 열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최옥교는 두 손으로 사나이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이수를 벌리고 있었다 그런 채로 두 남녀는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다 철린 당신은 저의 마음을 모른답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의 청혼에 저의 영혼이 온통 녹을 듯하여지는 것을 하나 하나 말이죠 저는 결코 당신과 어울릴 수 없는 몸이랍니다 당신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몸 평범하게 당신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걸요 철린 허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예요 철린 정철린은 길고 긴 입맞춤을 떼며 문득 미소 지었다 옥교 당신의 입술에서는 장미향이 나는군 그 말에 최옥교의 얼굴은 홍조가 어렸다 허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당신만을 위한 향기가 될 거예요 장철린은 문득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장철린은 그녀의 허리에서 가슴으로 손을 옮겼다 뭉클한 가슴을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음 최옥교는 그의 손길이 닿자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신음을 흘렸다 당신을 내게 보내준 것은 하늘의 축복이오 장철린의 말에 최옥교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입술을 마구 비벼댔다 옥교도 당신을 만나게 해준 신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옥교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부딪혔다 이번에는 더욱 뜨겁고 강하게 입술과 입술이 벌어지고 뜨거운 입김이 오고 갔다 순간 여인의 몸에서는 더욱 달콤한 장미향이 풍겼고 장철린의 집요한 공세 가 그녀의 입술 깊숙이 유영했다 뜨거운 입술이 살 곳이 감은 눈두덩을 지나고 부풀어 터질 듯 한 뺨에서 논일다가 학처럼 우아하게 빠진 목을 희읍고 그리고 아 여인의 입술이 꽃잎처럼 열리며 짤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느덧 여인의 몸은 활처럼 젖혀졌다 사나이의 뜨거운 욕망의 손은 그녀의 단추를 끄르기 시작했다 젖가슴 조금도 처지지 않은 젖가슴은 팽팽했으며 윤기가 흘렀다 그 정상에 자리한 염분홍빛 돌기는 아직껏 한 번도 타인의 손길을 접해본 적이 없었다 그 염분홍 돌기를 조각같이 섬세한 사내의 손가락이 애무한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한지 이윽고 그의 탄은 듯한 입술이 그곳을 마침내 점령해 버린다 아 여인은 달뜬 신음을 바라며 해파리처럼 교구를 늘어뜨렸다 상의가 벗겨지고 어느덧 그녀의 몸에서 선녀의 날개 같은 옷자락 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노을 불게 타오르는 노을이 여체의 관능적 인요소에 스며들어 황홀한 그늘을 이루고 그곳으로 사나이의 욕망은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했다 사랑하오 장천리는 취옥교의 나신이 된 몸을 안고 침상에 눕혔다 취옥교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도 갈망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저도 요 이윽고 장천리는 자신의 옷을 벗었다 노을이 사면으로 비쳐드는 누각에 그의 우뚝 선 육체는 마치 하나의 탁같이 훌륭했다 이윽고 장천리는 알몸이 되자 침상에 올랐다 취옥교는 눈을 감고 그의 탄탄한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여와 남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무언의 합의로 그들은 뜨겁게 서로를 요구하고 응했다 취옥교는 성숙한 여인이었다 결코 아무 곳에서 무작정 몸을 사리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워야 할 때를 알고 잊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도 옥교 아 천린 두 남녀의 몸이 펄펄 끓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격렬하게 서로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석양은 절정의 황홀한 장관을 두 남녀의 육체 위로 쏟아 부었고 마침내 한 치의 틈도 없이 결합된 두 육체는 희열과 고통 그리고 환희로 범벅이 된 채 떨었다 사랑해요 천린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허나 이 작은 가슴을 항상 스치는 불안은 무엇인가요? 마치 깨지기 쉬운 요리 그릇인 양 불안한 것은 당신이 없는 밤이면 항시 백의깃 잊었는 내달품 속에 그 불안한 예감을 지우려 몸부림치죠 사랑해요 천린 이것만은 진심이에요 설사 우리가 어떤 불가항력 속에 갈라진다 해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천린 노을을 졌다 화양호관에 어둠이 깃들었다 누각의 창문은 아직 열려져 있었으나 불은 좀 채로 켜지지 않았다 그런 채로 밤이 이슥하고 다시 새벽이 올 때까지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굳이 불을 켤 필요가 있었을까 이 깨어지는 사람 새벽역에 공기가 열린 누각의 창으로부터 흘러들어온다 차고 맑은 공기였다 침상 위 장천린과 취옥교가 나란히 누워 있다 옥교 당신을 우리가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하오 취옥교는 장천린의 가슴에 안겨 꿈꾸는 듯 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입을 밖으로 살짝 드러난 매끄러운 그녀의 어깨 곡선은 아름답기 그지 없었다 또한 장천린의 단단한 가슴에 눌려 약간 옆으로 삐져나온 뽀얀 저 가슴의 일부가 몹시도 육감적인 느낌을 준다 취옥교는 자올린의 말에 그저 매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나 곧 대답을 재촉하는 듯한 장천린의 눈짓에 교태의 미소를 흘렸다 후후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난 나를 잊을 리가 있나요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3년 전 망가산에서 사냥을 즐기고 있던 나는 눈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랬지 그는 그때를 회상하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처음에는 동사 한 시체인 줄 알았어 취옥교는 생긋 웃었다 당연하지요 그 당시 저는 극심한 상처를 입어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으니까요 하하 나도 당신 가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무리민들끼리 싸우다 죽은 것으로 알고 마음이 언짢아 저 그냥 가려고 했지 이어 그는 싱긋 웃으며 덧붙였다 그러다 당신의 아름다움에 놀라 당신의 상세를 살피게 된 것이지 취옥교는 코웃음쳤다 흥 그럼 제가 못생긴 추녀였다면 꼼짝업이 죽었겠군요 장천린은 문득 손을 뻗어 그녀의 저 가슴을 가볍게 움켜쥐듯 만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어쨌든 당신은 살아나지 않았어 취옥교는 가볍게 눈을 찡그렸다 아파요 응 어디가 짐짐 모른 척하며 장천린은 더욱 움켜진 저 가슴에서 젖꼭지를 가볍게 비틀었다 응 못써요 취옥교는 몸을 비틀며 신음을 흘렸다 하하하하 장천린은 고개를 숙여 그녀의 저 가슴을 내려보았다 지난밤에 격렬한 사랑의 흔적이 영역히 남아 있었다 티없이 곱던 저 가슴 언저리에 군데군데 붉은 흔적이 나 있었다 그는 혀를 찼다 쯧쯧 사랑하는 님의 가슴이 멍들었군 정말 악당이군요 취옥교는 얼굴이 빨개져 이불을 그만 얼굴까지 끌어올려 덮어버렸다 장천린은 짓궂에 말했다 어디 그게 내 잘못이오 나 역시 등이 찢어진 듯 아프단 말이오 정말 그는 아픈 듯 인상을 썼다 어머 취옥교는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그의 가슴을 힘껏 꼬집었다 아야 정말 계속 그럴 거예요 하하하하 장천린은 그녀의 둥그랗고 탐스러운 둥구를 쓰다듬으며 너터룻 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그는 웃음을 그치며 짐짓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옥교 3년 전 내가 당신의 상처를 치료할 때 당신 가슴에 꽂힌 비수를 뽑으니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오 취옥교의 얼굴에 의아함이 어렸다 뭐라고 그랬죠 장천린은 짓궂게 웃었다 아파요 그랬지 지금처럼 말이오 순간 취옥교의 얼굴은 그만 홍당무가 되고 말았다 용서할쏘 음 하나 그녀는 최항이 를 하기도 전에 그 만두 중에서 말을 끊고 말았다 장천린이 그녀의 입술을 덮어버린 것이었다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녀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었다 거부하는 척하다가 오히려 그녀 쪽에서 입술을 벌리며 장천린의 입술 깊숙이로 헤엄치듯 들어갔다 장천린은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더니 자세를 바꾸었다 그러자 자세가 기묘하게 되었다 취옥교가 그의 위에 오르는 자세가 된 것이었다 취옥교는 그의 건장한 몸 위에 엎드린 최실치는 아는 듯 곱게 눈을 흘겼다 음탕한 사람 하나 곧 그녀 쪽에서 장천린의 입술을 덮으며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도 부드러웠다 그리고 이미 채득한 장천린의 구석구석을 지나가는 그녀의 솜씨는 아주 훌륭하고 농염한 것이었다 두 사람의 젊은 육체는 또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윽고 새벽에 찬 공기도 아랑곳 없이 누각의 공기는 뜨겁게 회오리치기 시작했다 더욱더 농밀하고 능숙한 두 사람의 애정행위는 서로를 활활 불사르고 있었다 어느덧 파양호반의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출 때까지 XXX 다시 또 황혼 잊었다 어둠이 파양 후변을 감쌌다 누각의 문이 열기고 일라밀려가 걸어 나왔다 신설루의 젊은 주인 장천린과 그의 아내가 된 취옥교였다 하루 종일 누각에 틀어박혀 있던 탓인지 두 사람의 모습은 약간 달라 보였다 달콤한 피곤이라 할까 특히나 취옥교의 얼굴은 더욱 그런 흔적이 역력했다 하나 더욱 성숙하고 완미해진 모습은 가히 절륜했다 장천린은 누각 아래에 매어 있는 백마의 곧비를 풀었다 옥교 그런 남창성에 가서 장구를 정리한 후 곧 돌아오겠소 취옥교는 약간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이제 곧 날이 저물텐데 내일 아침 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장천린은 듬직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시오 한 시즌이면 넉넉히 도착할 거리가 아니오 그는 눈을 찡긋하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출발해야 하는 것인데 당신 때문에 늦은 것이오 그 말에 취옥교의 얼굴에는 홍조가 번졌다 흥 제 핑계인가요 하하하하긴 내가 좋아서 늦었으니 고생해도 할 말이 없소 이어 그는 마상에 올랐다 자 모래 다시 들르겠소 그는 마상에서 허리를 굽혀 취옥교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모래 올 때는 당신을 위해 멋진 선물을 가져오겠소 하하하 그는 호탕한 웃음과 동시에 박차를 가했다 히히히힝 백마는 앞발을 번쩍 들었다가 곧 질풍처럼 앞으로 내달렸다 조심 하세요 천린 걱정 마시오 옥교 말이 끝났을 때는 이미 말과 사람은 저만큼 파양호변을 따라 달려가고 있었다 어둠이 곧 시야를 가리웠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취옥교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나지게 한숨을 쉬더니 곧 몸을 돌려 신설루로 돌아갔다 신설루에는 늦은 시각이라 손님이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탁자와의 사등속도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문득 그것을 보면서 취옥교는 공허해지는 기분을 느겼다 장천린 그가 곁에 없기만 하면 그녀는 늘상 공허한 기분이 되곤 했다 결국 그녀는 신설루를 잠시 돌려본 후 발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바로 장천리과 하루밤과 낮을 함께 보냈던 누상의 방이었다 텅 빈방 취옥교는 스스로 차를 끓여 잔해 부은 후 탁자 앞에 앉았다 상념에 젖었는가 차짜리 차는 어언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도저히 홀로 차 마실 기분이 나지 않은 것일까 문득 몸을 일으킨 그녀는 침상에 걸터앉는다 그러다 문득 침상에 엎드리더니 그녀는 이불자락을 끌어 코에 댔다 장천린과 뜨거웠던 순간이 남긴 채취를 마시려는 듯 한참 동안이나 코에 이불을 대고 있던 그녀는 이윽고 한숨을 불어냈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호련히 여인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보군요 언니 순간 취옥교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녀는 곧 몸을 일으키며 돌아섰다 언제 나타났는가 창가에 한 명이 서 있었다 미소녀 일신의 자애를 입은 눈이 번쩍띌일 정도의 미소녀였다 백설같은 피부가 특히 자삼과 대조적으로 선명한 인상을 주었다 하나 싸늘한 표정과 조각같은 얼굴은 마치 투명하고 냉랭한 얼음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녀와 취옥교는 모두 절세 미녀였으나 두 사람은 큰 대조를 이루었다 취옥교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4. 사매 자애 미소녀는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얇은 입술에 가느다란 미소가 어렸다 3년 만이군요 언니 감정이 배어있지 않은 너무나 냉연한 음성에 취옥교는 망연자 실해졌다 그... 렇구나 벌써 3년이나 되었구나 왜 그동안 저에게 한 번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죠 취옥교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자애 소녀는 추궁하듯 말했다 설마 언니는 죽음을 가져가여 스스로의 존재를 영원히 은폐시키려 한 것은 아니겠지요 나... 나는... 또다시 취옥교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때 언니를 상처 입혔던 냉열발숙은 그동안 내가 모두 처치했어요 자애 소녀의 또박또박한 음성에는 향기가 배어있어 섬뜩한 느낌이 들게 했다 그녀는 취옥교를 정면으로 응사하며 말을 이었다 언니와 내가 사부님께 약속한 그 기간은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어요 자애 소녀는 거듭 창백한 표정을 짓는 취옥교가 딱하다는 듯 비로소 표정을 풀며 한숨을 쉬었다 언니는 지금 환상을 꾸고 있어요 언니가 마음만 먹으면 천하의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남자와 맺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생명의 은인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에게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니야 갑자기 취옥교는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그녀는 절실한 어조로 말했다 3에 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 말에 자애 소녀의 안색이 싸늘이 굳어졌다 미... 미쳤군요 이어 그녀는 격렬하듯 잘라 말했다 그 자애 외모에 그럴듯함에만 홀려 겨우 한낱 장사꾼에게 사랑을 느끼다니 실망이군요 그는 결코 듣기 싫어요 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사부님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아 취옥교는 절망의 탄식을 바랬다 사부님은 용서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분이에요 언니가 돌아기자 않는다면 언니는 물론 그 장철린인가 뭔가 아는 사내도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자애 소녀는 약간 늦춘 음성으로 말했다 언니가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에게서 스스로 벗어나 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취옥교의 전신에 경련이 일어났다 자애 소녀는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위로하듯 말했다 물론 처음에는 고통스럽겠지만 차차 상처는 아물게 될 거예요 취옥교의 얼굴에 점차 허탈한 기운이 어렵다 어려움을 절감했기 때문일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생각하자 그녀의 가슴은 그지없이 낭망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졌다 잘 생각해봐요 언니 그는 그대로가 좋아요 만일 언니와의 한때 사랑의 불장난으로 그의 목숨이 달아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요 한때 불장난이라고 취옥교의 얼굴에 넋이 빠닌 듯했다 언니와 그자의 세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예요 그래 그건 그것 보세요 언니는 현명해요 상처를 딛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요 서서히 취옥교의 얼굴이 쓸쓸해졌다 자의 소녀는 문득 음성을 낮추어 말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철솔 선생 왕문원의 위치도 이미 파악했어요 그 말에 취옥교는 흠칫했다 호호 놀랍게도 그자는 이곳 남창성에 숨어 있었어요 이곳 에에 바로 금백만이란 강남제일의 거부로 화해서 말이에요 순간 취옥교는 내심 자신도 모르게 부르짖고 말았다 금백만 그녀의 놀라움은 정녕 이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컸다 그 금대인이 철솔 선생 왕문원이었단 말인가 충격이었다 그 유쾌하고 부드러우며 항상 인심을 잘 쓰는 강남제일의 거상 금백만 놓인 그가 바로 자신의 사부가 죽이라고 명령한 무림의 신비기인 철솔 선생 왕문원이었다니 취옥교가 받은 충격은 실로 큰 것이었다 자의 소녀는 냉랭하게 말했다 냉혈팔숙은 모두 제거했으니 이제 그 자만 죽이면 우리는 사부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촛불 창문으로 흘러들어온 바람결에 촛불이 춤춘다 그리고 흔들거리는 촛불을 받아 흑백의 선명한 윤곽을 이룬 취옥교의 안색은 창백해져 있다 무서울 정도로 그리고 그녀의 그토록 보석처럼 아름답던 사랑의 눈동자도 총기와 생기를 잃은 채 공허하고 쓸쓸하게 변했다 저도 언니에게 무조건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단 자의 소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언니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 모든 사실을 사부님께 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취옥교는 멍하니 침상을 응시했다 그런 그녀를 자의 소녀는 계속 주시했다 그녀의 내심을 탐지하려는 듯이 하나 한참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대답을 뱉지 못하자 자의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체 어떻게 해서 그 이지적이고 차갑던 언니가 이렇게 변한 거죠 한내 설봉 취옥교란 존재는 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그녀의 음성은 격앙되어 있었다 하나 취옥교는 여전히 말이 없다 자의 소녀는 취후의 통첩인 양 야무지게 말했다 내일 저녁 이 신설로의 주인 장천리는 금백만 아니 왕문원의 저택으로 초청되어 갈 거예요 흠칫 놀라며 취옥교가 비로소 자의 소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왕문원은 비록 무공이 극고 무상하지만 장천린과 언니를 의심하지 않고 있으니 그의 경계심도 반드시 허를 드러내게 될 거예요 미소녀는 일단 말을 털어놓자 또다시 냉랭해졌다 언니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왕문원을 제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고품 속에서 하나의 목갑을 꺼내어 취옥교에게 건네주었다 내일 아침까지 남창성 입구에서 기다리게더요 자의 소녀는 몸을 돌렸다 그녀는 창 밖으로 걸어가며 한마디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잘 생각해봐요 언니 슥 슥 순간 그녀의 신형이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서 꺼져버렸다 그야말로 비쾌무비한 신법이었다 탄지지간에 사라졌다고나 할까 하나 그녀가 사라진 것은 아랑곳 없이 취옥교는 여전히 망연자 실한 표정을 짓고만 있었다 하나 그녀의 빛을 잃은 눈동자 깊숙 한 곳에서는 쓰라린 고통에 얼룩이 번지고 있었으니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저 막연히 한 가닥 기대만 했을 뿐이죠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어려운 운명이 얽힌 실타래였던 거에요 아니면 잘 못맺어진 매듭이었던가 아 이제는 정녕 어찌할 도리가 없군요 신이시여 취옥교의 눈에 눈물이 흘러 넘칠 듯 고였다 그녀는 이불 자락을 움켜주며 내심 고통스럽게 중얼거렸다 천린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을 그녀의 시선이 무릎에 놓인 목갑에 가 머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천린 용서해줘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목갑의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둥글게 말려있는 백색의 종이장 같이 이응은 영검이 들어있었다 창 문득 그녀가 손에 쥐자 검신이 떨쳐졌다 그 순간 눈부신 백광이 누각의 방을 온통 차가운 한기로 뒤덮었다 손잡이는 상하로 되어 있고 영검의 이응은 검신에는 봉황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 일세의 보물 명검임을 알 수 있었다 응 봉황검이 은은한 검명을 냈다 마치 오랜만에 세상 공기를 접해 빨리 피를 적시고 싶다는 듯이 뚝 봉황검의 검신에 물방울이 피대신이 떨어졌다 치옥교의 눈물이었다 안녕 천린 이제 우리는 영원히 이별입니다 그녀의 내부에서 고통스럽게 울린 중얼걸림 그것은 운명의 결단이었을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었을까 밤은 깊어 간다 3의 네들 산로를 말을 타고 달리는 일은 위험하다 특히나 심야에는 더욱 그렇다 두두두 망가산을 달리고 있는 일기인마 마상에는 장 천린이 고삐를 들어주고 있었다 그는 지금 남창성으로 가 는 중이었다 파양호변의 신설로에서 남창성까지는 약 70여리 정도 그러나 지금 그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 망가산을 넘는 험준한 산로를 택했다 이 길로 가면 채 30여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길을 많이 달려받기에 손바닥 들여다보듯 이 익숙해져 있었다 XXX 이름 모를 야조의 울음소리가 칠흑의 실로를 음산하게 울린다 또한 짐승들의 포효소리가 심야의 공기를 공포스럽게 한다 허나 장 천린은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백마에 올라탄 채 여유 만만이었다 본래 그의 성풍은 담대했다 도대체 그는 겁이라고는 모르는 사내였다 게다가 그는 웬만한 장한 10여명 정도는 가볍게 때려 눕힐 수 있는 호신무술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 그의 기분은 오히려 유쾌했다 취업교 생각을 하고 있기에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옥교를 나의 아, 내로 만들 것이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평생 모아두신 그 보화를 풀어 나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야겠다 장 천린 그는 타고난 상술의 귀재다 약관 나이에 그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번창하고 있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젊다 그러기에 그의 가슴에는 원대한 야망이 숨쉬고 잇었다 후후후 강남은 물론 강국에도 상권을 뻗어 향후 10년 내로 중원제일에 거부가 되리라 그의 생각은 가일층 전개되고 있었다 험한 망가산을 달리면서 도 생각은 계속되고 있었다 후후 뿐만 아니라 범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 저 머나먼 파자사구 페르시아이나 생목구까지도 가보리라 장 천린의 두 눈에는 야심의 불꽃이 일어났다 후후 옥교와 나란히 그 모든 곳을 누비리라 취옥교를 생각하자 또다시 그의 가슴은 감미로운 달콤한 기분이 되었다 문득 그는 고개를 들어 야천을 응시했다 하늘에는 초생달이 걸려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옥교는 지금쯤 잠들었겠지 그는 초생달을 향해 중얼거렸다 잘 자시오 나의 연인 따각 따각 절묘한 산길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말발굽 소리 뿐이었다 장 천린 그는 눈살을 가볍게 찌푸렸다 그는 말 달리는 속도를 벌써부터 늦추고 있었다 망가산 깊숙이 들어선 이후 그는 몇 가지 이상 한 점을 느겼기 때문이었다 그 중 가장 이상한 것은 우선 아까부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직 사위는 괴괴한 정정만이 감돌고 있었다 장 천린은 기분이 이상해졌다 하나 그는 천천히 말을 몰고 갔다 그러다 문득 오 히히힝 그렇다 항구의 시체가 길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장 천린은 시체를 자세히 보다가 가슴이 섬뜩해져 그만 안색이 변했다 끔찍했다 시체는 얼굴 반쪽이 동째로 날아간 처참한 형상이었다 흡사 거대한 도끼로 찢거나 괴수가 손으로 내려친 드참 혹하게 죽어 있었다 으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등줄기가 축축히 젖는 것을 느꼈다 실로 이런 무자비한 광경은 처음이었다 이때 그는 전면을 응시하다가 다시 흠칫 놀라고 말았다 달빛 아래 흡사 안개와 같은 것이 뭉클 뭉클 밀려오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짙은 회색의 안개였다 섬뜩하도록 기분이 나쁠 뿐 아니라 죽음의 느낌이 풍기는 안개가 그를 향해 뭉클거리며 빌려오는 것이다 그는 불길한 생각이 들어 말머리를 두드리며 앞으로 빨리 지나치려 했다 한데 바로 그때 쎄 또렷 날카로운 파공성이 일며 한가닥 섬광처럼 검은 선이 뻗더니 그의 허리를 낚아채는 것이 아닌가 헉 그것은 채찍이었다 동시에 그가 미처 반항하고 어쩌고 할 틈도 없이 강력한 힘으로 그를 끌어올렸다 그는 어이없이 허공으로 붕 뜬 채 어딘가로 끌려갔다 마치 한 마리 물고기가 낚시줄에 채이는 듯한 광경이었다 쿵 마침내 그는 숲속에 내동댕이 치듯 떨어졌다 으 온몸이 부서질 듯 격렬한 통증의 비명이 절로 나왔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뻗더니 그의 입을 틀어 막아버렸다 동시에 움직이지 마라 나직하지만 섬뜩하도록 스산한 음성이 바로 귓전을 울렸다 하나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장천리는 어차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를 잡은 손의 힘이 무쇠처럼 강하여 조금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장천리는 눈동자를 돌렸다 그러자 바로 옆에 한 명의 괴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하나 백발과 수염이 온통 얼굴을 뒤덮고 있어 용모를 알 길이 없었다 의복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구멍이 뚫린 너마였다 한 대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두 눈은 부르스름한 광채를 발산하고 있었다 괴인은 그가 자신을 쳐다보자 비로소 손을 풀었다 장천리는 급히 자세를 바꾸며 물었다 노인장은 누군데 나를 하나 괴노인은 싸늘하게 말했다 입 닥치고 저것이나 보아라 장천리는 그 말에 돌아보다가 그만 등골이 오싹해졌다 바로 그가 타고 온 백마가 쓰러져 있었다 회색빛 안개가 백마를 휘감고 있었는데 안개에 닿은 부분이 그대로 녹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백마는 처참한 비명을 질렀으나 순식간에 뼈만 남는 것이었다 저! 저럴수가! 이때 산길에 누워있던 시체 역시 녹아서 백골이 되어 있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이때 장천리는 옆에서 괴노인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미안하네 황형 자네의 시신조차도 제대로 보존시켜 주지 못했으니 그의 음성은 심한 자책과 비통으로 떨리고 있었다 정천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눈앞의 상황이 마치 악몽과 같아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은 것이다 이때 스스스 회색빛 안개는 서서히 그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밀려오기 시작했다 장천리는 섬뜩하여 말했다 노인장 어서 피해야 떠들지 마라 노인장은 그의 말을 묵살한 뒤 이를 부드득 갈았다 당선종 그 놈이 아예 우리의 실을 말리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어 그는 품속에서 조그만 구슬을 꺼냈다 우유빛 광택이 도는 구슬이었다 그 순간 회색의 죽음의 안개가 마침내 그들 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 한데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회색 안개는 우유빛 구슬 주위에 접근을 못하고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오직 구슬 주위 4,5장 범인은 안개가 접근을 못하는 것이었다 장천린의 의혹은 이로 말할 길이 없었다 이때 문득 괴노인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장천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장천린이라고 합니다 나는 노명이다 노명 장천린으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듣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괴노인 노명은 그를 그 푸른 광채가 도는 눈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어떻게 이곳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지독히도 재수가 없구나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놈들은 너를 결코 살려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점점 괴이한 말이었다 하나 장천린은 천성적으로 담대한 인물이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진정되어 그는 담담히 말했다 보아하니 노인장은 무리민인 것 같소이다 그렇다 장가 아이야 장천린은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 망가산에서 무리민들끼리 어떤 분쟁이 있는 것 같군요 맞다 하나 나는 무리민 아니오 그들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를 쭉 일리가 없지 않소 그 말에 괴노인은 듣기 거북한 괴소를 흘렸다 흐흐흐 꿈꾸지 마라 애송아 놈들에게 어디 한 푼이라도 자비심이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은 단지 내가 이 산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를 충분히 죽일 이유가 된다고 믿고 있다 장천린은 눈살을 찌푸렸다 한데 그때 휙 휙 돌연 파공성이 일더니 그들이 있는 곳으로 세가닥 인형이 떨어져 내렸다 그들은 모두 노인들이었다 그 중 한 명은 늙은 가사장삼의 승리였고 또 한 명은 외팔 이노인이었으며 마지막 노인은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청산노인이었다 그들은 떨어질 때 비틀거렸는데 모두 극심히 피곤한 모습이었다 노명은 급히 물었다 어찌되었소 노승 이응 이 어두운 안색으로 합장부로 했다 아미타불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소이다 빈승의 추측으로 보아 당선종의 무리들에 의해 모두 죽은 듯하오 그 옆에 외팔이 노인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 67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뿐인 것 같소 노승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황곤대형은 어디 있소 노명은 고소지었다 죽었소 철마왕 사진청에 의해서 당했소 모두들 침울한 안색을 지었다 잠시 후 3인 중 이제껏 말이 없던 창백한 안색의 청산노인이 장철린을 가리키며 묻는다 이 젊은이는 누구요 노명은 장철린을 주시하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어쩌면 이 청년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겠소 그 말에 모두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심지어는 장철린조차도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졌다 노명은 진지한 음성으로 설명했다 당선종은 우리 네 명의 얼굴을 모두 알고 있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 북경까지 갈 확률은 거의 없소이다 또 설사 이곳을 벗어난다 해도 놈들의 집요한 추격에 어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겠소 청산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청년이 무슨 수로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오 노명은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 네 명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집중된다면 최소한 오할의 확률은 있소 게다가 놈들은 이 아이의 얼굴을 모르니 말이오 그 말에 사민은 흠칫했다 이어 새삼스럽게 장철린을 훑어보았다 허나 정작 장철린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그저 하늘만 보고 있었다 노명은 사민에게 뭐라고 한동안 전음을 했다 한참 후 외파리 노인이 냉소했다 그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오 게다가 이 젊은 친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오 노명은 그를 설득하듯 말했다 확률이 전혀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소 물론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두들 침중해졌다 노명은 그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의 뜻은 어떻소 노승이 탄식하며 불호를 외운다 아미탑을 어차피 우리 사민은 체내의 당 선종에 천리동무의 도끼가 퍼져서 새 시진을 버티지 못할 것 같소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빈승은 노시주의 뜻을 따르게 쏘이다 노명은 고개를 끄덕인 후 청삼노인을 바라보았다 전형의 뜻은 청삼노인도 창백한 얼굴에 고소를 지었다 지금 심정으로야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소 노명은 이번에는 외팔이 노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외팔이 노인은 씁쓸하게 탄식한다 대체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소 이어 체념한 듯 말했다 노형 뜻대로 하시오 따르겠소 노명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장천린을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 모두 들었는가 들었소이다 우리는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 자네가 이곳을 벗어나도록 해주겠네 그 대신 한 통에 서찰을 북경까지 전달해 주어야 하네 장천린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뜻밖에도 거절이었다 나는 무림이니 아니오 그러므로 쓸데없이 무림의 은원관계에 휘말리고 쉽지 않소이다 그 말의 사이는 모두 안색이 굳어지고 말았다 모두가 천만듯 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장천린은 의연하게 말했다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이곳을 벗어나겠소이다 그는 덧붙여 말했다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를 그들이 죽이리라고는 믿지 않소 순간 노명의 눈에서 시퍼런 광채가 솟아나왔다 흐흐흐 생긴 모습은 개집처럼 생겨 유약하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제법 뼈대가 굵은걸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그저 일개 상인이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 관계채 안소이다 이어 그는 몸을 일으켰다 흐흐 놈 내가 혼자서 저 닦기만 해도 녹아버리는 동물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느냐 노명의 말에 장천린은 흠칫했다 그 순간 그는 검은 선이 자신의 목을 향해 뻗어오는 것을 보았다 노명의 채찍이었다 부지불식간에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했으나 이미 늦었다 으흑 목이 화끈하며 숨통이 조여들었다 동시에 노명의 음침한 음 성이 귀전을 파고 들었다 내 놈이 제의를 거절한다면 아예 여기서 내 놈의 목을 분질러 버리겠다 살기가 물신 풍기는 위협이었다 장천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렀다 하나 목에 조여드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는 안간힘을 다해 내뱉었다 네 보기에는 당신들이 더 악인 같구려 그 말에 노명의 두 눈에는 더욱 짙은 살광이 흘러내렸다 하나 장천린은 지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뜬 채 마주 보았다 흐흑 내 놈이 견딜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츠측 목에 감긴 채찍이 흡사뱀처럼 움직이며 깊숙이 파고 들었다 장천린의 이마에는 굵은 심줄이 돋아 올랐다 목 깊숙이 파고 든 채찍으로 인해 숨을 쉴 수 없음은 물론 정신마저 혼미해지고 있었다 하나 그는 눈을 부릅뜬 채 여전히 지지 않고 노명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채찍이 모구 리을 파고 들어 핏방울이 솟아오르며 옥깃을 적셨다 흐흑 지 지독한 놈 노명의 얼굴이 분노로 인해 시뻘해졌다 머리카락이 젖혀진 덕분에 그의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고 고문 따위로는 나 장천린을 굴복시킬 수는 없소 장천린의 눈에 핏발이 섰다 하나 여전히 그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절대절명 이제 한 식경 안에 그는 숨이 끊어질 것이다 노명을 제외한 사민은 그의 지독한 의지력에 모두 안색이 변해 있었다 망가산에서 만난 동무 그리고 4명의 괴노인들 장천린의 운명은 사과 인간의 의지력에는 한계가 있다 마침내 장천린의 부릅뜬 눈동자에 초점이 풀렸다 그는 의식이 혼미해짐을 느끼며 서서히 사지를 늘어뜨렸다 바로 그때 노명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어 그는 탄식하며 채찍을 풀었다 내가 졌다 그는 채찍을 떨구며 한탄했다 무엇하나 되는게 없구나 이에 외파리 노인이 말했다 천리동무가 열버지고 있소 당선종이 다시 도끼를 거두어 들이고 있는 것 같소 그 말의 노명은 장천린을 바라보았다 장천린은 혼미 직전에 다시 가까스로 정신을 되찾고 목을 어루만 지고 있었다 젊은 친구 노부가 졌다 솔직한 노명의 시인의 장천린은 그저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 노명은 탄식했다 동무가 사라지면 떠나거라 우리는 우리대로 행동하마 이어 그는 그동안 미운 점 이라도 든 듯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사히 이곳을 벗어나기를 바라마 장천린이 무언가 대꾸하려는데 그는 고개를 돌리며 사민을 향해 말했다 동무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움직입시다 동무가 완전히 사라지면 당선종은 이 산 전체에 천라지 망을 칠 것이오 사민은 모두 고개를 그덕였다 그들은 곧 주위를 둘러보더니 신영을 움직였다 잠깐 그때 장천린이 그들을 불러 세웠다 내 힘이 그렇게 필요하오 그 말에 노명의 머리칼 사이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렇다 그대의 찬 그의 음성이었다 장천린은 그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정말 북경에 서찰을 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오 노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천린은 불쑥 손을 내밀었다 서찰을 주시오 그러자 노명의 눈빛의 격동이 일어났다 고 고맙다 젊은 친구 그러자 옆에 있던 외팔이 노인이 조급하게 말했다 노형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빨리 행동해야 하오 반 시즌 내에 동무가 모두 꺾일 것이오 노명은 그 말에 잠시 생각하더니 노승에게 말했다 선사께서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인 후 장천린을 향해 돌 아섰다 소시주 앉으시오 장천린은 흡집했으나 자신이 수락한 이상 말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순수히 바닥에 앉았다 그러자 등 뒤에서 노승의 잔잔한 음성이 들려왔다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오 장천린은 의아심을 느꼈다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무리민이 아닌 그로서는 그들이 하려하는 일에 대해 전혀 진작 이가지 않았다 헌데 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라도 하려는 듯 노명의 음성이 들렸다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가 이곳을 벗어나 며면 단시간 내에 어떤 특수한 능력을 지녀야만 하기 때문이네 그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설명을 계속했다 그 중 하나로써 귀원선사께서는 지금 자네의 몸에 이갑자의 내공이 담긴 소림의 반야대 능력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네 장천린은 내심 경악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노승이 소림의 신승 귀원선사라니 그는 무리민이 아니다 하나 그는 자신의 장원에 호원 무사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강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특히 소림사는 중원무림의 태도임은 물론 불문성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귀원선사 그에 대해서도 소문을 들은 바 있었다 소림 천년 사상 닮아 대사와 육대조 혜능선사 이후로 가 장 뛰어난 고승이라는 것이었다 한데 30년 전 귀원 대사가 의 문이 실종이 된 것도 알고 있었다 반야대 능력이라면 소림이 보유하고 있다는 72종무의 중 서열 1위에 불가사의한 무공이 아닌가 그 힘은 가히 바다를 가르고 산을 무너뜨린다던데 장천리는 그 누구보다도 천재적인 두뇌와 오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귀원산사 같은 분이면 천하에서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한대 당선종이란 자가 누구기에 이토록 전 정긍긍한단 말인가 그는 주위의 선체 자신을 내려보고 있는 노명을 포함한 3인을 바라보았다 저들도 보통 인물은 아닐 것이다 한대 내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 산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인가 그가 의문의 상염에 젖어 있을 때 문득등 귀에서 기억전으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잠염을 버리시오 시주 장천리는 황급히 상염을 떨쳐버리고 눈을 감은 뒤 정신을 집중시켰다 그 순간 오오오 그런 느낌은 난생 처음이다 갑자기 등 한복판 명문열 어림으로부터 불같이 뜨거운 기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이었다 흡사 불의 칼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불칼은 뇌전처럼 명문열을 뚫고 들어와 그의 혈맥을 따라 무섭게 치달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내공을 익히지 못한 일반인에 불과했다 따라서 경맥과 혈도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것은 당연했다 등 뒤로부터 흡사 노도와 같이 뜨거운 기운이 흘러들어와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12중로와 36대 연로를 돌았다 불로 혈맥을 지지는 듯한 고통 사제 100회를 도는 동안 장천리는 몇 번이나 혼절할 뻔했다 하나 그가 누구인가 그는 철혈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 실상 귀원선사는 불문의 개정대법을 시전하고 있었다 이윽고 무서운 진력은 그의 경락을 12주천 12바퀴 운행함 했다 그리고 곧장 인도기맥을 따라 치솟더니 천원을 폭파하는 것이 아닌가 실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힘이었다 그의 인도기맥을 가로막은 생산형과는 여지없이 관통되었으며 곧장 그 기세를 타고 뜨거운 기운은 그의 철령계 정수리까지 속 굳혀 올랐다 한순간 꽝 천지가 붕괴되는 듯한 괭음을 장천리는 느꼈다 그 순간 철령계가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하나 정말 도저히 상상치 못한 일이 뒤이었다 죽거나 혼절해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갑자기 머리가 확 트이며 전신이 공중에 뜬 듯 가벼워지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기분도 날아갈 듯 상쾌해지고 고통도 언제 그랬냐 싶게 말끔히 사라졌다 도대체 그는 망연해졌다 이때 등 뒤에서 약간 쇠 지난 듯한 귀원선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끝났소 아미타불 이젠 소시주의 몸속에 주입된 반야대 능력은 소시주의 몸에서 24시즌 동안 유용할 것이오 그리고 24시즌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되어 무로 돌아갈 것이오 귀원선사의 음성에는 한가닥 유언이 담긴 듯했다 하나 만일 소시주가 먼 훗날이라도 인연이 있어 불문의 무상 금강결을 얻게 된다면 반야대 능력은 다시 살아날 것 이고 소림사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근무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오 모쪼로 아미타불 행운을 귀원선사의 음성이 흐려지더니 종례에는 잦아들었다 장천리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듯한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머리 속에 마치 명경지수인 양말 가지고 전신에는 엄청난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직도 여력의 힘으로 흐르는 무궁한 기운을 따라 전력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의 본능적인 것이다 그는 그런 상태로 모라의 경지에 빠져 들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그는 눈을 떴다 바라 앞에 노명의 얼굴이 보였다 머리칼 뒤로 젖힌 그의 강팍해 보이는 얼굴은 기이하게도 슬픔에 젖어 있었다 장천리는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물었다 노선사께서는 노명은 탄식하며 말했다 열반에 드셨네 장천리는 흑짓하며 몸을 돌렸다 바로 자신 뒤 그곳에 단전히 정좌한 자세로 귀원선사는 합장한 채 죽어 있었다 하나 마치 살아있는 활불인 양 장엄하고 숭엄한 모습이었다 노 노선사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격동했다 콧날이 실크해져 그는 가까이 다가가려 했대 건드리지 말게 노명은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음성으로 덧붙였다 노선사는 내공의 상실로 인해 체내의 천 리동무가 스며들어 버렸네 곧 시신조차 녹아버릴 것이네 그 말에 장천리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아니나 다를까 측 측 측 과연 노선사의 몸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며 살이 썩어내리는 것이 아닌가 곧 눈 깜짝할 사이에 귀원선사의 모습은 백골로 화하고 말았다 장천리는 넋을 잃었다 또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째서 자신의 생명조차 버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만 했단 말인가 그는 어떤 슬픔을 느꼈다 이때 곁에서 외팔이 노인의 조급한 음성이 들렸다 시간이 없소 노형 그는 안색이 거무스름하게 변색되어 있었다 노부 단전에 있는 도끼를 더 이상 제어하기가 어려울 것 같소 노명은 탄식했다 알겠소 강형께서 먼저 하시오 그 말에 외팔이 노인은 장천린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젊은 친구 노부의 이름은 강중문이다 결혼은 일수삼도다 그는 장천린이 뭐라 하기도 전에 계속하여 말했다 노부가 자네에게 가르칠 것은 학명귀식대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학명귀식대법은 귀식대법의 일종이지만 그 차원이 일반의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 장천린의 그의 얼굴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거머지는 것을 보았으므로 말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여 들어야 했다 일반 귀식대법은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몸의 모든 기관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하나항면 귀식대법은 인간이 움직이고 사고하는 상태에서도 몸의 모든 기관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또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는 심리한 것이다 빠르게 설명하는 일수삼도 강중문이 얼굴에서 은은한 자부심이 엿보이고 있었다 이것을 응용하여 몸을 숨긴다면 천하의 어떤 곳이라도 자네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게 되네 숨소리는 물론 미세하게 발열하는 체온이나 채취까지도 완전히 정지해버리기 때문이지 장천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공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은 알고 있는 그였으나 강중문이 하는 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살아 있으면서도 숨을 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 그는 묻지 않았다 바로 일수삼도 강중문의 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시간이 촉박함으로 학명귀식대법의 초보 단계만 설명하겠네 장천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듣게 한 번밖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알겠소이다 한 번이면 좋카오 장천린의 자신 있는 말에 강중문은 눈을 번 쩍였으나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학명귀식대법은 학이선체로 잠을 자거나 거북이가 휴식을 취하는 데서 착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체내의 기관 전체에 걸친 신경의 맥을 늦추면서 그는 나직하게 구결을 전수하기 시작했다 장천린은 그의 구결을 머리에 새겨 넣었다 들을수록 신기묘모한 구결이었다 체내 기관을 조절하는 신경을 느슨하게 하는 방법에서 호흡법을 서서히 완전히 정지될 때까지 감해 나가는 방법 등등 그로서는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 구결에 포함되어 있었다 구결이 끝나자 강중문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 다시 불러줄 테니 기억해라 하나 장천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필요 없소이다 음 강중문은 눈살을 찌푸렸다 모두 암기했으니 걱정 마시오 강중문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는 그 긴 구결을 단 한 번 듣고 외울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노부하고 농담하자는 말이냐 노기에 참 알아자 장천린은 어이없다는 말했다 농담이 아닌 사실이오 노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 외워보겠소이다 장천린을 눈을 감고 줄줄이 외우기 시작했다 강문중과 청산로 인노명 등은 모두 그의 암송에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그들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장천린이 암송하는 구결은 단 한자도 틀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윽고 암송을 마치자 강중문은 문득 앙청 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탓 으하하 광소를 터뜨리다가 그는 울거 선혈을 토해냈다 그 순간 그의 안색은 삽시에 창백하게 변했다 하나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물들어 있었다 흐흐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젊은 친구는 멋지군 그는 아타까운 듯이 중얼거렸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는 풍속으로 손을 집어 넣더니 한 권의 이응은 책자를 꺼냈다 이것을 받아주게나 훗날 쓸모가 있다고 여긴다면 한번 익혀보게 장천리는 얼떨결의 책자를 받았다 그곳에는 학명귀식대법의 요체와 몇 초의 도법이 적혀 있네 일수삼도 강중문은 말을 마치더니 곧 옆으로 물러나 좌정했다 노명은 근심스러운 듯 물었다 강형 견딜만 하오 강중문은 괴소를 흘렸다 흐흐흐 나 강중문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최소한 몇 놈이 나도 지옥해의 동반자를 데리고 갈 생각이오 말하는 순간에도 그의 안색은 더욱 더 창백해졌다 노명은 탄식하며 시선을 다시 청삼노인에게로 돌렸다 청삼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장천린에게로 걸어왔다 오 노부는 계벽신수 전붐이라 하네 청삼노인의 음성은 차분했다 장천린은 숙연하게 들었다 이제 그들에 대해 더 이상 반감은 들지 않고 있었다 계벽신수 전붐은 얼굴이 창백했으나 청소한 용모였으며 유난히 팔이 길고 손은 여인의 손인 양희였다 노구가 자네에게 전해줄 것은 한 가지 무공이네 바로 당금옥수라는 것이네 당금옥수 장천린은 내심 외우며 저차 궁금증이 당겼다 전공은 계속 말했다 이 무공을 완전히 배우려면 최소한 수년을 소유해야 하네 하 내 자네는 우선적으로 개우만 이해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네 이어 그는 차분히 말했다 자 구결을 한 번만 불러주겠네 전붐은 곧 난해하기 그지없는 당금옥수의 구결을 부르기 시작했다 장천린은 정신을 집중하여 구결을 머릿속에 담아두었다 그로써 오는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 구결이었다 이윽고 긴 구결이 끝나고 전붐은 약간 미심쩍은 등 물었다 모두 암송할 수 있겠나 장천린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오이다 허허 믿겠네 전붐은 너터로 숨을 친 후 손을 들어오렸다 자 그럼 이제 당금옥수의 도식을 가르쳐 주겠네 구결을 안다 해도 도식을 모르면 펼칠 수가 없네 그의 손은 나이랍지 않게 희고 깨끗했다 그는 손을 수평으로 뻗었다가 서서히 원을 그렸다 그런가 하면 수직으로 뻗고 좌우로 비스듬히 긋기도 했다 그 움직임은 지극히 단순했을 뿐더러 별다른 변식도 없어 보였다 그저 평범한 수공 같을 뿐이었다 장천린은 의아함을 느꼈다 당금옥수라는 무공이 이렇게 평범할 리가 없다 분명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전봉에 계속하여 느리게 보여지는 수식을 관찰했다 느리게 움직이는 수식을 전봉은 두 번 연속하여 보여주었다 대체 알 수 없군 장천린은 역시 눈이 빠져라 관찰했지만 아무런 특별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당금옥수는 초식이 모두 다섯 가지로써 변화보다는 힘과 기에 중점을 둔 것이네 자 다시 한번 보여주겠네 전봉은 다시 똑같은 작세를 보여주기 위해 손을 들었다 하나 이때 노명에 급촉한 음성이 들렸다 천영 시간이 없소 당선종이 천리 동물을 모두 거두었소 전봉은 흠칫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과연 죽음의 회색 안개는 완전히 거쳐 보이지 않았다 무섭 운놈 심리까지 확산된 동물을 반시진도 안 되어 모두 다시 체내로 흡수해 버리다니 이때 노명이 장천린을 향해 무엇인가를 내밀었다 이것을 받아라 그것은 한 권의 두터운 책자였다 노부의 벼론은 백변천군 노명이다 무림에서 노부를 아는 자는 그리 많지 않다 다시 말해서 노부의 무공을 아는 자는 극히 드물다는 얘기다 노명은 계속하여 얘기했다 이 책자 안의 내용은 상상도 못할 만큼지 특히 무서운 것들이다 적들의 손에 들어갈까 두려워 없애버리려 한 것이지만 이젠 자네에게 주겠네 노명은 진지하게 음성을 낮추었다 이 속에는 노부가 채 익히지도 못한 많은 것들이 들어 있다 내가 제대로 익힌다면 아마 이때 전붕이 급촉하게 말했다 노형 시간이 없소 서장의 맹견들인 근무신견들이 우리의 냄새를 맡고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소이다 멀리서 이곳을 향해 달려오는 소리와 날카로운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명은 안색이 변하더니 품속에서 한 통의 밀봉된 서찰을 꺼냈다 이것을 북경 태진궁의 태진왕 전하께 전해드리게 순간 장천리는 충격을 받았다 태진왕 태진왕이 누군인가 방금 대명의 황제인 신종만력제의 이복동생이 아닌가 만력제가 노년에 이르러 정사를 게을리하고 황음에 빠져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일 태진왕은 대명의 병권을 은연중 장악하고 사실상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즉 마크의 도살인 그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명의 시운을 조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장천린의 상계의 신성으로서 특히 자금성의 존재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헝 도련 노명이 장력을 날려 땅바닥에 하나의 큰 웅덩이를 만들었다 젊은 친구 빨리 이 웅덩이로 들어가 항면 귀식대법을 전개하게 개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땅에 흙을 묻어버리면 농들은 결코 자네를 찾지 못할 것이 네 이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신중하게 당부했다 이곳에서 최소한 사흘 동안 움직이지 말아야 하네 장천린은 멈칫했다 빨리 들어가게 시간이 없네 하나 장천린은 머뭇거리다 물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미응겠습니다 대체 노 인장들을 쫓는 무리들은 누구이오 그 말에 노명의 안면이 실룩거렸다 조화성 그렇게만 알게 순간 그는 다짜고짜 그에게 가벼운 일장을 쳤다 으 장천린은 구덩이로 굴러 떨어졌다 잘있게 젊은 친구 장천린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디 노인장들도 무사하길 빌게 쏘이다 노명의 두 눈이 그 말을 듣자 괴롭게 일렁였다 왠지 쓸쓸해 보이는 눈이었다 하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일 살아난다면 다시 만나게 될 걸세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손을 저었다 순간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파진 흙더미가 와르르 구덩이를 메워버렸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구덩이 속에 생매장대 어버리자 장천린은 호흡이 턱 막혔다 하나 영민한 그는 순간적으로 항면비식대법의 구결을 떠올렸고 그에 따라 체내의 기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다 천천히 흡흡을 멈추며 신견을 극히 편안한 상태로 느슨히 풀자 마침내 그는 호흡이 극히 느려지다가 멀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피부의 체온도 급격히 떨어졌다 결국 움직이는 것에 그의 뇌밖에 없게 되었다 장천린은 자신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실제 해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찌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신체의 기관을 정치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문득 그는 손끝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자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가 아아 신체의 모든 기관은 완전히 정제의 것만 손이 움직여지고 지각 능력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 증거로 그는 훨씬 가깝게 들려오는 날카로운 맹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동시에 가까운 곳에서 일수삼도 강중문의 음성이 들려왔다 노형 전형 어서 가시오 노부는 이곳에서 놈들을 막겠소 그리고 잠시 침묵 다시 노명에 침통한 음성이 들렸다 그럼 저승에서 만나세 감형 동시에 무엇인가 허공으로 날아가는 듯한 파공성이 들렸다 장천린은 왠지 가슴이 찡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조금 더 움직였다 그러자 흙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지금은 밤이었다 하나 반야대 능력 탓인지 그의 눈에는 밖에 경물이 마치 대나처럼 환히 보였다 그것은 실로 신비로운 현상이었다 일수삼도 강중문 그는 힘없이 바위 옆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때 컹컹 가까운 곳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몹시 지척에서 들렸다 그러자 강문중은 라면을 일그러뜨리며 뇌까렸다 오너라 얼마든지 오너라 휙휙 돌연 흡사 허공으로 뛰어내리듯 십여마리의 맹견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금빛 털을 가지고 있었고 두 눈은 핏빛이었다 또한 송아지만하게 큰 사자를 연상케 하는 것에 한 맹견이었다 맹견들은 갈기를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왔다 그리고 한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비오처럼 몸을 날려 강중문의 목줄기를 물어 뜨들여 덤볐다 크크 한낱 짐승 따위가 쉭 강중문의 한 손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그러자 한 마리 맹견의 목줄기를 움켜쥐었고 그 순간 바위를 향해 내던졌다 무서운 힘이었다 헉 케익 처절한 비명과 함께 피가 튀었다 맹견은 피와 살과 뼈가 터져 즉사한 것이었다 하나 맹견들은 도대책에 겁이라고는 없는 듯 계속 강문중에게 덤벼들었다 근모신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서장 특산으로서 호랑이도 상대한다는 사나운 맹견이었다 근모신견은 이빨을 드러내며 계속 달려들었다 강중문의 손이 좌우로 움직였다 퍽 퍽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피가 튀고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하나 맹견들도 어느 정도 위기를 느꼈는지 더욱 날쌔고 교묘하게 공격했다 한순간 번쩍 쇠 돌연 도광 이 빗물이를 복사했다 카아 크아 근모신견은 삽시에 두동강이 났다 오늘 새 강중문의 손에는 한자루의 도가 들려져 있었다 끝이 기묘하게 갈라진 기용도였다 결국 열마리 근모신견은 모두 참혹하게 죽었다 강중문은 무리하게 힘을 쓴 듯 안색이 창백해졌다 한대 바로 그때 제법이구나 강중문 무듯 쇠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동시에 돌과 나무가 쓰러지며 한 명의 거인이 나타났다 구척 거구 놀랍도록 튼 흑사탑을 연상케 하는 거인이었다 더욱의 전신에는 검은 철갑을 두르고 있었다 양손에도 철갑을 씌웠으며 두 눈을 제외하고는 운통무새였다 또 한등 뒤에는 엄청난 크기의 방천하극을 메고 있어 흑사지옥의 전륜대왕을 연상케 했다 그가 나타나자 강중문은 부르르 떨며 외쳤다 그가 나타나자 강중문은 부르르 떨며 외쳤다 철마왕 사진청 그때 땅속에 파묻혀 사태를 바라보고 있던 장철린도 흑칫하고 있었다 저 자가 철마왕 사진청 이때 철마왕은 철갑 명구 사이로 무시무시한 광채를 폭사하며 물었다 노명과 전북은 어디 있느냐 그 말에 강중문은 괴소를 흘렸다 흐흐 사진청 그것은 내놈이 알 바 아니다 순간 번쩍 그는 다짜고짜로 공격했다 너무나 비쾌 무비한 공격이었다 도가 그대로 사진청의 가슴에 여지없이 적중되었다 하나 캉 불꽃이 일며 도는 도로 풍겨나갔다 헉 강중문은 뒤로 세걸음이나 밀려나갔다 으하하하 그 따위 장난감으로 나를 어쩌겠다는 거냐 철마왕 사진청이 움직였다 거구답지 않게 무서운 속도였다 으 사진청의 철갑수가 공격해오자 강중문은 급급히 도를 뻗어 막았다 하나 사진청은 괴소를 터뜨리며 그대로 손으로 도를 내려치는 것이 아닌가 칵칵 헉 도가 철갑수와 부딪힌 순간 그대로 박살이 나버렸다 지옥으로 가버려라 강중문 위잉 거대한 철갑수가 그대로 강중문의 옆구리를 훑어버렸다 피와 살점이 뜯겨 나갔다 어디 그 뿐이랴 철갑수 끝에 내장까지 그대로 끌려 나와 버린 것이 아닌가 아 강노인 땅 속에 숨어있던 장철리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다 크하하하하 철마왕 사진청은 드기의 광소를 터뜨렸다 크으 강중문은 비틀비틀거렸다 옆구리가 길게 뜯겨 나가고 내장이 빠져나가고 내장이 빠져나온 이상 살 희망이 없었다 강중문 노명과 전봉은 어디 있느냐 하나 강중문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꿈꾸지 마라 조화성 의계 순간 철마왕의 두 눈에서 새파란 불똥이 솟구쳤다 크흐흐 위임 웅후한 파공성과 함께 거대한 철갑수가 그대로 강중문의 머리를 쳤다 실로 도저히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강중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즉사했다 크하하하하하 철마왕 사진청은 피 묻은 자신의 철수를 바라보며 광소를 터뜨렸다 어느새 그의 주위로는 십여명의 흑의 복면인들이 몰려와 잇었다 사진청은 벼락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노명과 전봉을 찾아라 놈들은 결코 이만 가산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종명 흑의 복면인들은 일제히 대답하더니 쾌속 한심법으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으하하하하하 사진청은 다시 광소를 터뜨렸다 그러다 우듬을 그치며 한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로 귀원선사의 유체가 있는 곳이었다 크크 이 늙은 중도 결국 당로형의 천리독 무예 죽었군 이어 그는 발로 귀원선사의 백골만 남은 유체를 걷어차버렸다 실로 잔인한 행위였다 이어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천천히 걸었다 한데 하필이면 장천린이 묻혀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장천린은 공포를 금치 못했다 큰일이다 저놈이 이곳을 밟아본다면 즉시 이상함을 눈치챌 것이다 그는 초조했다 그러나 철마왕 사진청은 여전히 그가 있는 곳으로 육중한 걸음을 옮겨왔다 한데 그때 멀리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왔다 사진청이 우뚝 서며 중얼거렸다 놈들을 발견했군 다음 순간 그 거대한 체구가 흡사 거봉처럼 날아 허공을 가로질러 사라져버렸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또한 그가 걸음을 멈춘 곳은 장천린이 숨어있는 웅덩이에서 불과 한 발자국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장천린은 땅속에서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대체 무리민들은 모두 이렇게 잔인하단 말인가 땅속에서 장천린의 마음은 분노에 비감으로 차 있었다 땅 틈으로 걸레처럼 쌍지읍 낀 강중문의 시신이 보였다 하나 그것도 잠시 후 녹아버렸다 장천린의 가슴은 분노가 일었다 그것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하나 동시에 그의의 심중에는 많은 의문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으니 첫째 조화성이란 단체는 어떤 곳인가 둘째 조화성에서는 무슨 이유로 노명등을 죽이려 하는 것인가 셋째 노명등이 태진왕에게 보내는 서찰의 내용은 무엇인가 숱한 의문이 장천린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시각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은 넘은 것 같고 그는 점차 갑갑증을 느꼈다 대체 얼마나 이곳에 숨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사흘식이나 숨어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인데 문득 그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더군다나 내일 아침 진시에 파자사국의 상인 아라사와 만나기로 했는데 그렇다 그는 내일 아침 진시에 파자사국의 유명한 거상인 아라사는 인물과 만나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서 파자사국의 진귀한 물건을 구입기로 한 것이다 또한 그와의 거래는 향후 그의 상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으로 약속은 필히 지켜야만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시 전까지 당도해야 했다 이제 진시까지는 사계 시진도 남지 않았다 하나 남창성이 비록 지척에 있어도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었다 끔찍하고 잔인한 조화성의 인물들이 행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6의 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사위는 숨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깔려와 물언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마침내 구덩이 속에 숨어있던 장천리는 결정을 내렸다 어쩔 수 없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아라사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 그는 일단 결정을 내리자 즉시 행동에 옮겼다 학명귀식대법을 해제하는 것은 전개하는 구결을 거꾸로 시 전하는 것이었다 처음 전개할 때부터 그는 익숙하게 해제할 수 잊었다 이윽고 체내의 기관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호흡이 느리게 시작됐다 잠시 후 그는 흙을 떨치고 구덩이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감개가 무량했다 비록 짧은 시간동 아니었지만 마치 일생을 지낸 것처럼 길게 느껴졌던 것이다 더구나 강중문과 귀원 선사의 시신을 보니 더욱 기분이 철양해짐을 금치 못했다 허나 그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직시할 줄 안다 두 분의 유고를 묻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자칫 흔적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시오 두 분 그는 두 구의 유고를 향해 묵묵히 장흡했다 이어 발걸음을 돌렸다 천색을 살펴 남창성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는 앞으로 달려갔다 허나 그 순간 어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크게 당황하고 말았다 한 번 뛴다는 것이 그대로 허공을 사오여 장이나 도약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는 허공에서 중심을 잃고 하마터면 그대로 곤 두박질 칠 뻔했다 그는 간신히 팔다리를 저어서 중심을 잡을 수 잇었다 허나 그의 놀라움은 컸다 괭 굉장하다 그렇다 현재 그의 전신에는 120년에 달하는 불문 최고의 무상 성공인 반야대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그것은 가히 무림에서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장천린의 얼굴에는 희색이 번졌다 이 정도면 말보다 빨리 달릴 수도 있겠다 그는 다시 이번에는 자세를 바로 잡으며 뛰어올랐다 휘익 그의 신형은 곧바로 비조처럼 허공을 가로질러 갔다 그의 속 무비한 속도였다 비록 별다른 경심법을 쓰지는 않았으나 주위의 경물이 무섭게 지나칠 정도로 속도가 빨랐다 그는 남창성을 향해 달려갔다 헌데 약 일각을 달렸을까 돌연 허공에서 야조처럼 한 인형이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그가 보기에는 놀라운 신법이었다 그는 가슴이 철렁해졌다 급히 신형을 어렵게 멈추었다 상대는 흑외복면인이었다 바로 철마왕 사진청에 곁에 있던 흑외복면인들과 같은 복장이었다 이때 흑외복면인은 음산한 눈빛을 번쩍이며 물었다 내 놈은 누구냐 장철리는 침묵했다 그러자 흑외복면인은 그에게 다가왔다 이 망가산에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장철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실상 그는 대답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는 단전에 내공을 어렵게 끌어올리고 잊었기 때문이다 반야대 능력이 체내에 흘러들어 올 때의 경도를 기억하며 끌어올리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허나 뜻밖에도 무궁무진 한 힘이 솟구치자 그는 자신이 생겼다 흑의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듯 천천히 다가왔다 한순간 파 장철리는 전력으로 양손을 뻗었다 흑의인은 맹소했다 그의 자세가 너무나 어성했을 뿐더러 그는 사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좌우수를 교차시키며 엉성하게 없는 장철린의 공격을 막았다 순간 펑 폭음이 울렸다 순간 장철리는 양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허나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음 흑의인이 나직의 신형을 바라며 뒤로 칠팔보나 비틀거리며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윽고 간신히 신형을 멈춘 그는 경악의 두 눈을 부릅떠다 네 네 네놈이 그 순간을 장철린이 놓칠 리 없었다 그는 그대로 신형을 날리며 무수로 흑의인의 머리를 공격했다 바로 한 순간의 동작이었으나 얼마 전 배운 당구목수의 일식을 전개한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한 동작이었다 흑의인은 급급히 우수를 들어올려 막았다 허나 커 크악 흑의인은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팔이 부딪힌 순간 그의 오른손이 그대로 부러져 버린 것이었다 그는 참 을수 없는 고통 속에 몸을 굴렸다 허나 그는 절정의 무공을 소유한 인물이었다 그는 허리에서 즉시 검을 뽑았다 그러나 그보다는 장철린의 동작이 더 빨랐다 그는 평소 익힌 호신술을 그대로 사용했다 막 검을 뽑으려는 흑의인의 턱을 발로 세차게 걷어차 버렸다 헉 크흑 피가 튀었다 흑의인은 피투성이가 되어 나 뒹굴었다 일격의 위력은 그가 상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는 몇 바퀴나 굴러가서야 멈추었는데 사지를 파르르 떨다가 축 늘어지고 말았다 즉사를 한 것이었다 휴 그가 뻗자 장철린은 전신이 땀으로 목욕을 한 듯 젖은 거을 알았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흑의인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대 대단하다 일개 수화의 무공이 이토록 무림의 절정 고수라니 문득 그의 내리의 강중문을 단일격에 날려 버린 철마원 사진청에 가공할 무공이 떠올랐다 그러자 절로 진저리가 쳐졌다 으음 그자는 인간도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어서 가자 그는 신형을 날렸다 허나 곧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는 급히 뒤돌아왔다 이어 죽은 흑의인의 몸에서 옷을 벗겨내는 것이 아닌가 그는 급히 그 옷을 자신의 옷 위에 걸쳐 입었다 그리고 복면을 썼다 피가 묻어 다소 꺼림직했으나 그는 상황이 상황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체를 숲속에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긴 다음 중얼거렸다 이만하면 놈들과 똑같겠지 이어 그는 신형을 날렸다 남창성 쪽이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비록 힘은 무궁무진하게 솟구쳐 오르고 있어두나 그의 이마에는 진득한 땀이 배었다 다 급한 마음 때문이었다 공포의 망가산을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헌어 문득 그의 귀전으로 한가닥 무서운 광소 소리가 들려왔다 그 광소를 듣는 순간 그는 소림이 오싹 끼쳤다 으하하하 노명 내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내 손을 뻗언하지 못한다 약 사오십 장 밖에서 들려온 음성이었다 철마왕 사진청의 웃음이다 그는 전율을 금치 못하며 자신도 모르게 신형을 멈추고 말았다 이때 날카로운 옷자락 휘날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곁으로 세 명의 흑의 복면인들이 내려섰다 장철리는 흠짓대로 일보 물러섰다 허나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15호 어서 가자 마왕께서 노명을 발견하신 모양이다 그 말에 장철리는 멈칫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들 세 명을 뿌리치고 달아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그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숲 한가운데 백변천군 노명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십여 명의 흑의인들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바로 철마왕 사진청이 팔짱을 낀 채 철탑처럼 우뚝 서 있다 장철리는 흑의 복면인들 사이로 슬며시 끼어들었다 그들로부터 달아나기는 커녕 그들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이때 노명은 두 눈에서 푸르스름한 광채를 빛내며 이를 갈 듯이 말하고 있었다 사진청 4년 전 노부의 시비경락이 다치지만 않았어도 내놈이 그도록 노부 앞에서 광호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에 철마왕 사진청의 두 눈에서 으스스한 살광이 흘렀다 어리석은 놈 내놈이 익힌 자부문의 무공 따위는 어린 아이들 장난에 불과하다 흐흐 지금이라도 내가 손을 쓰면 내놈은 3초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그는 냉소하며 말을 이었다 하나 나는 내놈을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겠다 그는 분노의 음성으로 덧붙였다 내놈이 제5신마전에 죄수 66인 을 충동질하여 탈출했기 때문에 나 사진청이 성죽게 당한 곤욕을 생각하면 내놈을 갈아마셔도 속이 시원치 않단 말이다 노명은 음소를 흘렸다 흐흐흐 조화성은 죄악의 온상이다 언젠가 조화성은 하늘의 저주를 받아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는 푸른 광채를 빛내며 저주를 퍼부었다 흐흐흐 그때가 되면 조화성의 너와 같은 개들은 천하에 발붙 이리을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사진청의 눈에서 살광이 폭사했다 후후후 어리석은 놈 그는 가소롭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전붕도 내놈처럼 떠들어 대다 내 손에 두 갈래로 찢어졌다 노명의 안색이 미미하게 흔들렸다 크크크 내놈도 곧 그렇게 만들어 주마 사진청은 곧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그러자 즉시 흑의 북면인 한 명이 검을 들고 노명에게 다가갔다 늙은이 각오해라 그는 다짜고짜 지쳐 들어갔다 허나 노명은 탄식했다 불쌍한 꼭두각시들 흥 아가리나 닥치게 해주마 쇠 검광 이 여섯 갈래로 신랄무비하게 전개되었다 인정사정 없는 무자비한 공격이었다 허나 노명은 고수 중 고수였다 그의 신형이 옆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더니 순간 검은 선이 뻗었다 채찍은 검권을 뚫고 호선을 그렸다 헉 채찍이 검에 감긴 순간 검은 그대로 허공 멀리 날라갔다 그와 동시에 채찍 끝에 마치 눈이라도 달린듯이 흑의인의 목을 휘감아 버렸다 크흑 흑의인은 채찍이 목을 조여들자 눈을 부룩 떴다 순간 주르륵 칠공으로 피가 흘러내렸다 노명은 채찍을 거두었다 헉 흑의인은 비명 한마디 치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즉 사하여 고꾸라졌다 이때 사진청은 천천히 팔장을 풀었다 크크크 제법이군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명령했다 삽사호 15호 놈을 처치해라 순간 장천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15호는 바로 자신이 아닌가 이때 그가 망설이는 사이에 14호는 벌써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어쩔 수 없구나 장천리는 내심 탄식하며 천천히 나섰다 이때 노명은 가슴을 펴고 두 눈에 인광을 흘리며 외쳤다 덤벼라 괴뢰들 순간 되져라 휘잉 14호가 먼저 공격 개시했다 그는 푸른빛의 고노검을 쥐고 야차기로 외일식으로 신랄하게 공격했다 허나 노명은 괴소를 터뜨렸다 흐르르 불쌍한 개 순간 그의 수중에 채찍이 마치 독사처럼 허공을 누볐다 크아아 한 순간의 일이었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14호는 돌을 떨어 때리고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심장에 구멍이 뻥 뚫린 채 피화살을 뿌리고 그는 날아갔다 어이없는 죽음이었다 근처에 조차 접근하지도 못하고 1초에 당한 것이었다 장천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4호를 날려버린 채찍이 이번에는 자신을 향해 무섭게 날아온 것이었다 그는 다급해졌다 어떻게 피해야 할지 도무지 난감하기만 했다 허나 그대로 서 있다간 14호처럼 심장에 구멍이 뚫릴 판이었다 그는 엉겋결에 수중의 검으로 채찍을 막으며 동시에 몸을 굴렸다 좌악 순간 채찍이 가슴을 스쳤다 옷자락이 길게 찍어졌다 다행히도 큰 중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그는 짐지 신음을 바라며 몇 차례나 몸을 굴렸다 바보 같은 놈들 철마왕 사진청의 논에서 분광이 솟구쳤다 그는 칼칼한 음성으로 외쳤다 모두 공격해라 그 말에 즉각 흑의인들이 나섰다 어디에선가 착 가라앉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사노제 죽음은 결코 유희가 아니네 장난은 그만 두 개나 그 말에 사진청의 두 눈에는 흠칫 광채가 흘었다 어디 그 뿐인가 노명조차도 안면이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말았다 대체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이기에 7위 흑의 노인 그는 몹시 깡말랐다 피부는 밀랍처럼 창백했으며 두 눈은 움푹 패인 채 자광을 발산하고 있었다 뺨은 움푹 깎여나가 광대뼈가 치솟았다 머리카락과 코수염 턱의 긴 수염조차 은빛을 바라고 있다 뺨은 움푹 깎여나가 광대뼈가 치솟았다 양손은 서로 다른 쪽 소매 속에 넣어 팔짱끼듯 하고 있었는데 음산한 모습이면서도 사실 자세히 보면 청수해 보이기도 했다 다만 풍기는 기운이 극도의 무심함과 냉막함을 뿌렸다 한데 그 옆 한 명의 자애 소녀가 깜찍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한데 바로 신설로의 누각의 치옥교회 앞에 나타났던 바로 그녀가 아닌가 치옥교회 3회 그녀의 출연은 실로 괴이롭다 하나 물론 장천린이 그녀와 치옥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리는 없었다 노명은 안면을 가볍게 경연하며 말했다 독재 당선종 그 말에 장천린은 섬뜩함을 금치 못했다 저 자가 바로 당선종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전신이 얼음 구덩이로 빠진 듯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때 독재 당선종의 얄팍한 입술 사이로 무심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노명 이번에 실로 너무나 큰일을 벌였더군 너의 한 순간에 잘못된 생각이 66인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그 말에 노명의 안면이 실룩거렸다 동시에 두 눈에 괴광을 흘려내며 말했다 어차피 언젠가는 터져야 할 종기 같은 것이었다 후회는 하지 않는다 당선종은 여전히 무심한 음성으로 말했다 노명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굴복한다면 우리가 너에게 제시한 모든 것을 계속 들어줄 수 있다 노명은 문득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히히히 당선종 당선종은 여전히 무심하게 말했다 생명은 결코 둘이 아니다 허터터 하나뿐인 생명이니 멋지게 사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 아닌가 당선종은 침묵했다 한참 노명의 안면을 살피던 그는 물었다 결정했는가 물론 노명의 대답은 확고부동했다 안타깝군 당선종은 오른손을 소매에서 서서히 빼내었다 그러자 감추어져 있던 그의 손이 드러났다 깡마른 손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고 새하얀 소수였다 중지에 자주 빛 보석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당선종을 손을 치켜들었다 노명은 긴장했다 어느새 그의 머리카락 사리에 두 눈은 긴장과 당혹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당선종의 무서움을 잘 안다 그리고 아차하면 그대로 목숨이 날아가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노명과 당선종의 눈이 마주쳤다 당혹과 긴장으로 흔들리는 눈과 무심하게 가라앉은 눈빛 승부는 이미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번쩍 돌연 당선종의 중지에 끼워져 있던 자주 빛 반지에서 자, 광이 삼전처럼 뻗었다 휙 그와 거의 같은 시각 노명은 신형을 날렸다 그의 안색은 급변에 있었다 하나 당선종의 차디찬 음성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노명 너는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음성과 동시에 으아악 처절한 비명이 야음을 몸서리 쳐지도록 처참하게 찢었다 허공으로 떠올랐던 노명의 몸이 그대로 곤두박 질쳤다 그는 바닥에 여지없이 흙먼지와 함께 나뒹굴었다 허나 본능적인 동작으로 그는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비틀비틀 신형을 비척거리는 노명 놀랍게도 그의 이마, 한복판에 동전만한 시커먼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 아닌가 치지직 자색 연기와 함께 구멍 언저리 갓 타들어가고 있었다 네 내가 잘해 독강을 익혔다니 노명의 얼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당선종은 담담히 말하고 있었다 잘 가거라 노명 내가 택한 길이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치지지직 노명의 이마에서 계속 열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서서히 아래로 무너져 내리며 더듬더듬 말했다 기 기억해야 한다 당선종 조화성의 최대적 수인 무영과 신산이 살아있는 한 조화성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있음을 푸시시식 그의 전신에서 자욱한 자연이 피어올랐다 조화성주 그가 결코 신이 아닌 이상해야 그도 죽을 수가 있는 것 피시시시시 노명의 전신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실로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장철린 그는 넋을 잃었다 그는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가공할 공포에 전율이 전신을 얼어붙게 했기 때문이었다 흑의 복면인들만 해도 그렇다 반야대 능력을 가지고 도어 그는 간신히 그들 중 한 명을 죽일 수 있었다 한대 노명은 단 1초로 가볍게 흑의 복면을 들을 죽였다 그런 노명을 단 1초로 재로 만들어 버리는 당선조의 가공할 무공은 그로써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장철린은 하룻밤 사이에 영겁 후 일어난 일에 대해 아찔함을 금치 못했다 이때 당선종의 음산한 음성이 들려왔다 무형과 신산이 살아 있으나 이미 만승금도 도다무가 죽은 이상 그들 역시 옛날 같을 수는 없다 당선종은 무심한 눈빛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다 보았다 무형과 신산도 이제 정말 이 다가와 음을 알아야 한다 이때 곁에 서 있던 자의 소녀가 문득 철마와 사진청을 향해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군요 사숙부 허나 사진청은 자의 소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팔짱을 낀 채 당선종만 응시했다 그의 눈에서는 불쾌함을 감출 수 없는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명의 일은 당로형이 끼어들지 않았어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소 당선종은 여전히 무심했다 끝난 일이네 사진청은 괴소를 흘렸다 흐흐흐흐 물론 끝은 났소 허나 다시 그는 의미있는 괴소를 흘렸다 이때 자의 소녀는 누나를 사르르 굴리더니 당선종에게 말했다 당숙부 소녀도 이젠 가봐야겠어요 음 당선종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의 소녀는 차갑고 영활한 눈으로 대담하게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왕문원을 제거한 뒤 옥규 언니와 함께 다시 숙부님을 찾아 뵙겠어요 그 말에 당선종은 문득 처음으로 관심을 나타내며 물었다 설봉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가 순간 자의 소녀의 얼굴에 싸늘한 표정이 떠올랐으나 곧 재빨리 지우며 태연히 말했다 호호 왕문원을 제거하기 위해 남창성 근처에서 몇 년간 신분을 숨기고 숨어 있어요 음 당선종은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하더니 말했다 왕문원이 비록 대단한 자이긴 하지만 설봉의 실력이라면 능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자의 소녀의 얼굴에 묘한 웃음기가 어렸다 당숙부께서는 언제나 옥규 언니를 좋게 보시는군요 당선종의 무심한 얼굴에도 그 순간에는 미미한 웃음기가 지나갔다 설봉은 영리한 아이다 그래요 옥규 언니는 영리하고 유능하지요 그러나 당선종의 얼굴에 의아로움이 이렸으나 자의 소녀는 곧 고개를 저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나 이번에 보시면 언니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는 바람처럼 신형을 빙글 돌리더니 휙 허공으로 사라져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사진청은 중얼거렸다 교환한 계집 사진청으로서는 자의 소녀가 탐탁치 않은 모양이었다 이때 당선종은 고개를 돌려 그에게 말했다 산호제 그럼 반년 후 성에서 다시 만나세 사진청은 그가 돌아서려 하자 급히 불렀다 당노형 무슨 일인가 당선종이 돌아서자 사진청은 음산하게 말했다 숙여영 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오 당선종은 그 말에 묵묵히 사진청을 응시했다 그가 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표정만으로는 도저히 추측할 길이 없었다 잠시 후 가겠네 그는 무심히 말한 후 어깨를 흔들었다 스스스 그러자 그의 신형은 연기처럼 흐려지더니 유령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사진청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음소를 흘렸다 흐흐흐 숙여영이 그렇게도 술수에 능했던가 문득 그는 입을 크게 벌리며 일진 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하하 그의 광소는 어둠을 온통 비흔들게 하는 맹수의 포유처럼 사납고 거칠었다 이어 가자 그는 수아들에게 한마디 하고는 신형을 날렸다 거구의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쾌속하게 밤하늘을 타고 날아갔다 흡사 거붕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가 먼저 떠나자 나머지 흑의인들도 즉시 뒤따라 신형을 날렸다 한편 장천리는 그들의 맨 뒤에 처져 따랐다 그러다가 차츰 속력을 늦추어 마침내 그는 숙숙에서 슬쩍 빠지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반대편으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역시 남창성 쪽이었다 장천리는 전신에 땀을 흘리면서도 상념을 끊을 수가 없었다 아 이것으로 네 분 노인들 중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결국 내가 서찰을 북경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그의 내리에는 잠깐 동안이었지만 정이든 사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로서는 일찍이 만난 적이 없었던 무림의 기인들이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얼굴들 철마왕 당선종 그들은 꿈속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던 무서운 고수들이었다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가공할 마악의 소유자들 그런데 왜 같은 편인 그들 사이에도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일까 그는 철마왕이 독재 당선종 사이에서 오간 대화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자의 소녀에게 생각이 미치자 가슴이 철렁한 느낌이 들었다 왕문원을 제거한 뒤 옥교 언니와 함께 다시 숙부님을 찾아뵙겠어요 그 말을 듣던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었다 옥교 설마 그녀를 말함은 아니겠지 그는 한동안 마음속에 무거운 의혹으로 어두워졌었다 허나 곧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나도 참 어이가 없는 생각을 하는군 후후 쓸데없는 기후다 그는 남창성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자신의 생각에 부원했다 세상의 동명이인 이만컨을 하필 옥교를 그 무서운 조화성의 인물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후후 아무래도 내가 정신이 흩어진 탓이다 어느새 살로는 순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저 멀리 남창성의 전경이 새벽 안개 속에 은은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그는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휴 마치 악몽과 같은 밤이었다 장천리는 새벽 여명을 받으며 더욱 남창성을 향해 속도를 가했다 획! 획! 새벽에 찬 공기가 뺨에 스치자 지난밤에 공포스러웠던 일들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다 8위 귀가 장천리는 동이 틀 무렵 무사히 자신의 집이 청하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엉망이 된 모습이었으나 다행히도 새벽이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다만 청하원의 관리인인 진로인 이 문을 열어주며 이상히 여겨둔 그는 적당히 둘러대었다 오는 도중 낙상을 하였다고 처소로 돌아온 그는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 입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끝내었을 때 진시가 되었다 진시가 되자 과영미은 약속대로 파자사국의 상인 아라사가 찾아왔다 XXX 아라사 그는 금발의 벽안의 인물이다 상당히 큰 체구였으며 중원인과도 틀린 복장의 허리에는 짧은 만월도를 차고 잇었다 모순가량의 나의 얼굴은 각이 졌는데 과거에는 대단한 미남이었음직하다 그는 파자사국 페르시아 출신으로 귀족이었으나 타고난 상술로 중원을 자주 오가며 생목국 서양국가 등에서 나는 징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중원에 판다 그리고 그 돈으로 중원에 비단당 특산품을 사가지고 다시 파자사국으로 가 상업을 하는 인물이었다 장천린과는 10년 전부터 2년을 맺었다 아라사가 중원으로 오던 중 태풍을 만나 범서나 난파당 한 적이 있었다 그때 간신히 목숨을 건지 아라사가 심한 고생을 치를 때 우연히 장천린이 그를 보게 되어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그 이후 아라사는 특별히 장천린과 거래를 하게 된 것이었다 이번에 그가 다시 중원에 오게 된 것은 장천린이 그에게 한 가지 물건을 부탁한 때문이었다 아라사의 성격은 매우 쾌활했다 또한 중원어에도 정통했고 장천린을 은인이라 생각하여 매우 친교를 다 짐하고 있었다 화려하나 속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파청 두 사람 2차를 나누며 환담하고 이었다 하하하 1년 못 본 사이에 장대인의 신수가 매우 헌해지고 사업도 번창했으니 정말 기쁜 일입니다 아라사는 유창한 한어로 얘기했다 장천린은 담담히 미소지었다 모든 것이 아라사공의 덕분입니다 하하 거 무슨 말씀이시오 모두 장대인의 뛰어난 상술 때문이지요 아라사는 껄껄 웃고 나서 말했다 한데 이제는 장대인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소이까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잖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될 듯합니다 하하하 그렇게만 된다면 이 아라사가 장대인을 위해 큰 선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장천린은 미소지었다 아라사공의 영예께서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라사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 16세여 몇 년 더 있어야 합니다 아라사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눈을 찡긋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는 그 아이 이외에는 혈육이라곤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내 곁에 붙잡아두고 싶은 것 이 아비덴 자의 심정입니다 장천린은 그에 대해 알만큼 알고 있었다 아라사는 부인이 타게 한 지 오래였으나 오직 딸인 유리국녀만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헌신했다 그의 딸에 대한 집착은 가히 무서울 정도라는 것이다 아라사는 문득 입을 열었다 참 장천린께서 부탁하신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 있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물건을 보시지요 내가 직접 블룸국 로마의 옛 이름에 가서 가져온 것인데 극히 귀중한 것입니다 아마 장대인께서도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아라사는 곧 금빛의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닷하게 놓은 후 극히 신중한 동작으로 뚜껑을 열었다 순간 아 장천린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바랬다 금갑 속 거기에는 하나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하나 보통의 평범한 목걸이가 아니었다 순금의 줄로 되었으며 줄에 고 리하나 하나하나 마다에다 극히 세밀한 조각이 되어 있었다 그리 고 목걸이에 달린 보석은 마치 열분 하늘 빛이었는데 호두 알만한 크기였다 그로 인해 찬란한 빛이 발산되어 눈이 부실지 경이었다 정말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목걸이였다 정말 굉장하군요 그 말에 아라사는 특이한 듯 설명했다 이 푸른 보석은 금강석의 일종입니다 그 가치가 백만금을 헤아립니다 그는 침을 발라가며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36개의 보석도 각기 천금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보석들을 이용해 맞은 세공의 예술적 가치이지요 아라사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의 열기를 더했다 이 푸른 금강석은 불능국의 한 장군이 어떤 야망국의 원정을 갖다가 전리품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불능국의 유명한 장인을 시켜 세공케 해 3년 만에 이 목걸이를 완성시킨 것입니다 장천리는 그 말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라사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그 장군은 이것을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갑오로 정할 저 도였으니까요 하나 그 장군이 죽은 이후 그의 손자 때에 이르러 가문이 기울자 결국 이것을 팔게 된 것입니다 장천리는 호기심이 잃어물었다 대체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아라사는 미소 지었다 3개의 강과 23개의 산이 포함된 영지에 건장한 노예 100명 거기에다 운전을 10만 개 주고 샀지요 장천리는 그 말에 얼른 계산을 할 수가 없었다 중원과 계산법이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 다 물었다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라사는 약간 멋쩍은 웃음을 지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대인에게만큼은 그다지 이익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헤아리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중원의 은자로 치면 600만 냥이면 되겠습니다 600만 냥 장천리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목걸이 하나의 은자 600만 냥이라니 실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닌가 그의 놀람이 깃든 표정을 보고 아라사가 고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해 너무 엄청난 가격이라 파자 사국에서도 웬만한 거 부들조차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물건입니다 장천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지금 그가 소유하고 있는 신설루 등 7개의 업체를 모두 처분한다 해도 은자 600만 냥에는 어림도 못 미친다 다만 방법이 있기는 있다 아버님께서 평생 모아 놓으신 지하 속구의 금은 보아를 모두 합치면 은자 600만 냥은 조금 넘을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난감한 기색이 떠올랐다 허나 그것을 써서 저 목걸이를 구입한다면 나의 계획에 너무도 큰 차질이 올 것이다 그는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강남의 상권을 장악하려는 나의 계획도 최소한 10년은 늦어질 것이다 이때 아라사가 그의 눈치를 보며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험 장때인에게 너무 무리가 된다면 다른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장천리는 여전히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황금에 700개의 보석이 박힌 황금공작도 있고 12개의 금강석이 박힌 팔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년 전 블룸국의 황제가 쓰던 황금배도 대단한 보물입니다 아라사는 약간 초조한 듯 말을 계속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 각기 은자 100만 냥 정도는 나가는 값진 보물들입니다 아라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이 세 가지 물건과 저 보석 목걸이를 구입하는데 나의 전 재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귀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는 장천린을 바라보며 탐색하듯 말했다 장때인께서 어떤 이유로 값진 물건을 구하시는지는 몰라도 이 네 가지 물건은 모든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천린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1년 전에 아라사에게 부탁했었다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물건을 구해달라고 하나 그것이 정작 은자 600만 냥을 호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때 아라사는 장천린의 눈치를 살피며 침묵했다 하나 장천린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시원스럽게 말했던 것이다 좋습니다 이것을 사겠습니다 아라사는 활짝 미소 지었다 그는 덕석 장천린의 손을 잡으며 들뜬 음성으로 말했다 대단히 기쁘군요 솔직히 말해서 중원에서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이것이 팔리지 않았으면 중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장천린은 빙글에 웃었다 대금은 전액 오늘 내에 지불하겠습니다 아라사는 눈을 휘둥그럽게 떴다 오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라사의 입이 찢어졌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이 기쁜 일입니다 이어 그는 궁금한 듯이 말했다 한데 대체 이 보물을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선물로 사드리는 겁니다 아라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칫떠졌다 선 선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 대 대체 누구에게 이런 막대한 가치의 보물을 장천린은 낭낭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입니다 바로 그녀에게 청혼하기 위한 선물이지요 아라사는 완전히 넋이 빠진 듯한 표정으로 멍청이 장천린을 응시했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1개 여인에게 청혼하며 1개 여인에게 청혼하려는 예물로 자그만치 은자 600만냥이라는 거금을 쓰다니 설사 왕후장상도 그처럼 엄청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나 아라사는 역시 거상이었다 그는 마침내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하 정말 그 여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뿐일 것입니다 장천린은 빙글에 미소짓기만 했다 아라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자 600만냥의 거금보다도 장대인 같은 천하에서 가장 통 이 큰께서 청혼을 하시다는 사실 자체가 이 미 그 여인의 축복일 것입니다 장천린은 그저 담담히 웃을 뿐이었다 아라사의 눈에는 탐복의 기색이 어려 한참이나 가실 줄을 모르고 잊었다 XXX 은자 600만냥이라는 거금을 하루 동안에 마련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 장천린은 약소대로 그날 오후까지 아라사에게 대금을 계산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부친인 장진군이 평생에 걸쳐 모아놓은 고화중금은을 모두 털고도 모자라서 12상자의 보석까지도 꺼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새 상자의 보석뿐이었다 장천린이 아라사에게 지불한 600만냥은 마 차 6대분에 꽉 찰 정도였다 그날 신시 무렵 아라사는 금능으로 떠나야 한다며 7대의 마차를 몰고 청하원을 떠났다 아라사를 따라온 파 자사국의 무사들이 수십 명이 있었기에 호송에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었다 한데 아라사는 떠나기 전 장천린에게 1년 후에 재회를 약속하며 한 개의 커다란 상자를 선물했다 그가 떠난 후 장천린은 그 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상자 안에는 수백 개의 보석이 박힌 황금공작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아라사가 중원으로 가지고 온 네 가지 보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상자 안에는 한 통의 서찰도 들어 있었다 장대인의 앞날의 행운이 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1년 후 결혼하신 행복한 모습을 뵙기 바라며 약소 하나마 선물을 드리고 떠납니다 영원한 친구 아라사 비록 간단한 글귀였으나 장천린은 거기에서 아라사의 상거래를 초월한 우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종족까지도 초월한 뜨거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이었다 장천린은 서찰을 들고 미소 지었다 아라사 공 고맙소이다 그의 손은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공작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것만 해도 능히 은자 일백만 양은 나가는 엄청난 보물이었다 구음무서운 고풍스런 방안 벽면의 장식은 거개가 고소화나 골동품이었다 방안의 탁자 앞에서 장천린은 아라사라부터 거금 육백만 양을 주고 사들인 푸른 금강성 목걸이를 감상하고 있었다 그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정말 몇 번을 보아도 아름다운 보석이다 그는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이 목걸이의 이름이 중언어로 태양의 눈이라 했지 과연 그 이름대로 한참 보고 있으면 이름대로 태양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군 문득한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떠오르자 그의 가슴에는 뿌듯한 느낌이 차올랐다 이것을 옥규에게 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는 시선을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내일쯤 신설로에 가서 그녀의 목에 이 태양의 눈을 걸어주며 다시 청혼하리라 그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말하리라 옥규 그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장천리는 취한 듯 태양의 눈을 움켜주며 눈을 스르르 감았다 태양의 눈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청혼하리니 눈부신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내 사랑 옥규 내 그대의 향기로운 입술에 입맞추며 사랑을 맹세하리라 옥사꽃과 등 그대 두 뺨에 행복이 깃들게 하고 별빛 같은 그대 눈망울 속에 환희의 빛을 심어주리라 옥규 이 세상 여인들이 모두 그대를 가장 부신 눈으로 바라보게 하리라 석양 타오르는 붉은 석양의 노을을 응시하고 있는 장천린 그의 옆모습은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마치 미의 신이 조각한 듯 그의 손에 들려있는 태양의 눈에 선 반사된 아름다운 광채가 그의 얼굴에 더욱 황홀한 서리를 뿜어주고 있었다 장천린은 하동안 넋이 른 듯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상념에 젖어 있는 것일까 이윽고 그는 태양의 눈을 닭이 금갑 속에 넣었다 그리고 금갑을 소중히 풍속에 갈무리 했다 이번 일이 끝나면 우선 북경에 가야겠다 북경의 태진궁 태진화 진학계 전해달라는 그 서찰이 비록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내분 노인의 뜻을 어기고 싶지는 않다 그의 내리에 처참하게 죽어간 내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생각이치 닫고 있었다 조화성이라고 했지 그는 곧 고개를 흔든다 어떻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무림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의 체험이었으나 그로 인해 더욱 그는 무림내 냉혈세계에 대해 반감과 두려움이 치미는 것을 느꼈다 하나 어찌 그가 알겠는가 이미 운명이 그의 발길을 무림계로 서서히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장천리는 문득 내공을 끌어올려 보았다 그러자 단전에 깊이 잠재하고 있던 진기가 마치대에 철원 버쳐 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느꼈다 120년의 반야 대능력 하나의 이것도 24시즌만 지나면 무로 사라지는 것 왠지 그는 한 가닥 아쉬움을 느꼈다 쓸데없는 일에 연연하지 말자 나는 무림인이 아니라 다만 상인일 뿐이다 그는 주전자에 시켜둔 차를 따라 한 모금 입을 적셨다 차의 향기로운 냄새가 입안을 청량하게 감돌자 그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그렇군 오늘 유시에 금대인 이 저녁 식사 초대를 했지 그는 그 생각이 떠오르자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 시간이 다 되어가니 준비해야겠군 금백만 그 양반은 아직 강남에서는 제일 가는 거 상이니 어느 한도까지는 친분을 유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가 생각을 마치고 막 움직이려 했을 때였다 문득 문 밖에서 진노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주인님 무슨 일이요 신설루에 취소저께서 오셨습니다 장천리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취누이가 왔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어서 들라 하시오 장천리는 서둘러 의관을 정제한 후 화청으로 나갔다 화청은 그가 즐겨 손님을 맞는 장소였다 취옥교는 왠지 조금 초치읓 한 모습이었다 장천리는 화청으로 들어서자마자 의아한 듯 물었다 어인 일이요 옥교 이곳까지 오다니 취옥교는 장천린을 응시하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곳에 오면 안되는가요 장천리는 멈칫했다 하나 곧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 무슨 말이요 나야 아주 기분이 좋은 일이지 아름다운 옥교가 내 곁에 있는데 싫을 리가 있겠소 취옥교는 그윽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하나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빛이 감도는 눈빛이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장천리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소 취옥교는 장천린의 눈을 마주 응시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늦게 밤길을 떠난 당신 걱정 때문이죠 그 말에 장천리는 흠칫했다 하기사 자칫했으면 영영 못 볼뻔 했지 어젯밤에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모골이 속 연해지는 그였다 하나 그 일을 발설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 그였다 그는 취옥교의 뺨을 쓰다듬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옥교가 그토록 내 걱정을 했다니 정말 기분이 좋군 취옥교는 그윽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어 나직의 한숨을 쉬며 그의 가슴에 기대었다 천린 사랑해요 장천린 장천린은 그녀를 안으면서도 약간 이상함을 느꼈다 오늘따라 옥교가 이상한걸 옥교 하나 그가 물으려 했을 때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의 입술을 막으며 말했다 천린 아무 말씀 마세요 오늘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찾아왔어요 장천린은 멈칫했으나 곧 미소 지었다 좋소 옥교 그대의 이야기라면 아무리 제 미어버도 시을 반납까지는 들어줄 용의가 있소 이어 그는 그녀의 오똑한 코 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며 눈을 찡긋했다 하나 지금은 안돼요 왜요 왜냐면 금백만대인의 망금산장에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오 저녁 식사를 유시까지 약속했기 때문이오 취옥교의 안색이 변했다 그곳에 다녀와서 이야기를 듣겠소 그리고 장천린의 얼굴에 신비한 미소가 떠올랐다 다녀와서 내일 옥교에게 줄 선물도 있소 하나 취옥교는 문득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약속 취소할 수는 없나요 장천린은 고개를 저었다 안돼요 며칠 전부터 한 약속이니 어길 수가 없소 그 말에 취옥교의 눈가에 가는 경련이 일어났다 내일 가면 되잖아요 장천린은 정색을 지었다 옥교 장천린은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결국 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취옥교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럼 제가 따라가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취옥교는 지정으로 그가 거절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나 장천린은 오히려 밝은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닌가 좋소 금대인도 당신이 가면 크게 기뻐할 것이오 취옥교는 이제는 한 가닥의 희망조차도 사라진 것이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장천린은 그녀의 심정도 아랑곳 없이 마침 화청받게 대기하고 있는 진노인을 향해 경쾌하게 말했다 진노인 어서 마차를 준비해 주시오 예 주인님 진노인은 대답을 하고 급히 사라졌다 자 나갑시다 옥교 하나 취옥교는 문득 고개를 들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천린 당신은 나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계시죠 그 말에 장천린의 가슴속에는 재차 깊은 의혹이 치밀어 올랐다 진정 오늘 옥교가 이상하구나 하나 그는 빙근 미소 지으며 오히려 이상한 듯 반문했다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오 그저 매우 아름다운 나의 연인이라 는 것만 알면 되지 않소 저는 무리민이에요 취옥교의 말에 장천린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그것은 당신이 망가산에서 상처를 입고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오 취옥교의 음성이 조금 떨려 나왔다 저는 고아예요 역시 아는 것이오 당신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소 저 저는 마침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큰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문득 눈물어린 눈망울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큰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문득 눈물어린 눈망울을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천린 어떠한 일이 생겨도 저를 사랑하시겠어요 장천린은 더욱 더 의혹을 느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하나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설사 지옥에 간다 해도 사랑할 것이오 그 순간 취옥교는 그의 품에 몸을 던지다시 피 안겼다 안아주세요 장천린은 그녀의 양뼘을 손으로 잡고 그녀의 얼굴을 쳐들었다 이어 엄숙한 음성으로 물었다 복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하나 그녀는 도리질을 하며 같은 말을 베풀 이할 뿐이었다 안아주세요 장천린은 그녀를 안았다 취옥교는 그의 목을 꼭 끌어 안았다 그녀의 두 뺨으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자신의 뺨을 꼭 갖다 붙이며 말했다 마치 자신에게 다짐이라도 하듯이 천린 옥교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것이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장천린은 깊은 의혹에 빠졌다 그때 문득 그의 내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왕문헌을 제거한 뒤 옥교 언니와 함께 다시 찾아 뵙겠어요 설봉 그 아이는 어디 있느냐 호호 왕문헌을 제거하기 위해 남창성 부근에서 3년간 숨어 있어요 망가산에서 들었던 자이소녀와 독채 당선종의 대화 그 당시 그는 그 대화를 흘려들었다 세상의 동명이인은 많은 법이라고 하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등골에서 한기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설마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취옥교를 내려보았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설마 그는 자신을 타이르듯 부정했다 입 맞춰주세요 천린 취옥교가 그를 향해 예쁜 턱을 들어 올리며 갈망했다 장천린은 내심 고개를 흔들며 강하게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렸다 천린 그것은 기우다 너의 지나친 상상일 뿐 말도 안 된다 옥교를 조화성의 사람으로 생각하다니 그는 머릿속에서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리고 고개를 쑥 여 자신을 향해 함초롬이 젖은 채 살짝 벌어져 있는 꽃잎 입술을 향해 입을 맞추어 갔다 음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취옥교는 놀랄만큼 적극적으로 그의 목에 매달리며 정열적인 입맞춤을 해왔다 장천린은 계속하며 그녀의 뺨이 젖는 것을 느끼면서 깊은 입맞춤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천린 용서해주세요 한껏 입맞춤에 몸을 사르면서 취옥교는 내심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다 엄청난 망금산장 남창성의 동북 방향에 위치해 있다 너무나도 거대한 정원이었다 수개의 산을 장원의 영지로 통합시킬 만큼 방해하며 하나의 성을 연상시킬 정도였다 가히 강남제일의 거부의 집다운 규모였다 이곳 망금산장에서 일하는 식솔만 해도 수백 명 아니 천여명을 헤아린다니 능히 그 규모를 지작할 만한 일이었다 남창성 내에서는 장천린도 상당한 부자였다 하나 망금산장의 금백만과는 아직 비교가 되지 못했다 강남 7개성에 걸쳐 금백만의 사업체는 수백 개에 달하고 있었다 그가 벌 얻으리는 돈은 매년 은자 수백만 양에 달했다 돈인가 세인들이 추측하는 금백만의 재산은 가히 물경 억만 양에 달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설도 있었다 XXX 망금산장의 육중앙 금치를 한 대문 앞 장철린과 취옥교가 마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하타타 이거 신설루의 선녀께서도 오시다니 이 금백만의 두 눈이 오늘 복이 터진 것 같소이다 똥똥한 체격의 금포노인 금백만은 마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껄껄 대소를 터뜨렸다 취옥교는 그윽한 미소를 지으며 다소곳이 절을 했다 근대인께서 청하시지도 않았는데 와서 오히려 송구스럽나이다 금백만은 껄껄 웃었다 그런 말 마시오 취랑같은 미인이 온다면 언제든지 망금산장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이어 그는 장철린을 바라보며 의미있게 말했다 허나 그렇게 했다가는 장공자의 주먹에 이 늙은이의 갈비뼈가 발의 위로 섞여버리겠지 핫핫핫 금백만은 대소를 터뜨렸다 별 말씀을 장철린은 빙긋 웃었다 금백만 그는 언제나 유쾌한 모습이었다 그는 곧 소매를 휘둘렀다 자 어서 들어갑시다 이 늙은이가 주차겁이 떠들어서 귀한 손님에게 밤밋을만 마치는 구려 아닌게 아니라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육중한 대문에 등롱이 수십개나 걸려있어 대낙같이 박았다 이윽고 그들은 환담을 나누며 앞서거니 뒤 서거니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대청 화려하고 넓은 대청에는 이미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는 거대한 탁자에 사내진미가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먼저 온 손님이 두 명 있었다 한 명은 화복노인이었는데 바로 신설루에서 금백만과 술을 들던 노인이었다 다른 한 명 그는 남삼청년이었다 극히 준수한 용로의 24옷에 가량된 인물이었다 관옥같은 얼굴의 두 눈에는 폐지가 넘치고 패기만만한 인물이었다 옷차름도 고급스러웠다 그리고 대청주위에는 20여 명의 청의무사들이 허리에 검을 차고 질서정연하게 서있었다 그들은 잘 훈련된 호정무사들인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자 앉으시오 두 분 금백만은 장철린과 치옥교에게 자리를 권했다 이어 그는 화복노인을 바라보며 소개를 했다 상관형 내 자네에게 멋진 분을 소개하겠네 이어 그는 장철린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젊은이가 바로 내가 그렇게도 칭찬했던 신설루의 주인일세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전은 취랑이라고 강남제일미인일세 장철린은 즉시 몸을 일으켜 폭권했다 장철린이라고 합니다 화복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지었다 상관홍이라고 하오 내 장공자의 소문은 귀가 따갑게 들었소이다 취랑도 사뿐히 절을 했다 동시에 그녀는 맑은 음색으로 말했다 신설루에서 한번 뵌 분 같군요 그렇소 상관홍은 멋쩍게 웃었다 허허 그만 주착없이 단번에 취소저에게 반했다가 저 금가 늑은이한테 혼났지요 취랑은 그만 얼굴에 홍조를 띄었다 금백만은 껄껄 웃었다 이 늙은이는 주착없는 노부와 가장 친한 망력지우이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장공자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것이네 하 북성의 용문전장에 대해서 말일세 이 늙은이가 바로 용문전장의 주임이라네 강국에서는 늙은 새끼와 동귀신으로 통하지 상관홍의 얼굴이 시뻘개져 외쳤다 예끼 이 사람아 손님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군 금백만은 희족 웃었다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는가 선녀처럼 아름다운 강국의 칠선녀를 모조리 데리고 살면서 게다가 돈에 굶주려 돈 모으는 것만을 취미 삼아 온 게 자네 아닌가 이 친구 큰일날 친구로군 사람을 매도해 도 분수가 있지 두 사람은 언쟁을 했으나 오히려 화기가 감 돌고 있었다 하나일 때 장철린이 심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용문전장 용문전장 중원제일의 전장으로서 무려 2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전장의 규모는 그 전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능력과 비례하는 법이다 그래야만 그 전장에서 발행하는 전표의 신용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용문전장의 전표는 가년대 6제일의 신용을 누리고 있었다 용문전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불허했다 지니고 있는 정금으로만 따지면 금 100만보다는 오히려 훨씬 위였다 전 중원 13개성의 100여 곳에 용문전장의 분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관홍은 바로 용문전장의 제 7대 주인이었다 심지어는 황실에서조차 그의 용문전장을 이용할 정도니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능히 짐작이가 고도 남을 일이었다 정말 놀랍다 장천린의 경악은 컸다 지금 이 자리에 중 원의 상권을 거머쥐고 있는 양대 건물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실로 경이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이때 금 100만은 남삼 청년을 가리키며 소개했다 이쪽은 제가 류풍이라고 하네 내가 존경하는 분의 아들이 되지 서로 사귀어 보게 아마 의기가 통할 것이네 남삼 청년이 일어나 공수했다 제가 류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장영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장천린은 그의 심상치 않은 기도를 느꼈다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별 말씀을 오히려 제가 부족하니 많은 갈음침을 바랍니다 금 100만은 미소 지으며 술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 노부가 장공자를 초대한 이유를 알겠나 장천린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소생이 우둔하여 짐작하지 못하겠습니다 헛헛 사실은 오늘이 노부의 생일이라네 아 장천린은 뜻밖의 말에 탄성을 바랬다 하나 번거롭게 널리 알리고 싶지 않아서 노부가 평소 잘 아는 몇 명만 초대한 것이네 장공자도 알다시피 노부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지 않는가 실상 이렇게 많아 생일 잔치라고 한 것도 5년 만이네 금백만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장공자와 취소저 부담없이 모쪼록 이 늑은이를 위해 즐겨주면 정말 기쁠 것이네 이때 상관홍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이 늙은이야 그만 떠들게 자네가 입 벌려 수다 떨고 있는 동안 음식이 식는다는 것을 모르나 금백만은 껄껄 웃었다 헛헛 좋아 좋아 자 우리 건배 한번 하세 그 말에 모두 술잔을 치켜들었다 마침내 장래에 주웅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술잔이 권커니 자커니 몇 순배가 돌아가자 모두들 얼큰해졌다 장철린도 어느 정도 술 기운이 돌았으며 심지어는 취옥교도 몇 잔 술에 양뺨이 도화빛으로 물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금백만이 입을 열었다 장공자 취소저 노부가 한 가지 무례한 부탁을 해도 되겠소 장철린과 취옥교는 의아한 눈을 돌렸다 장공자의 탕금 실력과 취소저의 가 무솜씨가 강서 성일대에서 쌍절이라는 소문을 들었소 오늘 밤 이 늙은이의 안목을 좀 넓혀주지 않겠소 장철린은 멈칫했다 이어 그는 멋쩍게 머리를 급적였다 글 글쎄요 금백만은 사정조로 말했다 장공자 이 늙은이를 위해 한번 탕금 솜씨를 보여주게나 이어 취옥교를 향해서도 애원하듯 말했다 취소저 이 노부의 부탁 좀 들어주시구려 취옥교는 당황한 표정으로 장철린을 응시했다 장철린은 마침 내 미소지으며 음락했다 좋습니다 오늘은 금대인의 생신이시니 제가 부족한 솜씨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허터터 정말 고맙네 이어 그는 손뼉을 세 번 쳤다 어서 가져오너라 중인들은 갑작스런 그의 행동에 어리둥정했다 그러자 곧 안쪽으로부터 두 명의 시녀가 하나의 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장철린은 얼떨떨하다가 그만 고소를 금치 못했다 벌써 준비해 놓고 계셨군요 으하하하 당대에 명가 두 분이 오는데요 찌 이만한 준비를 안 하겠는가 장철린은 미소지으며 금을 받아 슬쩍 퉁겨보았다 띵 맑은 금음이 장래의 공기를 일순 청아하게 울렸다 그는 감탄했다 좋은 악기로군요 허허 백년 전 천하흡률의 대가였던 해랑 선생 있으시던 것이네 장철린은 시선을 취옥교에게 옮겼다 그러자 취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구를 일으켰다 술 깨운 탓인지에 그녀의 얼굴은 더욱 더 화기가 보기 좋게 피어나 있었다 극미의 요염함이 그녀를 흡사 요정처럼 보이게 했다 하나 몸을 일으킨 그녀는 주변의 도열에 있는 청산무사를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그러자 금백만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이거 노부가 실수를 했구려 살벌한 분위기에서 취소저의 가물을 즐긴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이어 그는 재가류풍에게 말했다 재갈현질 저 아이들을 잠시 나가 있도록 하게 재가류풍은 눈살을 살짝 치푸렸다 숙부님 현질 내 말대로 하게 금백만의 말이 완고해지자 재가류풍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손을 저었다 그러자 20여명의 무사들은 곧 허리를 숙인 후 사라졌다 이윽고 장래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자 장천리는 자리를 잡았다 그는 눈으로 물었다 취옥교는 그의 눈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던 그녀는 수줍은 듯 말했다 비파행을 장천리는 싱긋 웃었다 좋소 나도 오래간만에 취누이의 노래 솜씨를 듣겠구려 이어 띠디딩 그는 칠형금을 골랐다 그리고 단정이 금을 무릎에 비스듬히 누인 후 눈을 감았다 탕금하기 전에 늘선 그는 정신을 가다듬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야만이 그 자신이 음율에 젖어들 수 있고 훌륭한 탕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띠딩 띵 띵 청하하면서도 은은하며 심금을 파고드는 감미로운 금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장천린의 희고 부드러운 손가락이 금연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그와 동시에 치옥교가 서서히 날씬한 교구를 율동하며 음율에 맞추어 매혹적인 음성으로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심양강 저문날에 손을 보낼 제 갈꽃 단풍잎에 갈바람 불어주이는 말내리고 손은 배에 올라 잔들자니 피리도 거문고도 없어라 청하한 음성이 금음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시작하자 중인들은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부르는 것은 시성 백락천의 비파행이었다 곱고 은은한 음성은 흡사 청계의 선녀가 노오레아드 신금에 젖어들고 있었다 문득 비파솔이 물을 타고 들려와 주인도 손도 갈 길을 잊었구나 비파솔이 따라서 타는 이 물어보니 소리는 그쳤어도 미처 대답이 없어 황금소리는 열려진 창을 타고 월야로 흘러나가고 금음에 맞춰 부르는 치옥교의 노래소리도 마침내 가경에 이르렀다 중인들은 모두 넋을 잃었다 더욱이 음율과 노래에 맞추어 율동하는 치옥교의 하늘거리는 자태야말로 속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홈백을 사로잡는 것이었기에 배전을 감도는 달빛차게 빛나고 이슥한 밤 꿈꾸던 내 청춘이여 흐느끼어 우는 꿈에 눈시울이 뜨겁구나 내 등론이 비파솔이 탄식일 내라 금음의 탄주는 절정에 이르러 흐느끼듯 흐르고 노래소리는 비창해졌다 중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는 재가류풍조차 넋을 잃은 듯 치옥교를 바라보고 있었다 춤추는 치옥교의 모습은 황홀했다 마치 한 마리 푸른 나비가 꽃밭을 누비듯 모두의 넋을 빼고 있었다 장천륜도 흥이 고조해 더욱 스스로 모라경에 빠져들며 탄주했다 온종일 이곳에서 무슨 소리 들리리 두견이 피를 토하고 원숭이 슬피 울어 치옥교의 춤추는 발걸음은 어느덧 알게 모르게 금백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금백만을 바라보는 그녀의 호수 같은 두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경랑에 물결이 치듯 하나 그녀는 교구를 빙글 돌리며 노래를 계속했다 꽃피는 봄달 밝은 가을밤에 흥겨우면 홀로 잔을 기울여봐도 치옥교는 마침내 금백만의 바로 앞에까지 다가와 춤을 춘다 금백만은 한 손으로 턱을 괜채 넋을 잃고 그녀의 품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치옥교는 그를 향해 뇌쇄적인 미소를 지었다 으음 그 미소에 금백만은 홈백이 녹아나는 듯함을 느꼈다 그는 아찔한 유혹을 느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북히고 말았다 바로 그때였다 금대인 용서하세요 마지막 그녀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원하노니 그대여 한 곡조 더 타다오 슉 섬광도 그처럼 빠를 수는 없다 노래가 한 소절 끝남과 동시에 춤추며 휘저던 치옥교의 소매 속에서 푸른 섬광이 뻗었다 너무나 빨라도 저희 육안으로도 보기 힘들 정도였다 컵 금백만의 목에 푸른 섬광이 장렬했다 그는 흑사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거북한 소리를 내며 두 눈을 부릅 떴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불신의 빛이 더 올라 있었다 하나 그는 급급히 뒤로 물러났다 역시 그 동작은 이미 그의 목에 선광이 꽂힌 직후였다 우우우 그는 목을 움켜쥐었다 순식간에 핏물이 손가락 사이로 뭉클뭉클 비집고 흘러나왔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상상치도 못한 변화였다 곁에 있던 상관홍과 재가류풍의 안색이 급변했다 상관홍은 대경하며 그를 부축했다 금형 금형 하나 대답이 있을 리 없었다 금백만의 안색은 하얗게 탈색해 있었고 상체는 목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목욕을 하다시피 하고 잃었다 이때 재가류 피읍은 어느결에 벌떡 일어났으며 날카로운 음향과 함께 그는 검을 뽑았다 그는 검을 뽑아 취옥교를 향해 겨누며 너 문화 기가 막혀서인지 부들부들 떨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숙부님을 공격했느냐 하나 역시 그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신속화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한소리에 날카롭게 휘파람을 불었고 순식간에 대청을 벗어났던 청의 무사들이 들이닥쳤던 것이다 취옥교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장천린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장천린의 두 눈은 경악과 불신으로 휩싸여 있었다 그는 취옥교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었으며 혼란스러움이 극에 이르렀다 모든 격물이 흔들흔들했다 그의 안색은 백납처럼 창백해져갔다 취옥교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슬이 반짝였다 안녕 신형 천린 그 말이 장천린의 귓가에 가물거리는 순간 그녀는 신형을 솟구쳤다 그러자 재가류풍이 노가를 터뜨렸다 도망치지 못한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외쳤다 막아라 주사래도 좋다 순간참 쨍 슈파파 청의무사들이 일제히 검을 날리며 취옥교를 공격했다 하나번쩍 취옥교가 손을 뻗자 그녀의 손에서 새하얀 백권이 환상처럼 원을 그림과 동시에 처절한 비명이 연이어 터졌다 봉황검이 발출된 것이었다 크으 악 으악 십여명의 청의무사들이 피를 뿜으며 복구라졌다 실로 엄청난 건법이었다 재가류풍은 그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저럴수가 그는 취옥교의 무공이 그토록 강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다 이때 펑 취옥교는 창문을 부수며 밖으로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다 추격해라 재가류풍은 노성을 질렀다 청의무사들은 급급히 신형을 날렸다 하나 크아 으아 크 그들이 채 문을 나서기도 전에 또 하나의 이변이 발생했다 그들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모조리 고꾸라진 것이다 그들의 이마 그곳에서 자줏빛 비수가 깊숙이 꽂혀 파르르 떠는 것이 아닌가 실로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 음 재가류풍이 신음을 흘리며 비틀거렸다 그도 어깨에 비수를 맞은 것이었다 그 순간 귀를 찌르는 무섭고도 싸늘한 교소가 대청을 울렸다 호호호호호 스스스 동시에 재가류풍의 눈앞에 자이 인형이 나타났다 아름다우나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은 냉기를 뿌리는 미소녀였다 그녀를 본 순간 재가류풍의 안색은 곧 무섭게 일그러졌다 빙심자봉 매소련 그는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그의 얼굴은 경악에 휩싸여 있었다 그 순간 매소련의 우수가 거짓말처럼 번등였다 앗 참담한 비명이 뒤따르고 재가류풍의 입에서 피보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여지없이 뒤로 나뒹굴었다 호호호호호 매소련은 날카로운 웃음을 흘렸다 이어 한쪽에서 두 눈의 초점을 상실하고 있는 장철린에게 시선을 돌렸다 장철린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설마설마 했던 일이 모두 명확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매소련의 입가에 날카로운 웃음이 어렸다 그것은 조소였다 그녀는 그를 향해 새하얀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슉 슉 소매 속에서 두 자루의 비수가 날아갔다 무서운 속도였다 장철린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도 없었다 정신이 아득했다 비수가 그의 복부와 심장을 그대로 적중하여 깊숙이 꽂혔다 그는 그래도 비명 한마디 없이 고꾸라지고 있었다 옥교 내가 그의 의식이 멀어져갔다 매소련은 시선을 그에게서 거두더니 이번에는 상관홍에게 향했다 호호 상관홍 너도 가거라 슉 비수가 또 다시 삼전처럼 날아갔다 상관홍은 공코의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무공을 할 줄 몰랐다 하나 바로 그때 그의 품속에 있던 금백만이 돌연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비수를 맨손으로 내리쳤다 칸 비수는 흡사 철퇴를 맞은 듯 퉁겨나갔다 하나 그의 손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맞은 편을 향해 무서운 맞은 편을 향해 무서운 장력을 뻗었다 매소련은 경악했다 그녀가 신형을 급히 허공으로 띄우작광 하며 그녀가 서 있던 벽면이 가루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철수진기 경악에 차 부르짖는 매소련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다 이럴수가 목에 천도렬이 관통당했음에도 죽지 않고 무공을 전개하다니 이때 금백만은 우뚝 선체 두 눈에서 시퍼런 광채를 뿜어냈다 물러가라 매소련 내 비록 치명적 부상을 당했으나 남은 한 줄기의 진기라면 너와 동기어진 할 수는 있다 매소련의 안색이 거듭 변화를 일으켰다 그녀는 한동안 영활한 눈으로 금백만을 살피더니 이윽고 싸늘한 교소를 터뜨렸다 과연 철솔 선생 왕문헌답구나 치명상을 입고도 그만큼 움직일 인내가 있다니 호호호 하나 너의 최대급소인 천돌혈이 뚫린 이상 너의 목숨도 한 시즌을 넘기진 못할 거다 그녀는 훌쩍 그대로 뒤로 누운 자세로 날아갔다 호호호호호호 그녀의 웃음소리가 차디찬 전율감을 남기며 마침내 멀리로 사라져갔다 이윽고 그녀가 사라지자 장래는 피비린내와 함께 처참한 정적이 찾아들었다 금백만은 우뚝 선채 움직이지 않았다 금 금형 비로소 정신을 차린 상관홍이 그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나를 건드리지 말게 나를 건드리는 순간 나는 죽는다네 상관홍은 그 말에 부르르 몸을 떨었다 금백만은 초점 잃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상 상관형 부탁이 있네 금형 상관홍의 노안에 눈물이 어렸다 그는 평생의 중마고우인 금백만의 죽음이 다가왔음에 비통을 금할 길이 없었다 천하를 위해 상관형 내 뒤를 이어 주겠나 금백만의 말은 혼신의 기력을 다한 것이었다 상관홍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힘차게 말했다 맹세하겠네 제발 하나 그 순간 금백만의 주름진 눈가에 경련이 일었다 고 맙 내 친구 스르르 그는 그 순간 흑사 고목이 넘어지듯 거꾸러졌다 금형 상관홍은 급히 피를 도와듯 부르짖으며 그를 끌어안았다 하나 어째하리오 금백만 일대 거부 금백만은 이미 눈을 부릅뜬채 죽어 있었던 것을 금형 상관홍은 노후의 시신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그의 노안에는 철철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밤생일에는 이렇게 무서운 파국을 몰고 왔다 이 밤 이 밤이 던진 운명의 무서운 사슬은 또 어떻게 인간을 휘감을 것인가 11일 복부에 꽂힌 단검은 다행히 급소를 피해 내장이 크게 손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던진 단검은 마침 품속에 들어있던 금갑에만 꽂혔을 뿐 금갑 속에 보석에 부딪혀 상처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실로 천우신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살릴 수는 있겠나 물론입니다 몇 시진 후면 깨어날 것입니다 상처 회복 속도도 오히려 제가 놀랄 정도로 빠릅니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조화성의 음모를 알아내야 한다 XXX 으아아아 복부를 흡사 불칼로 후변내는 듯한 격동의 장철리는 긴 혼몽 속에서 깨어났다 그는 정신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오 옥교 그는 손을 허위적 거렸다 한데 그때 바로 옆에서 차분히 가라앉은 음성이 들렸다 이제 깨어났군 장철리는 비로소 정신이 드는 것을 느끼고 소리가 들린 곳을 바라보았다 자신은 침상에 반드시 눕혀져 있었다 그리고 침상 곁에 한 명의 백의 중년인 이 서 있었다 준수한 용모의 코와 턱에는 짧은 수염을 기이르고 있었다 전신에서 피흡기는 기운은 위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담담한 가운데 그 누구도 범접치 못할 고고한 기품이 흘렀다 두 눈은 다소 깊고 은은한 향기가 어려마 치 억만년 동안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호수를 연상케 했다 장철리는 간신히 침상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말했다 귀 귀하는 그리고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의 음성은 극히 쇠잔한 탓인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그러자 청소한 용모의 중년인이 담담한 음성으로 설명했다 여기는 망금산장이다 자네는 어젯밤 빙심자봉 매소련이 던진 당검에 의해 부상을 입고 혼절했다가 이제 깨어난 것이다 그 말에 장철리는 문득 어젯밤의 악몽과 같은 일이 떠올랐다 동시에 치 억교가 금백만을 죽이던 광경도 선명히 떠올랐다 그는 가래 끓는 듯한 소리로 외쳤다 오오 옥교는 우오 순간 복구에 다시 불러지지는 듯한 통증이 오는 바람에 그는 비명을 질렀다 중년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한내 설봉 취옥교를 부르는 것인가 장철리는 고통을 간신히 눌러 참고 말했다 옥교는 어디 있습니까 중년인은 담담히 말했다 자네는 치 억교가 어떤 여인인 줄 알고 있는가 장철리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이든 상관없소 나는 지금 그녀를 만나보고 싶을 뿐이오 그는 왠지 중년인에게 적대감을 느껴 말투조차 변했다 중년인 음 고소지으며 말했다 치 억교는 조화성의 일맥이라 할 수 있는 북해사태청의 주인인 북해사용수 숙여염의 오 제자 중 한 명이다 그 말에 장철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허나 곧 그는 이를 악물며 고함쳤다 나는 지금 그녀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소 그녀가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른다 중년인은 뒷짐지었다 그의 태도는 어디까 지나 침착 온 거나여 설사 태산이 무너진다 해도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어차피 자네는 그녀에게 이용당했다 장철린의 앞면에 경련이 일어났다 중년인 음 깊은 눈으로 그를 내려보며 말했다 자네는 조화성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장철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중년인은 지네를 캐듯 한동안 그를 주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조화성은 악의 온상이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부터 30년 전단 세 사람에 의해서였다 장철린은 몸을 벌떡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조화성 따위가 무엇인지는 듣고 쉽지 않소 그는 고통으로 암연을 찡그리며 강하게 말했다 나는 신설루로 가보겠소 옥교는 그곳에 있을 것이오 그곳에 가서 그녀를 만나야 하오 중년인은 슬쩍 소매를 저었다 순간 장철린은 어떻게 된 셈인지 꼼짝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흡사 무용의 즐긴 실이 그의 전신을 꽁꽁 묵어버린 것 같았다 중년인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조화성을 만든 3인은 바로 연무 고검령 제갈사란 세 사람이었다 장철린은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짖었다 나를 풀어주시오 나는 가야하오 허나 중년인은 그를 무시하고 계속 이야기할 뿐이었다 장철린은 할 수 없이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박에 없었다 중년인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들 3인 중 가장 능력이 뛰어난 자는 바로 연무였다 그는 고검령과 제갈사의 힘을 빌어 단몇 년 사이에 전무후무 한 단체인 조화성을 만들어냈다 중년인의 안색은 극히 담담했다 장철린은 키빨 선 눈으로 그를 노려봤으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본래 조화성을 만든 목적은 중원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허나 곧 엄청난 착오가 생겼다 바로 연무의 가슴에는 애당초 중원 평화 따위의 목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장철린은 차츰 그의 이야기에 관심이 몰리는 것을 금치 못했다 연무는 고검령과 제갈사 모르게 가공할 마하의 단체와 손을 잡고 전 중원의 암암리에 마하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장철린은 문득 의문이 일었다 백의 중년인 이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었다 허나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중년인은 그의 심중은 아랑곳 없이 계속 이야기를 계속했다 더욱 엄청난 사실은 연무가 고검령과 제갈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한 단체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그가 천하 모든 마하의 근원인 마교의 교주라는 사실이었다 장철린은 흠칫했다 마교 설사 무리민이 아니라도 마교라는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다 마교는 약 2000년 전에 생성되었으며 천하 모든 마공과 마예의 근원이 되는 곳이다 천 년 전 마교가 자체의 내분으로 인해 붕괴될 때까지 수많은 성세를 거듭하면서 천하는 그 얼마나 많은 피로 산하를 적시였던가 마교 마교 그 이름은 아직도 공포의 대명사였다 마교가 성하면 천하가 암흑에 빠져들고 마 교가 쇠하면 천하는 평화시대를 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중년인의 말이 계속되었다 고검령과 제갈사는 자신들이 연무에게 이 용당했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연무는 그들 두 명을 이용하여 이 미 천하의 자신의 세력을 구축함과 동시에 천하 정도의 무공을 모조리 끌어모아 정도 무림을 연구 그 약점을 파악해 냈던 것이었다 그가 끌어모은 무공은 정도무공의 구활이 넘었다 아예 정도에서 그 자신에게 상대할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치밀하고 무서운 계책이었다 중년인의 말은 여전히 담담했다 하나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중대무림 비사였다 그는 자신의 세력이 강대해지자 마침내 눈에 가시인 고검령과 제갈사를 제거할 음모를 세우기 시작했다 허나 고검령과 제갈사는 그 전에 이미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기 시작했으며 또 연무가 자신들을 제거하려는 것을 눈치채었다 그래서 그들은 조화성의 분열을 은밀히 획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역으로 연무를 제거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문득 이제까지 듣고만 있던 장철님이 마침 내 질문을 던졌다 고검령과 제갈사란 두 명이 무슨 능력으로 연무를 위해 천하 정도 무공의 구하를 모을 수가 있었단 말이오 중년인은 고소지였다 그것은 오직 그 두 명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다 장천리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생각해보라 말이 천하 정도 무공 구하리지 그것은 실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일이 아닌가 가히 몇만 몇 십만 종류에 달할 것 이 아닌가 어찌 그 방대한 분량의 무공을 단 2인의 힘으로 모을 수가 있단 말인가 중년인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어쨌든 고검령과 제갈사는 연무를 제거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다 그들은 동시에 그 계획을 달성기 위해 당시 조화성의 대총관이던 만승금도 도담후란 임무를 포섭하는 데도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날 마침내 연무를 암습했다 장천리는 긴장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소 중년인은 침묵했다 잠시 후 그는 가느다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실패했다 연무는 거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는 했으나 완벽하게 죽일 수는 없었다 고검령과 제갈사는 할 수 없이 조화성을 벗어나야 했다 조화성은 이미 연무의 개인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 두 명과 연무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중년인은 이야기를 끝내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여는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내리깔렸다 20년이 흐른 지금 천하에서 연무의 조화성에 상대할 자는 아무도 없다 어떤 단체 어떤 고수라도 결코 상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다만 연무가 보격적으로 몸을 드러내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고검령과 제갈사 때문이다 장천리는 물었다 고검령 제갈사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단 말이오 장천린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조화성의 인물인 철마왕 사진청 독재 당선종 같은 무서운 인물들을 직접 경험했다 그런 가공할 고수를 가진 조화성이 어찌 개인 두 명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중년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검령은 마치 안개와 같은 인물이다 그에 대한 것은 일체 모든 것이 신비에 쌓여 있다 그의 무공은 연무보다 약할지 몰라도 연무가 그와 세 번을 싸울 때까지 그를 죽이지 못한다면 오히려 연무가 그에게 당한다 장천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어째서 그렇게 된단 말이오 중년인은 담담히 말했다 고검령은 천하의 어떤 무공이라도 한번 보면 그 자리에서 자 신의 것으로 흡수해 버리는 무서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만일 그가 연무와 세 번만 싸운다면 그는 연무의 무공을 파악할 뿐더러 오히려 약점까지 파악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천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찌 천하에 그런 천재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하늘에 닿는 다해도 어찌단 한번 보고 모든 무학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단 말인가 중년인은 그의 의혹은 아랑곳 없이 계속 이야기했다 자네가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허나 과거 연무가 소장하고 있던 수만 권의 무경을 단 백일 동안 모두 읽고 그 무공을 특성대로 분류하고 약점을 기록해 놓은 인물이 바로 고검령이다 그의 머리에는 최소한 천하 무공의 칠알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천리는 경악을 더해 그저 입을 크게 벌릴 뿐이었다 중년인은 약간 표정을 기이하게 변화시키며 말을 이었다 제갈사는 그의 무공은 고검령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는 이 원한 지략가다 20년 전 연무룡 죽일 계획을 짠 것도 바로 그다 장천리는 크게 충격을 받고 있었다 고검령 이 천하 무공의 칠알을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일 이거늘 그렇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 정도의 무공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연무의 능력은 또 어느 정도란 말인가 조화성주 연무근은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때 중년인이 말했다 고검령의 별호는 무용 제갈사의 별호는 신산이다 조화성에서는 그들을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한다 아 드디어 무용과 신산 그 이름이 나오고야 말았다 장천린의 안색이 굳어졌다 무용 신산이 그들이라고 그는 흡사 넋을 잃은 듯 여러 차례 그 이름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을 한가닥 뇌전히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었다 무용과 신산 과연 시비과 중년인은 장천린의 표정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연무는 그들을 극히 꺼려하기 때문에 1년 전부터 무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지난 20년간 비밀리에 키운 제자들과 자신의 추종세력을 이용하여 무용과 신산의 세력을 분쇄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년인의 표정은 다소 굳어져 있었다 반년 전 마침내 무용과 신산에 오른 팔격인 만승금도 도담후과 조화성의 무정도 무용초에게 암습당하여 죽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무용과 신산에서 자금을 대어주던 철솔 선생 왕문헌이 죽었다 바로 한매 설봉 치옥교에게 그는 당했다 장천리는 의혹의 표정을 지었다 철솔 선생 왕문헌 철솔 선생은 바로 금백만의 또 다른 변신이다 장천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문은 전 중원에 공포에 살인열척을 뿌려대며 무용과 신산의 추종자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가고 있다 중년인의 얼굴에는 비감의 표정이 짙어졌다 뿐만 아니라 그 살인열척에 의해 진정으로 정도를 위하는 명숙들도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중년인은 문득 가라앉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물었다 내가 왜 자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는지 아는가 장천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소 중년인의 두 눈에서 기이한 빛이 흘러나왔다 그는 약간 칼칼한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한매설봉 치옥교와 빙심자봉 메소련은 그녀들의 사부인 북해창용수 숲 야염의 명을 받고 철솔선생과 냉혈팔숙을 제거하려고 나섰다 그는 장천린의 심정은 아랑곳 없이 계속 이야기했다 냉혈팔숙은 바로 신산제갈사의 수하들이다 하나 당시 냉혈팔숙은 역으로 망가산에서 치옥교의 종족을 눈치채고 오히려 그녀를 공격제거했다 하나 치옥교는 완전히 죽지 않았었다 마침 공교롭게도 그곳을 지나던 자네에게 장천린은 섬뜩했다 너무나도 자세히 그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네의 집에서 치료받는 동안 치옥교는 자네가 금백망과 친분이 있음을 눈치채고 한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네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자네를 통해 금백망과 친분을 투고 그것을 기회로 그에게 접근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한 것이다 장천린은 전신에 전율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 그것은 절대 아니오 절대 그녀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소 중년이는 힐끗 그를 응시했으나 담담한 음성으로 계속했다 치옥교의 얼굴은 원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숲 야염의 다섯제자 중 첫째로서 단 한 번도 중원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지 더욱이 그녀의 얼굴을 유일하게 알던 냉혈팔숙이 자봉 매소련에게 죽었으니 그녀는 활동하기가 더욱 편해졌다 장천린은 전신을 떨었다 그녀의 이름은 신설루에서 그냥 취량이라고만 불려졌다 그녀는 분명 자네에게 그녀 이름이 취옥교란 것을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장천린은 전신이 싸늘이 식는 것을 느꼈다 분명 취옥교는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는 부르짖었다 없소 그런 적이 없단 말이오 그러나 중년이는 담담하기만 했다 자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취옥교가 조화성의 끄나부림에 분명하다 더욱이 그녀가 자네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왜 매소련이 자네를 죽이려는 것을 방관했겠는가 장천린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하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몸부림치듯이 항변했다 나를 죽이려 한 것은 매소련이지 결코 옥교가 아니오 중년이는 고소를 지었다 자네는 어리석을 정도로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다 하나 그것은 매우 우매한 일이다 이어 그는 품에서 하나의 금갑을 꺼냈다 이것을 보아라 그것은 바로 장천린이 파자사구의 상이나 나사에게서 사들인 태양에 눈이 들어 있는 금갑이었다 중년이는 음 금갑의 뚜껑을 열었다 순간 찬란한 황금빛 광채와 푸른 광채가 방 안을 채웠다 중년이는 태양의 눈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대단히 훌륭한 보석이다 이어 그는 기호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 보석이 자네를 살린 것을 아는가 매소련이 던진 두 개의 비수 중 하나는 자 내의 심장을 노렸다 천우신조로 비수는 자네 가슴에 있던 이 금갑만 곤총에 들뿐 금갑 속에 있던 이 보석에 부딪혀 자네의 심장을 찌르지 못했다 중년이는 금갑 속에 목걸이를 넣은 후 금갑을 장천린에게 돌려주었다 결국 자네는 죽을 뻔한 생명을 우연히 건진 것이다 장천린은 문득 눈썹을 경련시키며 물었다 대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두 가지다 중년이는 본론으로 돌아온 듯 진지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들어보았다 첫째는 자네가 죽은 금백만의 뒤를 이어 강남의 상권을 맡아주는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자네 때문에 금백만이 죽은 것은 결코 자네고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장천린은 입가를 실루기며 말했다 결국 금대인의 뒤를 이어서 무형과 신산에게 자금을 대어주는 역할을 하란 말이구리요 중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또한 천하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는 다시 그를 주시하며 물었다 상관홍을 아는가 알고 있소 그는 용문전장의 주인으로서 중원제일의 거부다 우리는 원래 금백만을 통해 그를 설득하여 그의 막대한 재력으로 우리를 돕도록 할 셈이었다 하나 그는 거절해왔다 그러다가 어제 죽마고 우인 금백만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분노했다 그로 인해 그는 우리 일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중년이는 담담히 그러나 확신이 담긴 어조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자네만 도와준다면 우리로서는 아까 운인재를 잃었어도 오히려 전화위복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장천린의 안색은 차츰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중년인에 대해 심한 의혹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 자의 계획은 무서울 정도이다 대체 이 자의 정체는 누구이기에 그러다 갑자기 그는 무엇을 발견했는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마치 석고상처럼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았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대체 무엇을 생각해 낸 것일까 갑자기 그는 차가운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조금 전 나는 한 가지 우스운 생각이 떠올랐소 중년인은 느닷없는 그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천린은 여전히 창밖에 시선을 둔 채 억양없이 중얼거렸다 금대인은 금대인을 죽인 진정한 원흉이 바로 당신 같다는 느낌이 들었소 중년인 놀랍게도 그는 그런 말을 듣고도 조금도 안색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담담히 물었다 어째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 장천린은 여전히 그를 쳐다보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은 너무나도 이 일에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소 그래서 어쩌면 당신은 옥교가 금대인을 죽이려는 것을 미리 알고 잊었을지도 모르오 계속해 보게 중년인의 표정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으나 그의 눈빛은 기이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금대인이 죽도록 내버려둔 것은 오직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오 어떤 이유 말인가 첫째는 금대인에게는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후손이 없소 또한 강남의 뻗친 상권과 사업체에는 분명 무형과 신산의 수하들이 손을 대고 있을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인이 죽는다 해도 즉시 마땅한 후계자만 만들어 놓으면 사업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이오 오히려 근대인이 없으니 더 마음대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가 있을 것이오 음 중년인의 표정에 약간 변화가 일어났다 둘째 장천리는 여전히 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으 나 그 특유의 날카롭고 치밀한 두뇌회전이 시작된 듯 그의 눈빛은 활기를 떼우기 시작했다 근대인의 죽음으로 인해 돕기를 거부하던 상관옹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오 상관옹은 중원에서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소 어쩌면 당신들에게는 근대인보다 상관옹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오 그의 엄청난 재력으로 조화성과 싸울 수 있기 때문이오 중년인에게는 표정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하기만 했다 그는 미소지으며 말했다 실로 감탄을 금치 못할 추리다 그의 말투는 너무도 태연하고 또 부드럽기만 했다 장천리는 계속했다 조화성주 연문은 근대인 아니 철솔 선생 왕문원을 죽였기 때문에 장차 오히려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오 그것을 유도한 것은 바로 당신이고 말이오 중년인은 비로소 흠칫했다 내가 말인가 그렇소 신산 제갈사 나으리 장천리는 말과 동시에 고개를 획 돌려 불타는 듯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13. 무서운 신산 제갈사 장천린의 입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자 처음으로 중년인의 안색이 급변했다 그는 몇 차례나 안색이 변했다 하나 그겁고 순간적이었을 뿐 그는 곧 평소에 담담한 안색을 회복하며 물었다 내가 어째서 제갈사라고 생각했는가 장천린은 그를 계속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이 만약 무형과 신산 중 1인이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신이 아까 무형과 신산의 이야기를 했을 때 반드시 그분들이라고 존칭을 상시였을 것이오 하나 당신은 그저 평칭으로 얘기했소 음 그것만으로 둘째 당신은 무서울 정도로 감정의 절제가 뛰어나고 또 얼음처럼 차고 현명하오 중년인은 나직이 웃음을 그렇다면 어찌해서 나를 제갈사라고만 생각하고 고검영이라고 생각지 않았는가 당신은 무형과 신산을 이야기할 때 무형에 대한 칭찬은 무척 많이 하면서도 신산에 대해서는 별로 칭찬을 하지 않았소 타인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칭찬을 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이드어서 조금은 쑥스러웠을 것이오 중년인은 지그시 장천린을 응시했다 이어 그는 중얼거렸다 자네의 관찰력은 진정 놀랄만 하군 그는 담담히 시인했다 그렇다 내가 바로 신산 제갈사다 장천린은 충격을 받았다 비록 그의 추리가 논리가 정연하고 그 자신도 그것을 정확하다고 생각해으되면서 또 정작 확신은 없었다 한데 정작 그것이 사실로 나타나자 그의 놀라움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신산 제갈사 그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다 하나 장천린은 자신의 놀라움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당신이 나를 구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오 신산 제갈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이제까지 그는 서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담담히 장천린을 응시하며 물었다 자네는 한매설봉 취옥교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가 장천린은 숨이 막힐 만큼 전율을 느꼈다 그는 한참 후에야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떻게 만날 수가 있소 제갈사는 지그시 그를 응시하며 말했다 방법은 많이 있다 장천린은 급히 물었다 무슨 이유로 나에게 옥교를 만나게 해주려는 것이오 나는 한 가지의 기대를 하고 있다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자네를 사랑했으 지도 모른다는 것이 네 그 말에 장천린은 안색이 변했다 그는 곧 입술을 지그시 물며 자조의 웃음을 흘렸다 후후 이제 당신의 의도를 알았소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옥교가 조화성을 배신하도록 계획하고 있소 장천린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옥교가 당신 말대로 국회사태청의 대제자라면 조화성 내에서도 결코 무시 못할 상당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오 당신은 그것을 이용해 조화성의 비밀을 캐내려 하는 것이 옥 제갈사는 미소지였다 자네는 정말 두 마디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현명하군 이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대로다 설봉이 진정 자네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회유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두 눈에서 형기를 흘리며 말을 계속했다 설봉만 우리 편으로 돌리면 우리에게는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장천린의 얼굴에는 불쾌함과 더불어 단호 한 표정이 떠올랐다 남녀간의 진실한 애정을 결코 음모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소 제갈사는 설득하듯 말했다 그것을 도도화한 것은 설봉이 먼저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품 되시키고 중원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 뿐이다 장천린은 문득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이어 그는 제갈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신산나으리 나는 애초부터 무림인이 아니오 다만 일개 상인일 뿐이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이지 무림사가 아니오 그 점을 이해했으면 좋겠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무림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소 무림의 일은 당신 듯 일이지 결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오 그는 제갈사를 주시하며 한자 한자 힘줘 말했다 특히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당신의 두 가지 도전을 모두 들어줄 수가 없소 내가 버는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싫고 또 애정을 기만하는 행위도 싫소 그는 시선을 허공으로 옮기며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벌일 것이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소 그리고 옥교에 관한 문제도 내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오 제갈사의 안색이 무거워졌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게 되면 자네는 영원히 설봉을 만나지 못할 것이네 아니 만나기도 전에 조화성 고수들에 의해 생명을 잃을 것이네 그의 어조는 무심하기까지 했다 하나 장천린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것은 나의 문제요 진정 거절하겠는가 백번 물어봐도 마찬가지요 제갈사는 지그시 장천린을 응시했다 이어 몇 차례나 안색이 변화를 일으키다가 마침내 탄식하며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자네는 가장 현명하면서도 또한 어리석은 친구다 XXX 한 칸에 밀실 신산 제갈사와 한 명의 청년이 마주하고 있다 청년은 기골이 무척 장대했다 턱에는 구레나룻이 나 있어 흡사 용맹스럽고 강직하다는 인상을 풍겼다 등 뒤에는 짧은 단창 세 자루를 교차하여 매고 있었다 청년의 이름은 단청댕 그의 벼로는 신창 그는 제갈사를 무척 존경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제갈사가 입을 열었다 무정도 무용초를 추격한 일은 어찌 되었는가 부드럽고 인자한 음성이었다 단청댕은 눈을 번쩍이며 탈식했다 놈은 마치 여우같아 종족을 잡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섬서에서 놈의 수와 10명을 죽이고 놈과 수십초를 겨루었지만 놈은 싸울 마음이 없는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음 신창 단청댕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투지에 빛이 어렸다 무용초의 무공은 영주께서 짐작하신 대로 도성 유백의 동문무공인 무국팔로도세였습니다 제갈사는 탄식했다 만승금도 도다문은 도에 관한한 무적이라 여겼는데 모용초의 암술에 당하다니 실로 애석하구나 단청댕은 이를 갈았다 도어른께서 당하신 이유는 결코 무공이 뒤져서가 아닙니다 어른께서 아끼시던 손미라는 계집이 배신하여 도어른의 유일한 극소인 명문열의 입기긋 철금경을 떼어버렸기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음 제갈사는 신음을 흘렸다 이어 담담히 물었다 도담후의 제자인 원께묵은 뭐라 하던가 단청댕의 얼굴에 가벼운 흥분이 잃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내입니다 그는 도어른의 직속 소화들인 일백인과 함께 이미 백살대라는 것을 조직하여 조화성과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은연중 원께묵이라는 인물에 대한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하나 제갈사는 탄식하며 말했다 원께묵이 비록 도담후의 진전을 모두 이었다지만 원께묵인의 힘으로는 조화성의 역부족이다 단청댕도 고소를 지었다 원께묵에게 영주님의 의도를 알렸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신이 가루가 될지라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조화성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제갈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께묵은 훌륭한 투사다 청댕 너는 그와 계속 접촉하여 그를 설득해야 한다 단청댕은 공손히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갈사는 문득 그를 주시했다 청댕 내가 한가지 해야하리 있다 제갈사의 말은 담담했다 장천리는 알고 있겠지 단청댕은 흠치했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그의 장원인 청하원까지 데려다 주고 오너라 단청댕은 의아했다 장천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들었습니다 그가 영주님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까 제갈사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거절했다 단청댕의 눈썹이 속구쳐 올랐다 하오시면 제갈사는 여전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강제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를 억지로 끌어들릴 수는 없다 그는 포기하겠다 대신 강남의 상권은 옥류양에게 맡기면 된다 설봉의 문제도 일단 없었던 것으로 한다 단청댕은 머뭇거렸다 그는 곧 눈썹을 움직이며 말했다 허나 그는 우리의 비밀을 것이 아닙니까 제갈사는 그 말에 얼핏 불안한 표정을 지어 누나 고개를 저었다 장천리는 입이 무겁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는 결코 발설하지 않을 것이다 단청댕은 두 눈에서 단호한 빛을 뿜었다 차라리 제거해버리는 어떤 것이 어떻습니까 그는 힘주어 의견을 피력했다 후한이라는 것은 남겨두면 언제 어느 때든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갈사는 묵묵히 듣고 있다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청댕 청댕 우리는 지금 파사현정의 기체를 들고 일을 하고 있다 장천린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죽인다면 우리도 역시 조화성의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만일 직접 그를 죽이라고 지시한다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단청댕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어렸다 내가 한 그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제갈사는 화재를 돌렸다 너는 장천린을 청하원에 데려다 준 뒤 항주에 있는 옹류향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곳으로 오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단청댕은 고개를 숙였다 단청댕은 침묵했다 제갈사는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밀실을 서성였다 그의 심중은 무척 복잡해졌다 원래 그의 성격은 과격한 반면 단순했다 그는 정의롭고 용맹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설사 온몸이 부서진다 해도 밀고 나가는 인물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제갈사를 가장 존경한다 오늘 아침 그가 망금산장에 왔을 때 그는 비로소 금백만의 죽음을 알았다 그리고 신산 제갈사의 한대 신산 제갈사는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금백만 아니 철솔 선생 왕 문헌의 죽음을 극히 애통해 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그는 매살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신중하고 치밀하게 처리해 나갔다 그뿐 아니라 제갈사는 오늘 이 시간까지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들 제갈유풍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것은 일반인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대인의 풍도였다 단청뱅은 그런 모든 것을 보고 내심 커다란 갈등에 휩싸여 잇었다 영준님께서는 너무고 크신 분이다 무림을 위해 너무나도 지대 한 공을 세우시고 자신을 헌신하고도 조금도 업적을 내세우지 않으시는 분이 이 시대의 거성이시다 그는 생각을 계속했다 더욱이 공적인 일에는 항상 자신의 사적인 모든 것은 묵살하시는 그런 분이다 서서히 단청뱅의 얼굴에는 어떤 결심이 차올랐다 하나 단지 마음이 독하시지 못한 것이 흠이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장천린을 영준님은 그를 보내주라고 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을 어찌 그냥 방관할 수 있단 말인가 마침내 그의 눈이 번쩍 빛났다 놈을 죽여봐야 나도 단순히 영준님께 꾸짓 음만 받을 뿐 놈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의 눈에서 살광이 이글거렸다 신창단청괭 마침내 그는 나름대로 무림대위를 위해 그리고 존경하는 신산제갈사를 위해 장천린을 제거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심을 했다 과연 그것이 그의 순수한 결심에서였을까 14 한 대의 사두마차가 마금산장을 빠져나와 어둠을 뚫고 달렸다 두두두두 워낙 심하였기 때 문의 아무도 그 사두마 차가 빠져나간 것을 알지 못했다 XXX 두두두 두두두 사두마차는 어둠을 달렸다 마차 안이인 이마주보고 안아있다 장천린과 신창단청괭이었다 장천린의 안색은 여전히 밀락같이 창백했다 복부에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아직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산제갈사는 약속대로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그 사실이 장천린에게는 다소 뜻밖이었다 중대한 비밀을 모두 잇는 그 자신은 이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줄을 몰랐던 것이었다 지금 그의 내리에는 오직 취옥교에 대한 생각에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심정은 극도로 허탈했을 뿐더러 허무하기까지 했다 옥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괴로웠다 제갈사의 말대로 나란 존재는 과연 너에게 있어 하나의 이용 도구였단 말이냐 그는 강하게 부정하듯 고개를 내져었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옥교는 나를 사랑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장천린은 두 눈을 감았다 수많은 상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오늘 밤은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 누구 싶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그녀는 어떻게든 내가 망금산장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 금대인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다만 그것은 명예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한 것 뿐이었다 장천리는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쓸쓸함에 젖어 있었다 들리는 것은 이 압암을 뚫고 달리는 마차 바퀴소리 뿐이었다 두두두 덜컹 덜컹 이따금식 돌에라도 바퀴가 걸린 듯 심하게 마차가 요동을 치곤 했다 장천린은 다시 두 눈을 감았다 그의 내리에 치옥교가 망금산장에서 금백만을 죽인 직후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이 영상처럼 떠올랐다 그래 그녀의 두 눈은 극도의 절망과 슬픔에 젖어 있었다 안녕 천린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던 마 지막 한마디 장천리는 가슴이 터질 듯한 심정이 되었다 옥교는 조화성과 나 사이에서 크나큰 갈등을 겪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근대인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녀가 조화성의 명령자들에게 죽었을 것이다 어쩌면 심지어 나까지도 장천린의 얼굴에 자조의 웃음기가 어렸다 후훗 자위일지 몰라도 어쩌면 옥교는 나를 위해서 내 곁을 떠 낯을런지도 모른다 장천린은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극도의 허무에 젖어 있었다 옥교 내가 겪은 아픔과 고뇌는 내가 이해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은 남들에게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의 생각은 계속 깊어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너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물어볼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너의 사랑이 진실했는지를 장천린의 눈에는 맞은편에 앉아 아까부터 그를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 신창단천뱅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그것이 진실이었다면 나만은 너를 용서할 것이다 세상 모두가 너를 욕할지라도 나만은 용서한다 그리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조화성이나 무형과 신산으로부터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너를 지킬 것일 것이다 장천린은 문득 손을 들어 올려 가슴에 있는 금갑을 어루만져 본다 나의 생명을 구한 이 태양의 눈 여기에 대고 맹세한다 옥교 나와 너의 사랑은 절대로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그의 눈에 빛이 어렸다 절대로 이때 그를 줄곧 응시하고 있던 단천뱅이 문득 헛기침을 했다 험 장공자 기분이 무척 우울한 것 같소 장천린은 힐끗 그를 바라보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단천뱅이라고 하오 역시 장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단천뱅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하나 곧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나는 장공자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아직도 최옥교를 사랑하시오 장천린은 묵묵히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단천뱅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녀는 당신을 죽이려 하지 않았소 장천린은 고개를 저었다 나를 죽이려 한 것은 내 소련이오 어쨌든 그녀는 당신을 이용한 것이 아니오 단천뱅의 두 눈에 약간의 격렬이 스쳤다 그는 내심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을 배신한 여인을 잊지 못해 연연하다 니 무척이나 심약한 자로군 영주님 말씀에 비해서는 결코 큰 그릇이 결코 큰 그릇이 아니다 그는 짐짓 타이르듯 말했다 장공자 모르직이 나마라면 천하를 직시하는 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거거에 비하면 남녀간의 애정 따위는 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하오 옛부터 모든 영웅들은 배에 앞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미녀와의 사랑이라도 초연했었소 장천린은 힐끗 그를 응시하며 물었다 사랑해 본 적이 있소 단청뱅은 미소지었다 나는 3년 전 결혼했소 아들도 한 명 있소 장천린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배에 앞에서 부인을 버릴 수 있소 단청뱅은 엄숙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오 장천린은 그의 강직한 눈을 보며 내심 중얼거렸다 이자의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자는 제갈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인은 물론 아들까지도 버릴 것이다 그렇다 실제로 단청뱅은 그런 인간이다 실로 한 인간의 마음속에 이토록 확고한 신념이 깃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단청뱅 본래 강직하고 용맹한 성격의 그였으나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은 그 자신보다는 한 사람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장천린은 그를 알고 있다 그는 단청뱅을 대의해 죽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산 제갈사란 인물의 능력에 문득 한기마저 느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는 회의를 느끼고 이따다 과연 그것이 정도일까 그는 그 자신조차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자 그는 머리가 실타래조차 복잡해졌다 이때 단청뱅이 다시 말했다 장공자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망금산 장으로 돌아가는 것 이 어떻소 내가 장공자라면 백번 천번 영주님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오 장천린은 힐끗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소 단청뱅은 의아했다 그야 청하원의 주인이고 뛰어난 상술가이고 장천린은 잘라 말했다 됐소 그러면 더 이상 아무 말 마시오 단청뱅은 그만 머슥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었다 오직 마차가 달리는 소음만이 계속적으로 들릴 뿐이었다 좁은 마차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각각단 생각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장천린이 눈살을 가볍게 찌푸리며 말했다 만금 산장을 떠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아 직도 청하원에 도착하지 못했소 그 말에 단청뱅의 두 누에서 기이한 빛이 뻗어 나왔다 그는 단 호악의 마차에 말했다 이 마차를 모른 마부는 남창의 지리를 잘 알고 있소 결코 실수하지 않을 것이오 이때 갑자기 마차가 더욱 심하게 덜컹거리며 요동을 했다 순간 장천린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는 미간을 좁히며 말했다 청하원으로 가는 길 중 이렇게 덜컹거리는 길은 없소 그는 손을 뻗어 마차 문을 가린 휘장을 저티려 했다 하나 그 순간이었다 하나의 단창이 돌연 소리 없이 뻗더니 그의 목에 선뜻하게 닿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단청뱅의 싸늘한 음성이 들렸다 움직이지 마시오 장공자 장천린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한동안 눈가에 경련을 일으켰다 하나 곧 그는 기소를 흘렸다 후후후훗 나직한 웃음이었으나 왠지 비웃음이 서려 있었고 허무한 느낌이 들었다 제갈사가 나를 제거하라고 했소 단청뱅은 멈칫했다 후후하기야 만에 하나 용문전장의 일이 조화성의 귀에 들어간다면 당신들에겐 큰 타격이 될 것이오 단청뱅은 헛기침을 했다 험 영주께서는 장공자를 청하원에 무사히 보내주라고 했소 그는 강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하나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소 장공자 아니 장영은 그 이유를 알겠소 장천린은 냉소했다 흥 당신의 충심 때문이겠지 단청뱅은 어색하게 말했다 미안하오 장영 장영에게 죄가 있다면 너 무만이 우리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이오 장천린은 그때 문득 무엇을 생각했는지 큰 웃음을 터뜨렸다 으하하하하하 단청뱅은 어리둥절했다 장천린은 웃음을 뚝 그치더니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후후 신산 제갈사는 과연 머리가 좋군 후후 금대인에 이어 이번에는 내가 그의 차도 살인술에 걸렸으니 말이야 단청뱅은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후후후 과연 신산다운 계략이야 자신은 조금 더 손을 대지 않고 필요한 상대의 생명을 깨끗이 떼하사 어린이 말이야 우후후 단청뱅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영주님을 모욕하지 마시오 이번 일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오 장천린은 희죽 웃었다 단청뱅 당신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오 석도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요 단청뱅의 안색이 돌을 씹은 듯 무참해졌다 한동안 그의 안색이 불꾸락 푸르락 하더니 말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인가 하하하 장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공허한 웃음만이 한동안 마차 안을 메울 뿐이었다 단청뱅은 싸늘하게 말했다 이곳은 망가산이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망가산의 가장 험난한 곳인 단정해가 나올 것이오 장천린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당신은 마차를 나와 함께 그 곧단 정해에 떨어뜨리겠군 그리고 돌아가서 보고하겠지 나를 청하원에 데려다 줬는데 내가 마차를 타고 신설로로 가기 위해 망가산을 넘다가 사고라도 낸 모양이라고 말이오 단청뱅은 할 말이 없었다 귀 귀신 같은 놈 한치도 틀림이 없었다 그 자신 또한 그렇게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산 제갈사는 탄식하겠지 즉 즉 무모한 젊은이의 혈기가 생명을 앗아갔군 이렇게 말이오 단청뱅은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무 무서운 놈이다 그는 나직이 헛개침을 한 다음 말했다 장영은 매우 머리가 좋구리요 하나 한가지만은 틀렸소 나는 영주님께 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것이 오 망설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소 장천리는 희죽 웃었다 그래 보았자 당신에게 돌아올 것은 약간의 문책 정도겠지 단청뱅은 고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문득 장천리는 허무한 눈빛으로 웃음을 흘렸다 후후 내가 보기에는 조화성이나 당신들이 나 조금도 다를 곳이 없는 것 같소 단청뱅은 뭐라 얘기하려다가 그만 입을 다 물어버렸다 동사에 그는 단청을 거두었다 지금 일에 대해선 할 말이 없소 하나나 때문에 우리 전체를 욕하지는 마시오 장천리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며 두 눈을 감아 버렸다 단청뱅은 침묵했다 그런 그의 두 눈에는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어리고 있었다 이때 마차가 멈추었다 단월은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약간 탁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리시오 장형 단청뱅의 말에 장천리는 거절하지 않고 순순히 마차에서 내렸다 휘잉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었다 하늘에는 으스름 초승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장천리는 앞을 응시했다 그곳은 실로 섬뜩한 지세였다 마치 거대한 도끼로 내려친 듯 길이 뚝 끊겨 있다 그 아래로는 엄청난 깊이의 엄청난 깊이의 절곡이었다 바로 이곳이 망가산에서 가장 험하다는 단정예였다 단정예 아래는 가히 천장의 깊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서운 경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 경류는 장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였다 경류의 흐름은 엄청나게 거칠어 일단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기가 불가능할 뿐더러 곳곳에 칼날처럼 돌출한 암석이 있어 그곳에 부딪히면 시체의 형상조차 보존하기 힘들었다 후후후 한 인간이 묻히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관이로군 장천린의 말에 단청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왠지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조금씩 후회하고 있었다 차라리 영주님 말대로 그냥 청하원에 데려다 줄 것을 하나곳 그는 강하게 마음을 먹었다 아니다 단청객 너는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때 장천린은 단정에 선체 내심 탄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하는가 쓰디쓴 웃음이 나온다 문득 복부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갑자기 창자가 끊어질 듯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 고통에 움직이기조차 힘이 들었다 하나 그 순간 그 고통은 이제껏 잊고 있었던 어떤 일에 그의 생각이 미치게 했다 그는 번뜩 메리를 스친 생각에 문득 입을 열었다 단영 지금 시각이 얼마나 됐소 단청객은 담담히 말했다 축시 가까이 됐을 것이오 축시 장천린은 입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다 축시라면 반야대 능력의 내공이 소멸되는 24시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내공을 모아 보았다 으 순간 단전에 엄청난 고통이 왔다 진기는 어떤 장애에 걸린 듯 잘 모아지지 않았다 하나 조금씩 진기는 그의 강한 의지력에 따라 모이고 있었다 장천린은 한 가닥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살아날 수 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품속의 금감 을 만져보았다 심장의 비수를 막고도 천운으로 살아난 나다 신은 아직 나의 편일 것이다 이때 단청객은 결심한 듯 말했다 장형 그만 마차에 오르시오 장천린은 기소를 흘렸다 후후 이제부터 조작된 살인극을 시작하려는 것이오 단청객은 고소지었다 미안하오 장형 장천린은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지으며 의미모를 말을 중얼거렸다 어쩌면 언젠가 당신이 나를 청하원에 데려다 주지 않고 이곳으로 데려온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소 단청객은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장천린은 지그시 그를 응시하다가 문득 웃었다 후후 단청객 당신은 역시 석두요 순간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단정의 끝으로 걸어갔다 장형 당신 후후 조작된 살인극에 끌려가기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이 낫지 않소 순간 장천린은 말을 마치자마자 단정애로 뛰어내리고 말았다 앗 단청객은 미쳐 말릴 사이도 없었다 단청객은 뒤늦게 신형을 날렸으나 한 발 늦고 말았다 휘잉 강한 바람이 소용돌이치는 단정의 아래로 장천린의 모습은 유성이 전멸하듯 아스라히 떨어져 버렸다 그의 모습은 눈 깜빡할 사이에 떨어졌고 노 도질팡의 사나운 격 류 사이로 삼켜지고 말았다 이럴수가 단청객은 넋을 잃고 말았다 자신이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문득 가슴이 알지 못할 전율로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장천린이라고 했던가 그의 눈빛이 어떤 두려움과 후회 같은 것이 어렸다 어쩌면 평생 오늘 일을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가자 그는 낮게 말하고 마차 속으로 올랐다 잠시 후 마차는 결컹거리며 오던 길을 향해 되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쿡쿡쿡쿡 단정의 아래의 경류는 여전히 괭음을 내며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 15장이라 불리는 장천린은 생사에 도박을 걸었다 그는 단정에서 떨어진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전신의 피가 모조리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의 의식이 가물거렸다 더욱의 세찬 충격과 함께 경류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엄청난 물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하나 그는 초인적인 의식력으로 한 가닥 남은 정신과 한 줌 모이는 진기로 생명의 도박에 불을 당겼다 바로 항명귀식대법을 전개한 것이다 전신의 기관을 일시에 정지시키는 신비의 귀식대법 그는 내장의 기능이 먹고 끝없이 XXX 조일에는 독능연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그는 또한지 독한 수전노로서 의심이 많고 짜기로 소문났다 또한 그가 돈 만큼이나 좋아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여색을 지독히도 밝힌다는 것이다 그는 여색을 밥 먹기보다 좋아했다 그런 그의 나이는 80이 가깝다 그 나이에 여색을 밝히는 것도 놀랍지만 아직도 그는 절대 밤에 혼자 자지 않았으며 그가 거느리는 집안의 한여들 치고 건드리지 않는 한여가 없을 정도였다 80이란 나이는 인생의 황혼이다 그의 피부는 쭈글쭈글 했을 뿐더러 검버섯까지 피어있다 더구나 깡말은 그의 해골 같은 모습을 좋아할 여자가 누가 있으랴 허나 있었다 그것도 아주 많다 왜냐하면 그 아닌 그가 지닌 돈의 위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항상 여자가 맴돌았다 동능현 사람치고 그가 일찍 주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그의 재산을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의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었다 조일에는 그런 추악한 늙은이었다 화원 인공호가 있고 가산이 있으며 호수에 세워진 그림 같은 정자가 있는 아름다운 화원이다 이곳은 조일해의 장원 내에 있었다 무척 클 뿐더러 잘 가꾸어진 곳이었다 화원의 꽃들은 한창 다투어 만개하고 있었다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신여 두 명이 있었다 그녀들은 제법 예쁘장하였으며 꽃바구니에는 꽃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녀들은 가 지친 꽃을 담으며 이따금씩 힐끔힐끔 한 곳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쪽은 별채 쪽이었다 별채로부터 한나딤에도 불구하고 숨이 넘어가는 듯한 내세적인 여인의 교성과 신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아아 핫 신여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종알거렸다 지독새 벌써 반시진째야 청의 신여가 혀를 차며 황의 신여에게 그렇게 말했다 가엾어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저게 어디 인간이 할 짓이람 청의 소녀는 코우등 쳤다 흥 그 늙은 영감 좀 누가 안 데려가나 나는 그 영감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황의 12차림의 소녀는 말없이 꽃을 다듬기만 했다 요즘 와서 더 지독해졌어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 그 말에 황의 소녀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어머 너 요즘 영감 방에 끌려 들어간 적 있지 그 말에 청의 소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응 3일 전에 한 번 황의 소녀의 얼굴에 호기심이 어렸다 어떻든 청의 소녀는 격렬의 어투로 내뱉었다 흙 나이가 들어선지 정력이라곤 눈곱만치도 없지 뭐야 마음뿐이지 몸은 해파리지 뭐 그래서 너도 또 채찍으로 때리든 청의 소녀는 욕설을 퍼부었다 아무렴 제 버릇 개주겠니 늙고 힘이 어퍼 아프지는 않지만 그게 어디 사람이 할 것이야 당장 밀어버릴 곧 뛰쳐나왔지 뭐 황의 소녀도 맞장구 쳤다 맞아 그 영감은 형편없어 그 헐떡이다가 축 늘어지는 꼴이란 에이 그 염라대왕도 눈이 뼈지 그 영감부터 잡아가지 않고는 청의 소녀는 문득 화제를 돌렸다 그 영감도 지독하지만 해당 그게 지배도 정말 독해 영감의 변태같이 추악한 짓을 다 받아 준다니까 청의 소녀는 은밀한 말이라고 하듯이 음성을 낮추어 속삭였다 그때 살며시 훔쳐보니까 영감이 채찍으로 때리는데도 발가벗고 말이지 청의 소녀는 차마 더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아휴 정말 입으로는 얘기 못하겠어 그녀의 얼굴이 어떤 흥분 탓인지 빨갛게 뜨거워졌다 황의 소녀는 부질없이 애쌍 기억은 꽃을 뚝뚝 분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게 돈이 원수지 돈 때문이야 청의 소녀도 그 말에 맥이 빠진 듯했다 실상 그녀들은 모두 돈에 팔려 이곳으로 온 처지였던 것이다 잠시 후 청의 소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해당 그 계집애는 13살 때부터 몸을 팔았대 세상에 흥 그 영감 태기하고는 서로 잘 만난 것이 지 뭘 덕분에 우리가 편하지 않니 황의 소녀는 별채 쪽을 돌아보며 근심스럽다는 듯 말했다 아무리 영감이 힘이 없다지만 그렇게 맞고도 몸이 견딜까 견디니까 그런 짓을 하겠지 이때 문득 황의 소녀가 눈을 반짝였다 나온다 청의 소녀는 흠칫하여 별채 쪽으로 눈을 돌렸다 별채로 통하는 월동문 그 월동문으로 막 한 명이 나오고 있었다 소녀였다 이제 15,6세쯤 닿았을까 그녀는 비교적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다 허나 상상보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피부가 해맞고 투명했으며 귀여운 미모의 소녀가 아닌가 허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군데군데 곤욕을 치른 듯 멍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소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콧노래를 부르며 손에 조그만 비단 주머니를 들고 던졌다 잡았다 하며 나오고 있었다 어찌 보면 천진한 것도 같았고 어찌 보면 함부로 굴린 듯해 보이기도 했다 소녀는 마침내 두 시녀 곁을 지나가게 되었다 시녀들은 마치 이상한 동물을 보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소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며 눈썹을 칙뜨고 날카롭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 처음 봐 두 시녀는 움찔했다 허나 기가 질린 듯 그녀들은 슬금슬금 옆으로 물러났다 흥 소녀는 코오듬치더니 문득 주머니를 흔들며 종알거렸다 그놈의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야 실컷 두들겨 놓고는 겨우는 자단냥이라니 그녀는 주머니에 끈을 잡고 빙빙 돌리며 걸어갔다 그러다 문득 어머 해당화야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청의 시녀의 꽃바구니에서 붉은 해당화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녀는 허락도 없이 불쑥 손을 뻗어 해당화 한 송이를 끄집어 내더니 자신의 머리에 꽂았다 이어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때 예쁘니 그 그래 청의 시녀가 기가 질려 그저 멍청히 대답했다 호호호호 소녀는 까르르 교소를 터뜨리더니 몸을 훌쩍 뛰며 빙글빙글 춤추듯 두 팔을 흔들며 앞으로 달려갔다 꽃밭 사이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요정이라도 된 듯 아름다웠다 그녀가 사라지자 황의 소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애야 청의 소녀도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조금 모자라는 애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꽃밭 사이로 사라진 소녀 그녀의 이름은 해당이었다 XXX 쏘아 강물은 맑았다 해당은 강가에 앉아 치마를 걷고 하얀 종아리를 물에 담그고 있었다 하얗고 조금만 발은 앙증스러울 만큼 귀여웠다 허나 자세히 보면 옷같이 고운 종아리에는 마치 뱀이 지나간 듯 붉은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첨벙 해당은 발끝으로 물방울을 퉁겨본다 물방울은 종아리를 타고 또르륵 굴러내린다 발가락을 오물오물해 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파문이 가라앉은 수면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기도 하는 해당 그녀의 얼굴에는 심심함이 어려 있었다 무료함을 참을 수 없었던지 그녀는 돌멩이를 집어 던져보기도 하나 곧 실증이 난 듯 나른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턱을 깨고 가만히 있었다 해당화는 시들어 있었다 그녀는 해당화를 머리에서 빼들고 이 리저리 졸려보다가 강으로 던졌다 셋 해당화는 강물에 빙글빙글 돌다가 떠내려갔다 그녀는 뒤로 벌렁 들어 눕는다 하늘 푸르렀다 푸른 창천에는 깃털 구름이 깔려 있었다 문득 구름을 보는 해당의 흑진주 같이 검은 눈이 몽롱해졌다 해다 는 고아였다 그녀를 키워준 사람은 늙은 노파였다 노파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일만 시켰다 그러다 그녀가 10세가 되었을 때 노파는 그녀를 기루에 팔아 넘겨버렸다 기루에서 그녀는 온갖 잡일을 하면서 숱한 고생을 하였다 그 고생이 너무나 힘겨워 마침내 그녀는 13살이 되던 해 몰래 기루를 도망치고 만다 그녀부터 천혜를 유랑하는 동안 그녀는 여자의 몸으로 별별 일을 다해가며 역명했다 그녀가 겪은 일은 너무도 파란만장하여 그녀 자신조차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그녀가 정착한 것은 1년 전이었다 바로 이곳 동관현의 발을 멈추게 된 것이었다 마침 조일에란 늙은 새끼가 그녀에게 반해버렸으므로 그녀는 이곳을 당분간 떠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다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바로 꽃이었고 그 중에서도 해당화를 가장 좋아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해 당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해당 그녀는 그런 소녀였다 하늘은 푸르르다 허나 하늘을 바라보는 해당의 눈은 그보다 더 푸르고 맑았다 그녀는 비록 잡초처럼 살았고 시궁창보다 더 지저분한 환경과 운명을 헤쳐왔지만 그녀에게는 아직도 순수한 면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는 때가 가장 좋았다 이럴 때면 마음대로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상상 속에서는 그녀가 공주가 될 수도 있고 귀부인 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구름을 보며 그런가까지 상상 속에 가 숨이 터질 듯이 부푸른 것이었다 문득 그녀는 상체를 일으켰다 그녀는 가슴에 손을 집어넣는다 돈주머니가 잡혀 나왔다 끈을 푸르자 그 속에서 하얀 은전 다섯 개가 나왔다 해당은 동전을 소중스럽게 만진다 그리고 입김을 불어 옷깃에 깨끗이 닦아도 본다 그녀는 꿈에 젖은 듯한 눈으로 은전을 내려보며 증얼거렸다 이제 서른 개만 더 모이면 백 개가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 나는 이곳을 떠나 어딘가로 멀리 가서 조그만 꼭 가게라고 차릴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달콤한 빛이 어렸다 옷도 예쁜 것을 사 입을 수도 있고 하나 문득 그녀는 다시 우울해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몹시 즐거웠다 하나 나이를 먹은 탓인지 최근 들어 그런 생각을 해도 즐겁지 않을 뿐더러 까닥업이 쓸쓸해지곤 하는 것이 아닌가 해당은 은전을 꼭 움켜쥐었다 이어 챗 챗 챗 그녀는 혀를 차더니 은전을 다시 갈무리했다 이어 몸을 잃으 키더니 신발을 두 손에 벗어들었다 백 사장은 뽀얗게 빛나고 잇었다 뽀드드 뽀드 그녀는 발끝에 밟히는 모래의 감촉을 즐기면서 걸어갔다 이따 금식 한 발 껑충 뛰어도 보고 또 뒤로도 걸어보았다 아야 그녀는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뾰족한 돌을 밟은 것이었다 발바닥에 조금 찢겨 새빨간 피가 배어 나왔다 이 빌어먹을 돌멩이가 그녀는 돌멩이를 잡더니 화가나 힘껏 던졌다 홍당 돌멩이는 강물에 떨어졌다 해당은 인상을 쓰며 주저앉았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 그녀의 안색이 변함과 동시에 눈을 동그랗게 치뜨는 것이 아닌가 저 저 저것은 강가에 저쪽 편 무엇인가가 떠내려오고 있지 않은가 해당은 급히 달려갔다 그러던 중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만 안색이 창백해졌다 시 시 시체야 강물은 그다지 깊지 않았고 물살도 완만했다 잠시 후 시체가 그녀 있는 곳으로 떠내려왔다 해당은 가까이 가려다 그만 물이 깊어지자 투덜댔다 챗 그녀는 치마를 위로 걷어 올렸다 눈부신 허벅지가 나이락지 않게 성숙한 느낌을 주었다 하나 허벅지의 곳곳에는 상처가 나이 덧다 나뭇가지를 뻗자 시체가 닿았다 해당은 다시 혀로 입술을 빨았다 자꾸만 목이 탔다 그녀는 나뭇가지 끝을 시체의 옷자락에 걸어 서서히 당겼다 됐어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금씩 시체를 당기며 물가로 끌어냈다 결국 그녀는 시체를 강가로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다 시체는 엉망이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을 온통 뒤덮고 있었으며 옷도 여기저기 찢겨져 걸레 쪽 같았다 그리고 시체는 온통 상처투성이었는데 상처는 물에 불어 입을 벌리고 있어 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시체의 복부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붕대는 피에 젖어 더욱 끔찍한 느낌을 주었다 해당은 치마를 내린 후 나뭇가지로 시체를 툭툭 건드려본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였 챗 죽어도 더럽게 죽었군 그녀는 재빨리 시체의 몸에 걸쳐있는 의복을 살펴보았다 옷을 보니까 죽기 전에 제법 괜찮게 살던 놈 같은데 그녀는 살구시 같은 누나를 사르르 굴렸다 해당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린 후 겉도 업 이 시체의 가슴 옷자락을 열었다 허나 피와 살이 엉켜붙어 있어 잘 벗겨지지가 않았다 에잇 그녀는 힘을 주어 찢어냈다 그러자 무엇인가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하나의 금갑이었다 그녀는 눈에 빛을 내며 금갑을 주어 살펴보았다 한순간 그녀의 얼굴에 희열이 솟구쳤다 그 금이야 순금 그녀는 금갑이 모두 금으로 된 것을 알고 뛸 만큼 기뻐했다 괭 괭장해 제법 묵직한 걸로 보아 은자 백량은 문제없겠어 그녀의 작은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그녀는 급히 주위를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다만 오후가 기울어 태양이 석현으로 기울고 있을 뿐이었다 해당은 침을 꿀꺽 삼켰다 뭐가 들어 있을까 금갑을 살펴보니 가느다란 홈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살피다가 뚜껑을 여는데 성공했다 순간 아 그녀는 그만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입은 크게 벌어졌고 눈은 화등잔만해져서 금갑 속에 빛나는 물건을 향해 어찌할 바를 못했다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목걸이였다 그것도 황금줄에 호두 알만한 푸른 보석 이 달린 휘황찬란한 보석 목걸이였다 바로 태양의 눈 바로 그것이었다 아 그렇다면 시체는 바로 장철린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단정해에서 스스로 몸을 날려 뛰어내린 장철린이었다 그는 격려에 휩쓸려 이곳까지 흘러 내려온 것이었다 그러다 우연히 해당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다 해당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었다 평생 그런 물건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자신이 들고 있는 목걸이의 가치가 얼마나 나가는지 짐작조차 가시지 않았다 대 대체 얼마나 값이 나가는 것일까 천 냥 정도 나갈까 그녀는 급히 금갑의 뚜껑을 닫았다 흥분이 가시지 않고 있었다 완전히 오늘 봉을 잡은 거야 그녀는 금갑을 품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러다 문득 시선이 시체의 복부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허리띠가 있었는데 수초에 잔뜩 엉켜있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수초를 떼어내 보았다 와 순간 그녀의 입이 다시 크게 벌어졌다 허리띠도 금이야 그녀는 어하니 벙벙해졌다 도대체 뭐하는 작작이기에 허리띠까지 금으로 했단 말이야 그녀는 호기심이 잃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시체의 얼굴을 뒤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젖혀 보았다 얼굴이 드러났다 얼굴에는 큰 상처가 나 있었다 이마에서 뺨으로 길게 찢어진 상처 때문에 얼굴에 윤곽이 잘 분별되지 않았다 허나 자세히 뜯어보자 그 얼굴이 상당히 젊고 준수함을 알 수가 있었다 해당은 발로 시체를 발로 툭 걷어쳤다 챗 살아있을 때 개집 꽤나 홀렸을 얼굴이군 그녀는 땅에다 퇴침을 뱉았다 딴 놈 같으면 그냥 물에다 던지겠다만 나에게 준 것이 많으니 대충이라고 묻어주지 해당은 허리띠고 품에 쑤셔 넣은 후 시체를 질질 끌고 갔다 몹시 무거워 그녀는 끙끙 거려야만 했으나 그녀는 잠시 후 숲이 우 거진 곳까지 시체를 운반할 수 있었다 이어 그녀는 그곳에 땅을 파기 시작했다 강가에 습기찬 땅이라 단단하지는 않았으나 그녀로서는 벅찬 일이었다 허나 대충 구덩이가 파지자 됐어 이제 묻으면 땀을 뻘뻘 흘리며 시체를 돌아보며 중얼거리던 그녀의 안색이 그만 하얘지고 말았다 헉 그녀는 흡사 귀신이라고 본 듯 뒤로 주춤 물러났다 시체가 갑자기 꿈틀거린 것이었다 분 분명 아깐 숨이 끊어졌었는데 그렇다 그녀는 분명히 시체의 심장이 먹고 호흡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었다 헌데 분명 그녀의 눈 앞에서 시체가 움직인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 보았나 허나 그렇게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이번에는 확실히 시체의 손이 움직였다 그러더니 입에서 신음을 흘리는 것이 아닌가 으 음 해당은 완전히 어리빠져 있었다 허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시체가 감았던 두 눈을 뜨는 것이 아닌가 아 으 해당은 전신에 소름이 쫙 끼쳤다 아무리 세상을 험하고 막대 새 살아온 그녀라 해도 정작 귀신 많은 겁을 내는 그녀였다 그녀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시체 즉 장천리는 눈을 떴다 하나 그의 두 눈에는 빛이라곤 없었다 그저 흐리멍텅하기만 했다 문득 그는 힘겹게 목을 들어 올렸다 물 물을 그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그의 고개가 풀썩 꺾였다 해당의 가슴이 크게 뛰었다 그녀는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렸다 그러자 약간 마음이 진정되는 것이었다 이제 죽었나 그녀는 대담했다 그래도 달아나지 않은 그녀는 나뭇가지 오 다시 장천린의 몸을 쿡쿡 찔러보았다 하나 장천린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해당은 조금 더 담대해졌다 그녀는 다가가서 이번에는 심장에 귀를 대보았다 순간 그녀의 귀에 아주 선명한 고동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다니 그녀는 이상한 심정이 들었다 어떻게 한다 그녀는 그만 난감해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그저 위를 오락가락하면서 갈등에 휩싸였다 채 재수가 없으려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나고 그녀는 발끝으로 돌멩이를 걷어찼다 그러다 결심한 듯 그녀는 장천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힘겹게 장천린의 팔을 잡고 어깨에 메었다 끙 몹시 무거워 체구가 작은 그녀는 비틀거렸다 그녀는 그를 업고 앞으로 조금 걸음을 옮기며 코오듬쳤다 흥 살려는 준다만 그 대신 네 가지 네 물건은 모두 내 거야 그녀는 짐짐 야무지게 말했다 달래기만 해봐라 다시 물에다 쳐박아 버릴 테니까 해당 그녀는 비틀거리며 장천린의 무거운 몸을 업고 걸어갔다 석양 오늘 밤의 노을은 유난히도 밝았다 붉은 노을빛이 해당해 그림자를 길게 땅에 비추고 있었다 이상한 날이었다 행운의 날이기도 했고 또 재수없는 날이기도 했다 해당이라는 소녀 그녀의 이상한 하루였다 제 16장은 물처럼 만 분지 1도 안 되는 그 죽음의 도박에서 난 살아났다 신산 제갈사 당신의 그 음흉한 차 도살인계 속에서 나는 죽음의 폐를 잡지 않리을고 삶의 폐를 잡았소 운명의 24시진 중 마지막 남은 한 시진이 나를 살린 것이오 후후 하나 인간의 심리란 왜 이다지도 묘한 것일까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이하게도 당신에 대한 증오심은 별로 없소 어차피 무림이란 세계는 그런 것임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체득했으니 말이오 당신이 우려한 것처럼 나는 용문전장의 이를 조화성에 알리지는 않을 것이오 당신이나 조화성이나 내게는 모두 관계가 없소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오작 한 가지 뿐 바로 옥교를 찾는 것이오 옥교를 옥교를 XXX 장천리는 허름한 나무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안색은 무섭도록 창백했다 초치읍하고 헤스켓을 뿐더러 피부마저 꺼칠해 보였다 움푹 들어간 눈과 광대뼈도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이마에서 뺨까지 뱀이 지나가듯 붉은 흉터 자국이 생겨나 있었다 과거에는 그토록 맑고 총기에 차 있던 눈빛마저 지금은 음울하기 그지 없었다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절세미 공자의 면모를 조금도 찾을 길이 없었다 해당 그 소녀에게 구함을 받은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나고 잊었다 장천린의 상처는 실로 끔찍했다 그를 치료하러 온 의원이 보고서 기겁을 할 정도였다 그 의원은 그가 이런 상태에서도 살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 했다 전신에는 백여 군대도 넘게 살이 찢어지고 십여 군대에 뼈가 부러져 있었다 더욱이 매소련의 비수에 관통당했던 복부의 상처는 물속에서 터져 내장으로 물이 스며들어 부패하기 직전이었다 아무튼 그는 살아났다 10일 동안 신음과 무서운 열 속에서 혼수 상태를 헤매었다 의원은 약을 지어주면 서도 가망이 없다고 했다 하나 그는 살아났다 열 하루째 되는 날 그는 눈을 뜬 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소생했다 의원은 기적이라고 했다 장천린 그는 살아야 했던 것이다 외상은 어느 정도 아물고 있었다 일반인보다 상처 치유 속도가 빠른 것은 원체 건강했던 체력 탓도 잊었지만 그가 어느 정도 내가 톤압진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야대 능력의 운기행로를 은연 중 터득했기 때문이었다 장천린은 창밖을 응시하며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보름만 더 지나면 상처는 어느 정도 아물 것이다 그의 생각은 계속되었다 상처만 웬만큼 아물면 청하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노인을 시켜 청하원의 모든 사업을 일단 정리하자 그는 누워있는 동안 이미 몇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은밀하게 해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제갈사가 알게 되면 분명 이번에는 더욱 무서운 살수를 쓸 것이다 그의 눈이 음울하게 빛났다 실로 그는 기사회생 했으나 그렇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과거는 이제 그에게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것도 전혀타에 의해서 장천린은 어째서 그는 이리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운 심정이었다 XXX 랄랄랄 해당 요즘 그녀는 기분이 몹시 좋다 그녀답지 않게 기분이 들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동관현의 약포에서 약을 지어가는 중이었다 콧노래까지 부르며 약을 묶은 끈을 빙글빙글 돌리며 자신이 혼자 살고 있는 초막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힐끗힐끗 그녀를 응시했다 그들은 저희들끼리 수근거리기도 하고 낄끌 웃기도 했다 동관현 사람치고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가 늙은 새끼 조이래에게 몸을 파는 일을 다 알기 때문이었다 실상 동관현 사람들은 창녀나 기녀 따위를 백정 다음으로 경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당의 존재는 그들에게 인간 이하로 비추어지고 있었다 헤헤헤 킬킬 해당의 뒤로는 동네 꼬마들이 줄줄 뒤쫓고 있었다 그들은 히 듣거리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려 댔다 헤헤헤 해당은 조용감 앞에서 발가벗고 개처럼 긴단다 히히 발가벗고 멍멍한댄다 아니야 해당은 말처럼 채찍을 맞으면 서도 좋아서 웃는단다 하하하하 이리야 이리야 어디 한번 지져봐라 꼬마들의 놀림은 점점 더 심해졌다 마침내 해당은 걸음을 멈추고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이 독살스럽게 치터졌다 이 후레자식들이 그녀는 되는대로 커다라 돌을 들어 냈다 던졌다 와아 아이들은 그 바람에 모두 도망치읗다 해당은 표독스럽게 아이들 을 노려보며 내뱉었다 개 같은 자식들 이어 그녀는 다시 걸었다 왠지 조금 기운이 없어진 듯 했다 그녀는 동관현을 벗어나 강가를 따라 걸었다 끝없이 넓은 장강이 펼쳐져 있었다 동관현은 대장강의 강 변호기에 위치한 현이었다 해당은 잠 미음시 강가의 죽에서 장강을 응시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리고 있었다 맑기만한 그녀의 눈이 왠지 젖었다 그는 문득 소매로 눈을 문질렀다 챗 이어 눈물을 찍어낸 그녀는 장강을 향해 고함을 쳤다 야아 그녀의 애처로운 느낌의 고함이 장강 수면 위로 여운을 흘리며 흩어지다 고함 속에 서름과 고독 울분을 실어 어떤 탓일까 해당은 다소 기분이 회복되어 다시 걷기 시작했다 문득 그녀는 회상 속으로 들어갔다 보름 전 다 죽어가던 시체 같은 장천린을 자 신의 집으로 데려와 들 때 그녀는 처음 그가 죽든 말든 방구석에 팽개쳐 두었다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내다 묻어버리면 그 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나 밤새 장펄리는 신음을 흘렸다 그 시음을 들으면서 해 당은 문득 자신의 과거의 한 자락이 떠올랐다 자신을 키워준 노파에게 이끄려 기루로 팔아넘겨진 날 그날 밤 그녀는 심한 열병에 시달렸었다 허나 밤새 헛간에 내팽개쳐진 채 그녀를 돌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튿날 그녀는 전신이 퉁퉁 부은 채 엉금엉금 기어나와 우물가에 쓰러졌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그녀는 왠지 그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해당은 장천린을 안아서 자신 이자는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한밤중에 동권현으로 달려가 오기 싫다는 의원에게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은자열량이란 거금을 주어서 억지로 끌고 오다시피 데려왔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침식을 있다시피 하며 장펄린을 간호했다 왜 자신이 그토록 열을 올려서 남모르는 사내를 위해 애를 쓰는지 자신조차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열 하루제 되는 날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오히려 그녀가 탈진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허나 기뻤다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녀는 기뻤다 너무 기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사흘이 지난 지 금 해당은 문을 여고 들어갔다 장천린은 침상 위에 앉아 있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가느다란 미소가 어리고 있었다 조금 늦었구나 그 말에 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강가를 따라서 왔거든 장천린은 무득 그녀가 오늘따라 왜소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해당은 활짝 웃었다 아니야 약 가져올게 그녀는 곧 옆으로 통에 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지난 며칠 동 안 두 사람은 친해졌다 장천린은 해당이자 신을 위해 얼마나 고 생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반면 그녀가 무엇을 하는 소녀인지는 몰랐다 단지 아는 것은 그녀가 고아이며 나이는 15세라는 것 밖에는 몰랐다 그러나 그는 해당이란 소녀가 무척 기구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천진한 눈망울 속에는 말 못할 사연이 깊이 숨어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다 됐어 잠시 후 해당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약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장천린은 그 약을 받아 마셨다 썼다 오늘따라 지독하게도 약이 썼다 그는 약간 이마살을 찌푸리자 의자에 앉은 채 턱을 개고 유심히 그를 지켜보고 있던 해당은 물었다 쓰지 장천린은 쓴 웃음을 지었다 써도 할 수 없지 해당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문득 물었다 아저씨도 해당처럼 고아라고 했지 음 언제 고아가 됐어 장천린은 약그릇을 내려놓으며 단담히 말했다 어머님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지 그리고 아버님은 돌 아가신지 3년이 넘는다 해당은 가만히 그를 응시하다가 중얼거렸다 나는 부모님 얼굴도 몰라 나를 키워준 노파 얘기로는 내가 하살 때 어머니가 돈을 주고 나를 맡겼다는 거야 채 그런데 그 노파는 내가 10살 때 기루에 팔아넘겼어 장펄린은 묵묵히 그녀를 응시했다 3년 뒤 나는 몰래 기루를 탈출했어 헤헷 아마 그 기루 주인은 꽤나 팔팔 뛰었을 거야 장천린은 빙긋이 웃었다 이곳에는 그때 온 모양이구나 아니야 한 1년 넘도록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어 그리고 여기 온 지는 1년 조금 안 돼 장천린은 그녀의 눈빛을 읽었다 힘들었겠구나 해당은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턱을 긴 채 빠니 장천린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장천린은 알 수가 없었다 해당은 어리애인가 하면 여인이었고 여인인가 하면 또 어린애 같은 신비한 면이 있는 소녀였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다 각기 틀린 환경과 운명 그리고 나이조차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 그들은 더 묻지 않았으며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 대해 신뢰했으며 함께 지내는 동안 이상한 정 이삭트고 있었다 XXX 장천린은 목발을 짚고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차츰 그는 보행 연습을 했다 상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해당이 즐거운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강가에 핀 꽃을 꺾으며 때로는 예쁜 꽃을 따 자신의 머리에 꼽기도 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천진난만하고 아름다웠다 도무지 그늘이라 곧 없어 보이는 것이었다 장천린은 으러나 그녀의 내부에 엄청난 슬픔이 응어리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온 지 20여일이 되는 동안 어느 정도 해당이 하는 일에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더욱 안쓰러워지고 있었다 문득 상념에 젖은 그를 일깨우는 소리가 잊었다 아저씨 여기서 해당이 아저씨를 건졌어 해당은 강변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장천린은 묵묵히 그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시체인 줄 알고 묻으려 했지 뭐야 헤헤 장천린은 그녀의 천지난 말에 빙글에 웃으며 물었다 무섭지 않더냐 해당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무섭기는 시체를 처음 보나 뭘 후후 사실은 아저씨를 건진 이유가 따로 있었어 혹시 아저씨의 몸에 쓸만한 물건이 없나 해서 건졌거든 장천린은 흠칫했다 저번 장마 때 시체 한 구를 건져서 제법 쉬어 입이 괜찮았거든 장천린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자신이 강탈 에 대상이었다니 해당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그의 얼굴을 들 여다보며 물었다 한데 아저씨는 어쩌다가 그런 꼴이 되었지 장천린은 잠시 침묵했다 세상 풍파란 풍파를 모두 겪은 그녀는 매사에 눈치가 빨랐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가 그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아저씨는 상처가 나으면 집으로 돌아가겠지 장천린은 쓴 웃음을 지었다 해당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단다 해당은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장천린은 나지게 웃으며 말했다 후후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저번처럼 또 떠내려 올 거야 이번 애는 진짜 시체가 되어서 말이야 해당은 침묵했다 그러다 그녀는 눈을 반짝 빛내며 진지하게 물었다 아저씨 음 음돈만 내면 해당하고 살아도 돼 그녀 딴에는 제법 진지하고 심각한 제의였다 허나 하하하하하 장천린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너무나 어이없고 우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왕왕 해당은 그렇게 엉뚱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응 장천린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니 해당의 눈 ㅂ이 흔들렸다 하나 곧 그녀는 입술을 살짝 물며 고개를 저었다 나에게는 부모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보고 싶지 않아 장천린이 말이 없자 그녀는 문득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우리 그런 시시한 이야기는 그만해 참 아저씨 옥교란 누구야 장천린은 뜻밖의 질문에 흠칫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지 해당은 미소 지었다 아저씨가 의식불명일 때 계속 그 이름만 불렀거든 장천린은 고소했다 하나 해당은 문득 심각하게 물었다 부인 이야 장천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에인 장천린은 해당을 응시하다가 싱긋 웃었다 맞아 순간 해당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녀를 사랑해 음 해당은 다시 무엇인가를 물으려다가 그만두었다 왠지 그녀의 눈빛은 우울해졌다 그녀는 머리에 꽂은 꽃을 따더니 갑자기 바닥에 던졌다 그러다 또 한송이는 꽃잎을 하나씩 따더니 강물에 던졌다 꽃잎은 강물을 따라 빙글빙글 돌며 천천히 떠내려갔다 장천린은 그 광경을 보며 물었다 왜 꽃을 던지지 해당의 말은 갑자기 가라앉았다 시들 때 던지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녀가 처음으로 사용한 존댓말이었다 왠지 장천린의 가슴에 그녀의 말이 애잔하게 와 닿았다 꽃잎은 하나 둘씩 강물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강물을 따라 빙글빙글 돌며 어디론가 하염없이 흘러만 가는 것이었다 제 17장 1개월의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났다 장천린은 마침내 완전히 회복되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 애의 얼굴에 새겨진 흉터였다 이마에서 뺨으로 은은히 붉은 선처럼 자리한 흉터 하나 장천린은 그깟 얼굴에 흉터쯤이야 관계치 않았다 몸에도 흉터는 징그러운 뱀이 지나간 것처럼 숱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몸에 흠은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았다 얼굴은 그렇게 가릴 수 없는 것이었으나 그는 본래 대범한 성품의 소유자인지라 관계치 않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에 남은 상처였다 마음 깊이 새겨진 상흔 이야말로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XXX 장강의 흐름은 도도하다 숱한 세월 이 흐르는 동안 중원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던 대장강의 흐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말없이 흐르는 강 그것은 대륙의 산 증인이었다 장천린 그는 장강의 강가에 서 있었다 일 시내는 흙에를 걸쳤다 검은 옷은 그가 이제껏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옷이었다 검은 옷과 그의 창백한 피부와는 왠지 섬뜩하도록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머리는 풀어서 뒤로 길게 늘어뜨린 장발이었다 그의 용모는 아직 준수했다 비록 얼굴에 남은 흉터가 는 은이 보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색다른 매력을 풍겨주었다 예전에 조각같이 섬세하던 아름다움이 그 상은으로 인해 기이하도록 강인하며 선뜩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구레나룩과 턱수염을 깎지 않고 있었다 그로 인해 그는 나이가 조금 들어 보였다 그리고 예전에 그의 모습 같지 않게 보였다 하나 틀림없는 사실은 기이하도록 그에게서는 강렬한 매력이 흐른다는 사실이었다 내일 오후쯤 동관현에 들렀다가 남창성으로 가봐야겠다 그는 장강을 등졌다 그는 천천히 초막으로 돌아가며 한가닥 염려를 느끼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다 그동안 꽤 정이 들었는데 그렇다 정작 떠나야 할 때가 되자 그는 해당을 내버려두고 갈 일이 걱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인간의 정을 느껴보지 못하던 불행한 소녀 해당 그녀는 장천린과 함께 있던 동안 많이 달라졌다 무척 성숙해졌는가 하면 성격도 많이 달라진 듯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장천린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장천린자 신이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떠나야 한다 장천린은 서서히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해당은 머리를 감았다 본래 그녀는 목욕을 자주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부쩍 자주 목욕을 했다 뿐더러 옷차림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녀는 지금도 목욕을 하고 깨끗이 머리를 감은 다음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닦는 중이었다 그때 문을 열고 장천린이 들어왔다 해당은 활짝 웃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장천린은 빙긋 웃었다 바람 좀 쐬고 왔다 그는 침상가에 앉으며 물었다 목욕을 했나 보구나 해당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말했다 응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기분이 무척 상쾌해요 그녀의 얼굴과 피부는 생기에 넘쳐 빛나고 있었다 예전에 그런 그늘지고 어두운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질끈 동여 묶었다 그리고 사뿐히 걸어와 장천린의 옆에 안았다 장천린은 그녀가 옆에 오자 그녀의 몸에서 싱그러운 냄새를 느꼈다 그는 내심 감탄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녀의 아름다움과 성순미를 다시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해당은 본시 아름다웠다 하나 항상 허름한 옷과 지친 듯한 표정으로 인해 본연의 밑과 빛을 잃었었다 그런데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의 모습은 장천린이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밑에가 넘치고 있었다 장천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예쁘구나 그 말에 해당답지 않게 그녀는 홍조를 지으며 배시시 웃었다 에이 거짓말 장천린은 담담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이다 해당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아름다운 소녀다 해당은 왠지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정작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늘상 그녀는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해왔다 뿐만 아니라 한심할 정도로 추하다고 느꼈었다 한데 장천린의 칭찬을 듣고 보니 기분이 이상해졌다 하나 차츰 날아갈 듯 가슴이 부풀어 오는 것도 사실이었다 왜 그럴까 장천린의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도 그녀는 신경이 크게 쓰였다 요즘에는 조일애의 집에도 가지 않았다 그 덕분에 그녀의 피부는 더욱 고아져 광택까지 날 정도였다 그래서 더욱 희게 느껴지는 피부를 그녀는 은근히 자신조차 신기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장천린이었다 그가 칭찬하자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해당은 살며시 손을 뻗어 장천린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음 아저씨의 손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후채 손보다 더 희고 섬세한 것 같아요 장천린은 나지게 웃었다 후후 남자 손이 아름다워야 무엇 하느냐 해당은 배시시 웃었다 저 음 옥두란분은 매우 아름다운가요 장천린은 멈칫했으나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답다 정말 그녀를 사랑해요 물론 한데 왜 헤어졌어요 장천린이 말을 하지 않자 해당은 문득 얄궂은 표정을 짓더니 물었다 옥교란 분하고 자보셨어요 장천린은 그녀가 설마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라 그저 망연한 표정을 짓고 말았다 뭐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때 해당은 재미있다는 듯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아저씨 정말 재미있는 것을 보여드릴까요 그녀의 두 눈에 이상한 빛을 띄며 그렇게 말했다 장천린은 멋쩍게 물었다 어떤 걸 말이냐 호호호 해당은 교소를 흘리며 벼랑간 가슴에 옷자락을 활짝 벌렸다 장천린은 당황을 금치 못했다 해당 너 그러다 그는 말을 멈추었다 해당은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옷이 벌려지자 그녀의 소담스런 젖가슴 이 눈부시게 드러났다 체격과 나이에 비해 성숙한 젖가슴이었다 사나이의 시선을 흘리고도 남음이 있는 탄력이 느껴지는 소담스런 젖가슴 장천린의 눈이 격렬했다 하나 그의 눈은 젖가슴 가운데를 보고 있었다 젖가슴에 풍만 한계곡에 핏빛의 선명한 문신이 있었다 붉은 주사로 찍어 새긴 듯 하나의 관음보살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마치 앞으로 튀어나올 듯이 그것은 손바닥 절반 정도의 크기였다 해당은 미소지으며 말했다 이것은 해당이 태어났을 때부터 새긴 문신이에요 후훗 제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도 무척이 나 독실한 불교신자인 모양이에요 해당은 옷깃을 여몄다 한 쌍비 긋는 칼로 이 문신을 벗겨버릴까도 생각했어요 하나 잘못하다간 큰일 날 것 같아 그만두었죠 그녀의 음성은 우울해졌다 장천린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가만히 손을 뻗어 해당의 어깨 위에 얹었다 해당은 그의 눈을 응시했다 문득 그녀의 눈꼬리에 이슬이 맺혀 떨어지려 하자 그것을 감추기라도 하듯 그의 품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해당 장천리는 그녀의 작은 등을 토닥여 주었다 오늘따라 그녀가 몹시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품에서 가볍게 어깨를 격렬하는 것을 느꼈다 한 번도 울은 적이 없다는 그녀였다 해당 장천리는 그녀를 안고 고개를 들었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창 안으로 들어온 듯 방안은 불구 무례하게 물들고 일었다 문득 장천리는 방금 전 해당의 적가슴 사이에서 본 문신이 떠올랐다 선명한 핏빛의 관음상 왠지 자꾸만 그 관음상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새 그의 뇌리에 마치 주인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다 어둠이 서성이 밀려들고 있었다 18. 서글픈 해당 그녀는 침상에 웅크린 채 소록소록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잠든 모습은 저욱 작고 측은해 보인다 장천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고 있는 황촛불을 응시하고 있었다 촛불이 그의 눈동자에 심지처럼 박혀 일렁이고 있었다 문득 그는 시선을 침상 위에 자고 있는 해당에게로 옮겼다 해당 마치 잡초처럼 살아온 소녀글도 전혀 모를 뿐더러 교양이나 품이 따위와는 아예 담을 쌓은 듯이 거칠게 살아온 인생 하나 그런 그녀에게도 야생화와 같은 미가 있었다 해당에게는 인생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얼룩져 있었으 나 그녀의 순수함만은 아직도 빛을 잃지 않은 그런 신비면이 있기도 했다 장천리는 가는다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며칠 전 동관현에 들렀다가 비로소 그녀가 어떤 소녀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녀가 그동안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가 결코 더럽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더욱 더 연민지정을 느꼈다 그는 해당에게서 누이 동생과 같은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장천리는 마침내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다 해당 반드시 돌아오마 너로 인해 살아난 나의 인생 어찌 너 하나 행복하게 못해주겠느냐 장천리는 잠든 해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고 천진해 보였다 뺨은 사과 같고 긴 속눈썹은 아직도 아름다운 소녀의 동경을 품고 있었다 장천리는 그녀의 뺨에 입술을 맞췄다 그때였다 입술을 떼는 순간 그는 보지 못했다 해당의 눈꼬리에 맺힌 이슬을 XXX 아침 해당은 굉장히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평소보다 유난히 많이 웃고 떠들며 바삐 움직였다 그녀는 요란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또한 전에 볼 수 없는 색다른 반찬 따위로 식탁을 깜짝 놀랄 만큼 풍성하게 했다 한데 식사가 끝나자 갑자기 그녀는 말이 업어졌다 장천리는 그녀가 끓여준 차를 마시며 웃었다 하하 아침 식사 내내 떠들다가 갑자기 말 이 없으니까 이상하구나 해당은 그 말에 턱을 괜채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것도 좋지 않아요 하하 왠지 너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구나 이어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녀를 응시하며 말했다 어쩐지 오늘따라 해당이 갑자기 어른스러워진 것 같은데 해당은 미소 지었다 해당은 다 컸어요 그래서 아저씨 마음을 다 이해해요 장천리는 흠칫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떠나려는 거지요 그녀의 음성은 조용했다 두 눈은 맑게 빛났다 해당 장천린이 뭐라 입을 열지 못하자 그녀는 문득 입을 가리더니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어 그녀는 장난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무얼 그리 어렵게 생각해요 해당은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녀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그 대신 가끔이라도 해당에게 들려주면 되잖아요 해당 장천린은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해당의 말은 그에게 어떤 종류의 슬픔까지 느끼게 했다 하나 해당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했다 해 아저씨답지 않게 왜 그런 표정을 지어요 장천린은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표정하지 말아요 해당은 몸을 일으켰다 그러더니 벽장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꺼내왔다 그것은 본래 그가 소유하고 있던 두 가지 물건이었다 태양의 눈이 들어있는 금각과 금요대였다 이것은 아저씨 물건이니 돌려드리겠어요 장천린은 멈칫했으나 물건을 받았다 그러다 문득 금요대를 그녀에게 다시 내밀며 말했다 이것은 해당 내가 가져라 그동안 내가 수고한 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줄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니 성의로 여겨다 오 순간 해당의 표정이 반짝였다 수고 성의 왠지 그녀의 눈에는 자욱한 안개처럼 슬픔이 깔렸다 하나 곧 그녀는 깔깔거리며 말했다 호호호 역시 조형감보다는 훨씬 손이 크군요 그녀는 금요대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게 받겠어요 장천린은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거린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심정이 별코 순탄치 않다는 것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XXX 그는 떠났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고 그는 떠났다 해당은 강가에 멍하니 앉아 석양에 물든 장강의 물결을 응시하고 있었다 석양의 붉은 노을이 그녀의 모습을 유난히 외롭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강가에 앉아 멍하니 물결을 본다 석양의 반짝이며 어디론가로 하염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그때 그분을 구했을 때도 저런 석양이었어 조금씩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나 곧 해당은 이를 악물었다 안 돼 해당 울면 안 돼 그녀는 이를 힘겸 물고 자신을 타일렀다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잖아 하나 결국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어찌 할 것인가 결국 그녀는 봄물 터지듯 끝없는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인간적인 정을 느낀 사람 정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나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킨 남자였어 그러나 처음 느낀 정이었기에 아픔이 너무 커 그가 떠난 순간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속구쳤어 그래 그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아 하나 왜 그가 떠날 때 그에게 매달리지 못했을까 같이 가자고 아니 그것이 안 된다면 다만 며칠이라도 입 다가가 달라고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말이야 왜 왜 그렇지 못했지 왜 내가 몸을 파는 더러운 환양년이라서 그래 서야 우우 더욱 거세게 터지는 오열이었다 해당은 태어난 이래 그토록 심한 우열을 터뜨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두 손에 그 묘대를 꽉 움켜쥔 채 마침내는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리고야 말았다 석양의 노을은 점점 흐드러지게 타들어가고 장강은 말업이 흘러만 가는데 십구는 되었다 태화루 동관현에서 가장 큰 주로 그곳은 동관현을 지나는 장강을 굽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곳 태화현은 항상 손님이 붐비고 있는 곳으로 장사가 성업이었다 따라서 손님도 장사꾼에서 선비 그리고 때로는 강호인들까지 다양했다 2층 창가 막 올라온 사람은 청년이었다 1신에 흑의를 입은 그는 체격이 건장했고 준수했다 하나 자세히 보면 그의 얼굴에 가느다란 흉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장천린 바로 그였다 그가 오르자 점원은 재빨리 창가에 면한 자리를 마련했다 헤헤 어서 오십시오 공자님 요리는 장천린은 담담히 주문했다 장춘선 한근 홍수육 한접시 오리볶음 한접시 연화탕과 소채 신선한 걸로 세 가지 그리고 상어 알은 있는가 점원의 눈이 휘둥그럽게 떠졌다 그런 요리는 최고급 중에서도 최상급이었다 아직 그는 한 번도 그런 요리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손님을 보지 못했었다 하나 곧 이거 보기보다는 고급 손님인걸 헤헤 잘만 하면 예 예 잊고 말굽쇼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는 넙축넙축 저라고는 부리나케 주방으로 달려갔다 주방에서도 난리가 났다 지지고 볶고 데치고 요리가 나왔다 술은 최고급 장춘선이었는데 그런 술은 웬만한 주루에서는 없는 것이었으나 다행히도 태와 루에는 몇 병 남아있었다 헤헤 천천히 드십시오 점원은 손을 비비며 서있었다 그는 좀채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장천리는 빙긋 웃었다 그는 본래 보호여승으로 그런 요리가 익숙했고 또 점원의 눈치도 알고 있었다 여기 있네 수고비 그는 은자 한 덩이를 주었다 아이코 감사합니다 점원은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그런 큰 액수의 수고비는 점원 생활 15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이다 장천리는 먼저 술 한 모 금을 마셨다 그의 이마에 주름살이 잡혔다 장춘선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해야 하건만 이건 조금 바람이 들어갔군 아아 예 그건 점원은 진땀을 뺐다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녔다 좋아 괜찮네 그리고 그는 점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점원에게서 물어볼 게 잊었다 자네에게 물어볼 게 있네 내 무슨 말씀인지 물어만 봅쇼 장천리는 얼굴을 활짝 폈다 요즘 남창 소식은 어떤가 그 말에 점원은 어리둥절했다 남창 소식이란요 장천리는 홍수육 한 점을 집어먹으며 물었다 나는 복권성에서 온 상인인데요 즘 남창성에 소문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걸세 점원은 아첨에 웃음을 흘렸다 헤헤 그렇습죠 요즘 남창에도 한 달 동안 무척 많은 일이 벌어졌습죠 대체 무슨 일들인가 장천리는 담담히 물었다 우선 가장 큰 사건은 강남 제일 거부이신 금백만대인께서 돌연 급사를 하신 일을 들 수 있었죠 장천리는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나는 그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 진정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고 말굽시오 헤헤 저의 숙부께서 남창에 계시기 때문에 남창 소식은 환하죠 장천리는 장춘선을 다시 한 모금 마신 후 탄식했다 허 금대인이 죽었다면 진정 문제는 크겠군 더욱이 금대인은 자식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점원은 머리를 극적였다 글쎄요 자식은 없지만 소문에 의하면 양자가 있었다더군요 양자 그렇습니다 항주에서 큰 주루를 경영하던 옥류양이란 분인데 그가 금대인께서 후계자로 키운 양자라고 하더군요 장천리는 문득 느껴지는 게 있었다 제갈사의 계략이다 하나 그는 겉으로는 조금 더 놀라움을 내색치 않고 물어보았다 그럼 옥류양이 망금산장의 모든 사업을 이어받았겠군 그렇습죠 장천리는 내심 염두를 굴렸다 제갈사는 과연 치밀한 사람이군 내가 거 역할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하여 또 다른 한 명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니 그는 새삼 제갈사의 무서운 암배에 또 한 번 가슴이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문득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한데 이상하군 금대인은 3년 전 뵈었을 때는 상당히 정정하셨는데 어찌 그리 쉽게 죽는단 말인가 점원은 짐짓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 이런 사람의 눈을 보다 섞여